1. 원토치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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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토치 1. 원토치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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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토치 1. 원토치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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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토치 1. 원토치 1. 원토치 기도 1. 원토치 1. 원토치 기도 1. 원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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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자녀들께서 떠나갈 주여다. 하나님의 자녀들께서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하나님의 자녀들께서 소멸될 주여다. 더 나와라. 성령의 불로 이 시간 아버지 더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더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하사. 남아있는 모든 것까지도 아버지 소멸시켜여 주시하사. 이 질병의 고통, 이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또 가정에 흐르는 악한 이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하게 차익화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이 말 취하다. 성령의 불이 이 말 취하다. 성령의 불이 이 말 취하다. 모든 것은 소멸되어지고 떠나가고 떠나가고 사라질 주여다. 소멸되었음을 선포하느니 성령의 불로 완전히 소멸되었음을 선포하느니 완전하게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몸은 더 아버지여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몸이 더 뜨겁게 하시고 손을 얹는 것에, 아픈 것에, 고통이 있는 것에, 슬픔이 있는 것에, 악한 영향력이 있는 모든 것에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몸은 더욱더 뜨거워지고 이제 배는 더 뜨거워지고 가슴은 뜨거워지고 머리는 뜨거워지고 온몸이 뜨거워지고 온몸이 뜨거워질 주여다. 성령의 불로 온몸은 전율이 임하시고 전율이 임하고 온몸은 전율이 임하고 온몸의 전문 전율이 이르고 전율이 이르고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성령의 불로 뜨겁게 하시고 뜨겁게 하시고 더럽고 추악한 악한 모든 영향력들은 다 소멸되어지고 떠나갈 주여다. 몸은 더 뜨거워지고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로 너의 악한 영향력들은 완전하게 소멸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묶임받고 소멸될 주여다. 완전하게 숨어있는 것까지도 소멸될 주여다. 숨어있는 것까지도 소멸될 주여다. 더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완전하게 소멸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더 나아가고 떠나갈 주여다. 더 나와라. 더 나와라. 더 나와라. 더 나아가고 소멸될 주여다. 더 나와라. 더 나와라. 더 나와라. 더 나와라. 내가 다시 나스린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마지막으로 명령하느니 예수님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믿음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수의 보혈이 완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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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어질 주여다 예수의 보혈이 그의 가정에 덮어질 주여다 그의 삶의 모든 것에 덮어질 주여다 그의 고통이 있는 곳에 덮어지고 슬픔에 있는 곳에 덮어지고 기도하는 모든 곳에 아버지여 손을 얹은 곳에 덮어질 주여다 그의 배에 완전하게 충만하게 덮어지고 그의 가슴과 머리에 충전하게 충만하게 덮어질 주여다 주의 보혈로 충만하게 덮어질 주여다 악한 것들은 이제 만지지도 못하고 임하지도 못함을 내가 선포하느니 다 유골되었음을 선포하느니 너희 더럽고 악한 영들은 이제 그곳에서 살 수 없음을 배에서 마음에서 생각에서 모든 육체 가운데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살 수 없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몸은 더욱더 뜨거워지고 주의 보혈로 완전하게 선포하며 부러지고 덮어졌음을 충만하게 됐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너희 더럽고 악한 영들은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었음을 선포하느니 완전하게 소멸될 주여다 떠나갈 주여다 주의 보혈이 더 뿌려지고 주의 보혈로 완전하게 유월되었음을 선포하느니 너희 더럽고 추악한 모든 질병들도 유월되었고 너희 음란한 것과 폭력과 또 여러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소멸되었음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었으니 소멸되었음을 선포하느니 또한 모든 음란한 것과 또한 질병과 또한 아버지 공황장애와 우울증과 조현증과 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모든 것들 불면증까지도 내가 소멸되었음을 선포하느니 이 시간 모든 질병과 또한 모든 안병과 희귀병들과 기도하는 모든 것에 성령의 불로 아버지 임하여 주시하사 더럽고 추악한 것들은 완전하게 유월되어지고 완전하게 제거되었음을 선포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그러한 확신을 주시하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더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다시는 이런 질병으로 고통으로 아픔과 고통과 슬픔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영광으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또한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전에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치유하심을 회복하심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하사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담대함까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주의 회복이 임할 주여다 주의 치유가 임할 주여다 주의 형통함이 임할 주여다 이제 아버지와 가난에서 벗어나서 주의 놀라우신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주여다 질병에서 벗어나서 강건함으로 완전함으로 깨끗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악한 영이 아닌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질 주여다 성령으로 완전하게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고 임할 주여다 이제 저주에서 형통함으로 이제 고통에서 기뻐함으로 슬픔에서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변화될 주여다 이제 방해되는 세력들은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행하심이 일하심이 이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고 특별히 아버지와 기도할 때 놀라우신 치유의 능력이 임하고 또한 축사의 능력이 임하고 분별의 능력이 임하고 방언이 임하는 능력이 임하고 또한 통변의 능력이 임하고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고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임하고 모든 것 가운데에서 가르칠 수 있는 것도 능력이 임하고 또 아버지와는 부르신 사명을 또한 발견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마지막으로 명령하느니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주의 평강이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닌 하나님의 완전하신 평강이 이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샬롬의 역사로 평강의 역사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24시간 365일 보호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저들의 직장을 보호하시고 섬기는 모든 일터를 아버지와 삶의 모든 공간을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남편을 보호하시고 아내를 보호하시고 부모를 보호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내가 마지막으로 명령하느니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시고 완전한 정결한 나라 완전한 평강의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고 이제 이 질병으로부터 악한 역량력으로부터 벗어났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하나님의 평강과 자유함이 기쁨이 회복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주여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믿음으로 이 시간 자신의 안에 있는 여러 악한 용들과 질병과 여러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간과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더 힘하여 주옵소서 더 믿음으로 임하여 주시고 부족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전적인 택하심과 공율과 사랑으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담대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악한 추악한 용들이 제거되어지고 그 안에 성령과 능력으로 채워지며 성령의 인도함으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악한 용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들을 더 불쌍히 공일히 여겨주옵소서 그 악한 용으로 인하여 질병이 있습니까 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맑았게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 악한 용으로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가난에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축사하여 주시하사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재정의 축복까지도 이 많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악한 용으로 인하여 아버지 여러 모든 가정에 흐르는 악한 영향력들이 있습니까 이제 단숨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꾸짖고 명령할 때 가정에 흐르는 모든 악한 영향력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향력으로 인하여 자신의 마음의 질병이 있습니까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와 자녀 또 부모의 문제가 있습니까 또한 아버지와 살아가는 데 있어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며 꾸짖을 때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향력들은 완전하게 제거되어지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이 시간 믿음으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가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에 힘입어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 선포하며 기도할 때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이 믿음으로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있는 모든 자들을 이 시간 불쌍히 구길이 여겨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담대한 능력과 은혜와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의 믿음으로 아버지 머리 위에 손을 얹으셨사오니 주의 피 묻은 손으로 머리 위에 손을 얹음을 믿고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오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더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내주하시고 더 충만하게 추관하시고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릿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과 능력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주여다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과 능력이 임할 주여다 예수의 볼열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들어갈 주여다 이 시간 아버지와 악한 영으로 고통을 당하는 자들 가난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자 또한 아버지와 관계를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모든 것들 가정이 흐르는 악한 영향력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오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볼열이 임할 주여다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의 볼열이 임할 주여다 내가 다시 나세릿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볼열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줄 주여다 저들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덮어줄 주여다 그들의 생각에 덮어줄 주여다 그들의 마음에 덮어줄 주여다 예수의 볼열이 더 임할 주여다 예수의 볼열이 더 임할 주여다 예수의 볼열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더 충만하게 충만하게 덮어줄 주여다 예수의 볼열이 더 임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가난으로 인한 모든 자들에게 고통으로 인한 모든 자들에게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질병과 고통과 악한 영향력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 성령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볼열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완전하게 덮어주옵소서 다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볼열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줄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볼열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들의 생각에 덮어지고 그들의 마음에 덮어지고 그들의 육신에 덮어지고 그들의 모든 영혼 육에 완전하게 덮어지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 덮어지고 그들의 가정에 덮어지고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예배자들에게 주의의 볼열로 덮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 더럽고 악한 것들은 다 유월될 주여다 다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고 정지하느니 지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악한 영들은 떠나갈 주여다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 주여다 질병을 일으키고 가난을 일으키고 저지를 일으키고 고통을 일으키는 모든 악한 영향력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하고 소멸될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하고 소멸될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하고 소멸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볼열리 더 이마시옵소서 더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주시고 더 아버지의 능력으로 이마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다 나와라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다 나와라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다 나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느니 그 질병을 일으키는 악한 영향력들은 다 나와라 질병을 일으키는 악한 영향력들은 다 나하고 고통을 주고 있는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향력들은 다 나와라 다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가난을 일으키는 더러운 악한 영향력들은 떠나갈 주여다 관계의 실패를 일으키는 더러운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 주여다 마음의 고통과 마음의 생각에 질병을 일으키는 더러운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가고 질병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을 일으키는 악한 영향력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 주여다 모든 아버지 하나님 희귀병도 떠나갈 주여다 모든 암병도 떠나갈 주여다 우울증과 공황장애의 조합변 모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 주여다 공포도 떠나가고 두려움도 떠나가고 미움도 떠나갈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향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 주여다 지금 즉시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이제 명령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아하고 소멸될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아하고 소멸될 주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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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한 영향들은 다 나와라 우상 숭배를 일으켜 들어온 더러운 것들은 다 나아하고 소멸될 주여다 무속의 영향들을 통하여 들어온 더러운 것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 주여다 죄악을 통하여 들어온 악한 영향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가고 상처를 통하여 들어온 더러운 것들아 미움을 통하여 들어온 더러운 것들아 관계를 통해서 들어온 더러운 것들아 악한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그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다시 명령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줄 주여다 예수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더 이마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이 더 머리에서 발끝까지 더 덮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이 더럽고 악한 우상 숭배를 통해서 들어온 악한 영들아 잘들하라 지금 즉시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우상 숭배를 통해서 들어온 악한 영들은 다 나와라 우상 숭배를 통해서 들어온 악한 영들은 다 나와라 무속인을 통해서 들어온 더러운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무속의 영들과 악한 영들과 이방신 또한 아버지 이방 종교들을 더럽고 추악한 모든 거짓 종교를 통해서 들어온 것들 우상 숭배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상처를 통해서 들어온 더러운 영들아 악한 영들아 지금 즉시 그 몸에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지금 즉시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상처를 통해서 마음의 상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정의 상처 또 관계에 있어서 상처를 통해서 들어온 모든 질병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되고 떠나다. 다 나오고 소멸되고 떠나갈 주여다. 다 나오고 소멸되고 떠나갈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또한 질병을 통해서 또한 죄악을 통해서 들어온 더러운 것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 주여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서 그 모든 질병과 그 모든 죄악이 완전히 사여졌음을 내가 선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케 되어주고 구원케 되었다는 것을 내가 선포하느니 죄악을 토로한 더러운 모든 질병들과 더러운 모든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지금 즉시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음란한 것들을 통해서 들어온 더러운 것들아 악한 영들아 떠나갈 주여다. 음란의 영들은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그 음란을 통해서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 어렵게 하며 힘들게 하며 고통스럽게 했던 더러운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가난케 하는 더러운 것들도 떠나가고 또 질병을 일으키는 것들 떠나가고 미움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도 다 소멸되어주고 떠나갈 주여다. 오 성령님 더 임하시옵소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더 능력을 주시고 성령과 능력으로 주시고 혹시 성령 하나님 아직까지 이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아직 회개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모든 죄악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하사. 작은 것보다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부에 있는 모든 연약한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며 올바르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주여 생각나게 하여 주시하사. 그 즉시 생각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공의를 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과 습관적인 죄악과 작은 것부터 모든 죄악들이 기억날 주여다.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빛을 비춰주시하사.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죄책감이냐 아닌 이제 아버지여 고백하며 기도할 때 이 모든 것에서 이 죄악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모든 죄악과 연약한 습관적인 모든 죄악이 아버지여 생각날 주여다. 모든 죄악이 생각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어릴 적부터 시작된 모든 죄악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지었던 모든 죄악까지도 기억나게 하시하사 생각나게 하여 주시하사. 지금 즉시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궁일과 사랑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이 이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들이 이제 내 몸과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가족과 모든 섬기는 모든 것에서 떠나가고 악은 어떤 것도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며 우리 역시도 그 악한 모든 것에서 돌아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럽고 추악한 것들은 다 나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가 너희를 꾸짖고 명령하노니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이제 성경적 표현으로 또 거품과 기침과 가래와 하품과 모든 현상을 통하여 눈물과 소리질름을 통하여서 너희 더럽고 악한 것들은 다 나하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하고 소멸될지어다. 다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보혈을 선포하고 주의 보혈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선포하노니 너희 더럽고 악한 것들은 배에 숨어있는 것들은 다 나와라. 배에 숨어있는 것 가슴에 숨어있는 것 머리에 숨어있는 것 모든 영혼육에 숨어있는 것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의 정체가 드러났음을 내가 선포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하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하고 소멸될지어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상 숭배를 통해서 들어온 영들은 다 나와라. 우상을 통해서 들어온 악한 영들아 다 나와라. 다 나하고 상처를 통해서 들어온 악한 영들은 다 나와라. 무속이를 통해서 들어온 악한 영들은 다 나와라. 죄악을 통해서 들어온 더러운 것들은 다 나와라. 상처를 통해서 들어온 더러운 것들은 다 나와라. 음란을 통해서 들어온 것들은 다 나와라. 욕심을 통해서 다 나온 것들 다 나와라. 다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더럽고 악한 추악한 영들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다 나하고 소멸될지어다. 다 나하고 소멸될지어다. 기침으로 나하고 가래로 나하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담대음을 주시고 눈물을 통해서 다 나오고 하품을 통해서 다 나오고 소리질러 나오고 모든 성경적 표현을 통해서 성령님이 인도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더럽고 추악한 것들은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호흡할 때 다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아멘할 때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아멘하고 지금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서 소멸될지어다. 다 나와라. 악한 영들은 다 나와라. 악한 영들은 다 나와라. 더럽고 추악한 영들은 다 나와라. 질병의 영들은 다 나와라. 가난의 영들은 다 나와라. 미움을 통해서 살인을 통해서 들어온 더러운 것들은 다 나와라. 상처를 들어와서 들어온 더러운 영들은 다 나와라. 관계의 실패를 통해서 더러운 것들은 다 나와라. 욕심을 통해서 들어온 것들도 다 나와라. 우상 숭배를 통해서 들어온 것들도 다 나오고 이방 종교를 통하여서 거짓된 종교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드럽고 더러운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명령하로니 소멸되고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나오고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주의 보열로 더 덮어주고 없어서 주님 주의 보열로 더 덮어주고 없어서 이 시간 주의의 보혈이 더 임할 쥐어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더 임할 쥐어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의의 보혈이 더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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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어줄 쥐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결한 보혈이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쥐어다. 배에 숨어있는 것들 떠나가. 배에 숨어있는 것들 다 올라오고 다 소멸될 쥐어다. 배 안에 숨어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아. 잘 들어라.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고 너희를 정제하노니. 지금 즉시 배 안에서 올라와서 소멸될 쥐어다. 입을 통하여 나가고 소멸될 쥐어다. 입을 통하여 기침과 가래와 모든 하품과 눈물을 통하여서 다 나가고 소멸될 쥐어다. 배 안에 숨어있는 것들 다 소멸될 쥐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배와 등에 숨어있는 더러운 악한 영들아. 너희의 집을 내가 파쇄하노니. 너희의 집을 내가 파쇄하노니. 떠나갈 쥐어다. 소멸될 쥐어다. 너희의 집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파쇄하노니. 그 몸에서 나오고 떠나갈 쥐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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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배에 숨어있는 더러운 것들아. 배에 등에 숨어있는 더러운 것들아. 완고하게 집을 줬던, 견고하게 집을 줬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 무너지고 소멸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다 나와라 다 나와라 가슴을 붙잡고 있는 더러운 것들아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가슴을 누르는 것들아 예수 그리트 이름은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기침과 가래와 모든 현상을 통하여서 다 나와라 눈물을 통하여 나아가 하품을 통하여서 다 나와라 가슴을 짓누리는 것들 배를 짓누리는 것들 예수 그리트 이름은 모든 영적 눌림을 통하여서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이 시간 머리를 누르고 있고 머리를 붙잡고 있는 더러운 것들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명령한다 다 나와라 소멸될지어다 머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 더러운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소멸될지어다 머리와 가슴과 배를 짓누르고 있는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머리를 어지럽게 하고 머리에 통증을 일으키는 더러운 것들도 사라지고 더러운 것들도 사라지고 가슴의 통증과 가슴을 누르고 있는 악한 영들도 예수 그리트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고 소멸되어지고 배를 누르고 고통을 주고 통증을 지르고 등과 모든 것들을 아버지와 잡고 있는 더러운 것들 통증을 유발하는 악한 영향들 예수 그리트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를 꾸짖고 명령하노니 너희를 정지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예수님 이 시간 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범대함을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떨지 아니하고 담대함 리듬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뱀을 아버지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해안받지 아니하며 또한 아버지와 악한 영향력과 공경이 있어도 능히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하면 능히 이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와 병든 곳에 손을 얹은 즉 나음이라는 표적이 있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완벽한 은혜가 아버지와 이 시간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뱀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미혹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고통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향력의 상처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들은 잘들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내가 선포하느니 너희 더럽고 추악한 모든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영들과 질병들아 가난과 저주들아 악한 영향력들아 마음의 상처들아 질병들아 모든 희귀병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지어다 지금 즉시 그 몸에서 답 나와라 더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지금 즉시 그 몸에서 답 나와라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고통과 이 모든 것 가정에 흐르는 악한 영향력과 또 마음의 질병과 아버지와 모든 영향력들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오 성령님 더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우신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 이와 같은 능력이 아버지와 이 시간 믿는 자들에게 놀라우신 치유와 회복의 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더럽고 악한 영들아 질병의 영을 임드라 또 상처를 주는 것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하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하고 소멸될지어다 너의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악한 영향력들과 또한 아버지와 상처를 통해서 들은 더러운 것들 질병의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덮어지고 그의 몸에서 다 나와라 기침과 가래와 거품과 또한 아버지와 눈물을 통해서 다 나와라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지금 즉시 다 나와라 지금 즉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너희의 머리를 누르고 있는 악한 영향력들은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가슴을 누르고 있는 악한 영향력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배를 누르고 있는 악한 영향력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지어다 생각을 사로잡고 또 마음을 사로잡고 관청과 환시를 주는 더러운 것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다 소멸되었음을 너희의 정체가 드러나고 소멸되었음을 내가 손포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와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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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하다. 몸에서 더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하다. 더 나와라. 더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더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 머리와 가슴과 또한 아버지 하나는 집을 짓고 있는 더러운 모든 것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덮어질지하다. 주의 보혈이 들어갈지하다. 모든 것에 뿌려지고 덮어질지하다. 모든 것에 뿌려지고 덮어질지하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느니 악한 영들은 다 나오고 소멸될지하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하다. 다 나와라. 우상 숭배를 통해서 들어온 악한 영들 더 나와. 다 나오고 떠나갈지하다. 거짓을 통해서 들어온 거짓된 마귀들도 다 나오고 소멸될지하다. 질병을 통해서 들어온 악한 영들도 다 나오고 소멸될지하다. 상처를 통해서 들어온 더러운 영들, 악한 영들 떠나가 소멸될지하다. 가정에 흐르는 악한 영들, 관계의 실패를 통해서 더러운 것들, 음란한 것들을 통해서 더러운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하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불을 선포합니다. 성령의 불을 선포할 때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완전하게 소멸되어지는 기적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놀라운 궁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들어갈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의 몸은 더욱더 뜨거워지고 몸은 뜨거워지고 배는 더 뜨거워지고 배는 더 뜨거워지고 가슴은 뜨거워지고 머리는 뜨거워지고 온 몸이 성령의 불로 임할 주여다. 온 몸이 성령의 불로 임할 주여다. 온 몸에 성령의 불이 임할 주여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들어간다. 성령의 불이 들어간다. 성령의 불이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특별히 믿음으로 손을 얹는 그 모든 것에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들어갈 주여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들어갈 주여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들어갈 주여다. 너희 더럽고 악한 모든 우상 숭배를 통해서 들어온 것들은 성령의 불로 완전히 소멸되었음을 선포하노니 너희 악한 것들은 다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들어간다. 성령의 불이 들어가고 배는 더 뜨거워지고 가슴은 뜨거워지고 머리는 뜨거워지고 온 몸에 아버지와 병든 것이 아버지와 고통이 있는 곳에 아버지와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다. 통증을 일으키는 모든 것에 성령의 불이 임할 주여다. 고통이 있는 곳에 아버지와 아픔이 있는 곳에 슬픔이 있는 곳에 모든 것에 성령의 불이 임할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간과하는 곳 소망하는 곳 불이 띄는 곳에 성령의 불이 임할 쥐하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임할 쥐하다 성령의 불이 들어간다 성령의 불이 들어간다 성령의 불이 들어간다 성령의 불이다 몸은 더욱더 배를 누르고 있는 곳에 성령의 불이 임할 쥐하다 가슴을 누르고 있는 곳에 성령의 불이 임할 쥐하다 머리를 누르고 있는 곳에 성령의 불이 임할 쥐하다 고통이 통증이 있는 곳에 성령의 불이 임할 쥐하다 성령의 불로 다 소멸시켜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다 소멸시켜 주고 태워 주시옵소서 아픔 고통 슬픔 다 아버지 하나님 가난과 저주의 성령의 불로 완전하게 완전하게 성령의 불이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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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더럽고 악한 것들이 이제 완전하게 소멸되어질 수 있는 이제 큰 일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들어간다, 성령의 불이 들어갈 쥐하다, 성령의 불이 들어갈 쥐하다, 성령의 불이 들어갈 쥐하다, 성령의 불이다 너희 더럽고 악한 것들은 이제 성령의 불로 완전하게 소멸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 쥐하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나오고 소멸될 쥐하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떠나갈 쥐하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떠나갈 쥐하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떠나갈 쥐하다 배에 집을 짓고 있는 악한 영역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 나오고 소멸되어지고 떠나갈 쥐하다 가슴을 누르고 있는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역들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노니 소멸되어지고 성령의 불로 소멸되어지고 떠나가고 소멸되어질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머리를 짓누르고 있고 고통을 주고 통축을 주고 있는 생각을 잡고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은 성령의 불로 내가 태우니 더럽고 추악한 악한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 머리에서 다 나오고 소멸되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이 시간 더 담대함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일이 여겨주시하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평생 하나님께 감사와 종기와 영광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날마다 사랑하며 경애하며 그 말씀과 동행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너희 더럽고 악한 영들아 답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기침과 가래와 모든 현상을 통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거품을 통하여 쓰러지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머리에 모든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 눈물을 통하여 다 나오고 하품을 통하여 다 나오고 기침과 가래를 통하여 다 나오고 또 소리질러 다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다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더 나와라 더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더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더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무속을 일으킬 통하여 들어온 악한 영들 더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가난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도 다 나오고 또한 싸움과 분노를 일으키는 악한 영들도 다 나오고 질병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도 다 나오고 아버지와 모든 가정에 흐르는 악한 영향력들도 다 나와 소멸될지어다 음란의 영도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들 예수 우리 때 이름으로는 명령하노니 꾸짖느님 교만도 다 나오고 거만한 마음도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과 능력으로 더 기름 부어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과 능력으로 더 기름 부어주시고 더 은혜로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말씀으로 더 아버지의 궁일과 사랑으로 더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채워주시하사 다시는 이런 고통으로 아버지 고통당하지 않도록 더 성령과 능력으로 함께하시고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령을 아버지와 축사할 수 있는 능력까지 임하게 하시고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까지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하사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임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다시 나스릿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는 모든 것에 손을 얹은 자들에게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할 주여다 예수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예수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예수의 보혈이 덮어지고 임할 주여다 성령의 불이 임할 주여다 성령의 불이 임할 주여다 예수의 보혈이 임하시고 성령의 불로 완전히 소멸케 대하시고 더 뜨겁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더 임하시고 능력을 임하시고 기도하는 곳 아버지 하나님 손을 얹은 곳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뜨겁게 하여 주시고 더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더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더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더 감동케 하여 주시하사 이 모든 질병과 고통과 가난과 저주와 모든 악한 영향력에서 완전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너희 더럽고 악한 영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악한 영향력과 또 고통과 슬픔과 통증과 악한 눌림들을 일으키는 더러운 것들아 잘 들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다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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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질병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 다 나오고 떠나갈 주여다 배를 누르고 있는 악한 영들도 다 나오고 떠나갈 주여다 가슴을 누르고 있는 악한 영들 다 나오고 떠나갈 주여다 머리를 누르고 있는 악한 영들 다 나오고 떠나갈 주여다 가난을 일으키는 더럽고 악한 영들도 떠나갈 주여다 음란을 일으키는 가라구 더럽고 추악한 영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 주여다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입원하는 더러운 것들, 암병을 일으키는 것들,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여러 모든 조연증을 일으켜 또 가정을 파괴하는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계획대로 주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 더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하사 온전하시 주의 뜻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는 궁일과 기적과 희망과 소망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잘 들어라. 너희 더럽고 악한 영역들아. 더러운 악한 영역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너희의 집이 다 파쇄되었음을 너희의 집이 다 파쇄되었음을 머리에 있는 너희의 집과 가슴에 있는 너희의 집과 배에 있는 너희의 집과 등에 있는 너희의 집과 온몸에 숨어있는 너희의 집이 다 파쇄되어지고 성령의 불로 소멸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노니 지금 즉시 소멸될 주여다. 너희는 묶임받고 소멸될 주여다. 무적행으로 떠나갈 주여다. 무적행으로 떠나갈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떠나갈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떠나갈 주여다. 더 나와라. 더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명령한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기침과 가래를 통해서 다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기침과 가래와 구역질을 통해서 다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거둔 눈물을 통하여 소리질름을 통하여 눈물을 통하여 하품을 통하여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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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입을 통하여 다 나와. 입을 통하여 다 나와라. 입을 통하여 더 나와라. 입을 통하여 다 나오고 떠나가. 그 몸에서 다 나오고 떠나가. 그 몸에서 나오고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나오고 떠나갈지어다. 배를 누르고 있는 악한 영역들 나오고 떠나가 무속의 영을 통해서 나온 더럽고 악한 영역들 누르고 있는 것들 떠나갈 주여다 우상 숭배를 통해서 상처를 통해서 가난을 통해서 미움을 통해서 모든 드러운 것들아 이스크리토의 이름을 명령하노니 너희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들아 부정한 영들아 잘 들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다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지금 즉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나오고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지금 즉시 하나님의 자녀들이게서 하나님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딸들이게서 하나님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내가 다시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더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더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입을 통하여 다 나와라 눈물을 통해서 다 나오고 모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더럽고 악한 영들아 또한 부정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계속해서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 나오고 계속해서 다 나올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숨어있는 것들도 다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숨어있는 것들도 다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숨어있는 것 아직도 거짓말을 통해서 숨어있는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한다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오 성령님 더 임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의 이름에 묶임받고 완전하게 소멸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줄 주여다 주의의 보혈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이 시간 아버지와 통증을 일으키는 곳에서 아픔을 일으키는 곳에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진료 있는 모든 곳에서 아버지와 믿음으로 손을 잡고 있는 믿음으로 손을 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하사 주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곳에서 즉시 치유가 있게 하시고 그곳에서 즉시 회복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 더럽고 악한 영들은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오고 가슴에서 나오고 배에서 나오고 머리에서 나오고 아픔을 일으키고 통증을 일으키는 모든 곳에서 가난을 일으키는 곳에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향력에서 생각을 일으키는 곳에서 너희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고 명령하노니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하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하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하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하다 내가 다시 명령한다 아직도 숨어있는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 더럽고 추악한 것들은 다 소멸되었음을 너희 정체가 다 드러났음을 내가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그 몸에서 다 나오고 떠나갈지하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떠나갈지하다 더 나와라 더 나아고 떠나갈지하다 더 나와라 더 나아고 떠나갈지하다 그 배에서 다 나오고 그 가슴에서 다 나오고 그 머리에서 다 나오고 고통과 슬픔을 일으키는 곳에서 다 나올지하다 그 생각에서 다 나올지하다 그 생각에서 다 나올지하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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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쥐의 보혈로 뿌리고 바르고 덮고 선포하느니 너희 더럽고 악한 영들은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다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너희 더럽고 악한 영들은 다 소멸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완전하게 소멸되었음을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나스릿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더 나와라 악한 영들도 다 나오고 배를 두르고 있는 악한 영향력들 다 나오고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악한 영향력들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울증을 일으키고 두려움과 염려를 일으키는 것 또한 공황장애와 대인기피와 마음의 상처와 관계의 상처와 조연증을 일으키는 것을 통하여서 들어온 더러운 것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암병도 떠나가고 모든 질병도 떠나가고 무리의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허리의 질병들 떠나갈지어다 무릎의 질병은 떠나가고 목의 질병들 떠나가고 아버지의 모든 장기의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희귀의 병도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더 나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믿는 자들에겐 능력이 있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너희 더럽고 악한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되어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요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요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요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요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요다 다 나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요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떠나갈지요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떠나갈지요다 입을 통해서 다 나와라 우상 숭배를 통한 더러운 것들 입을 통해서 다 나와라 더러운 상처를 통해서 들어온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꾸짖느니 다 나오고 소멸될지요다 가난을 통해 더러운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고 그 몸에서 단아하고 떠나가라. 죄역을 통해서 더러운 것들 우상 숭배를 통해서 더러운 것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력하고 대적하는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내가 다시 명령한다. 다시 명령한다. 무속의 영을 통해서 더러운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율로 더 덮어주옵소서. 주의 보율로 더 덮어주시옵소서. 궁일이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하사. 다시는 이런 고통으로 인하여서 완전하게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이 시간 방언할 때 방언으로 함께 기도할 때 또 하나 아버지와 입술로의 고백을 통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더 놀라우신 은혜가 있게 하시고 더 성령과 능력으로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카 영영역들은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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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 및 광고는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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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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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하느니 더이 더럽고 악한 영들은 다 나오고 소멸소멸소멸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더 나와라. 손을 얹고 기도하는 곳에서 다 나와라. 배에서 나오고 가슴에서 나오고 머리에서 나오고 온몸 명령혼육에서 다 나오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소멸될지어다. 더 나와라. 성령의 불로 이 시간 아버지 더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더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하사. 남아있는 모든 것까지도 아버지로 소멸시켜여 주시하사. 이 질병의 고통, 이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또 가정의 흐르는 악한 이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하게 자유퀴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이말 취하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이말 취하다. 성령의 불이 이말 취하다. 성령의 불이 이말 취하다. 성령의 불이 이말 취하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이말 취하다. 모든 것은 소멸되어지고 떠나가고 떠나가고 사라질 주여다. 소멸되었음을 선포하느니. 성령의 불로 완전히 소멸되었음을 선포하느니. 완전하게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몸은 더 아버지여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몸이 더 뜨겁게 하시고 손을 얹는 것에 아픈 것에 고통이 있는 것에 슬픔이 있는 것에 악한 영향력이 있는 모든 것에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몸은 더욱더 뜨거워지고 이제 배는 더 뜨거워지고 가슴은 뜨거워지고 머리는 뜨거워지고 온몸이 뜨거워지고 온몸이 뜨거워질 주여다. 성령의 불로 온몸은 전률이 임하시고 전률이 임하고 온몸은 전률이 임하고 온몸의 전문 전률이 이르고 전률이 이르고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성령의 불로 뜨겁게 하시고 뜨겁게 하시고 더럽고 추악한 악한 모든 영향력들은 다 소멸되어지고 떠나갈 주여다. 몸은 더 뜨거워지고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로 너희 악한 영향력들은 완전하게 소멸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묶임받고 소멸될 주여다. 완전하게 숨어있는 것까지도 소멸될 주여다. 숨어있는 것까지도 소멸될 주여다. 더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완전하게 소멸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더 나아가고 떠나갈 주여다. 더 나와라. 더 나와라. 더 나와라. 더 나아가고 소멸될 주여다. 더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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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다시 나스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지막으로 명령하느니 예수님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믿음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수의 보혈이 완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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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어질 주여다 예수의 보혈이 그의 가정에 덮어질 주여다 그의 삶의 모든 것에 덮어질 주여다 그의 고통이 있는 것에 덮어지고 슬픔에 있는 것에 덮어지고 기도하는 모든 것에 아버지여 손을 얹은 곳에 덮어질 주여다 그의 배에 완전하게 충만하게 덮어지고 그의 가슴과 머리에 충전하게 충만하게 덮어질 주여다 주의 보혈로 충만하게 덮어질 주여다 악한 것들은 이제 만지지도 못하고 임하지도 못함을 내가 선포하느니 다 유골되었음을 선포하느니 너희 더럽고 악한 영들은 이제 그곳에서 살 수 없음을 배에서 마음에서 생각에서 모든 육체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살 수 없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몸은 더욱더 뜨거워지고 주의 보혈로 완전하게 선포하며 뿌려지고 덮어졌음을 충만하게 됐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너희 더럽고 악한 영들은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었음을 선포하느니 완전하게 소멸될 주여다 떠나갈 주여다 주의 보혈이 더 뿌려지고 주의 보혈로 완전하게 유월되었음을 선포하느니 너희 더럽고 추악한 모든 질병들도 유월되었고 너희 음란한 것과 폭력과 또 여러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소멸되었음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었으니 소멸되었음을 선포하느니 또한 모든 음란한 것과 또한 질병과 또한 아버지 공황장애와 우울증과 조현증과 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모든 것들 불면증까지도 내가 소멸되었음을 선포하느니 이 시간 모든 질병과 또한 모든 안병과 희귀병들과 기도하는 모든 것에 성령의 불로 아버지 임하여 주시하사 더럽고 추악한 것들은 완전하게 유월되어지고 완전하게 제거되었음을 선포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그러한 확신을 주시하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더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다시는 이런 질병으로 고통으로 아픔과 고통과 슬픔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영광으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또한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전에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치유하심을 회복하심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하사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담대함까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주의 회복이 임할 주여다 주의 치유가 임할 주여다 주의 형통함이 임할 주여다 이제 아버지와 가난에서 벗어나서 주의 놀라우신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주여다 질병에서 벗어나서 강건함으로 완전함으로 깨끗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악한 영이 아닌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질 주여다 성령으로 완전하게 충만하게 기름 부어지고 임할 주여다 이제 저주에서 형통함으로 이제 고통에서 기뻐함으로 슬픔에서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변화될 주여다 이제 방해되는 세력들은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행하심이 일하심이 이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고 특별히 아버지와 기도할 때 놀라우신 치유의 능력이 임하고 또한 축사의 능력이 임하고 분별의 능력이 임하고 방언이 임하는 능력이 임하고 또한 통변의 능력이 임하고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고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임하고 모든 것 가운데에서 가르칠 수 있는 것도 능력이 임하고 또 아버지와는 부르신 사명을 또한 발견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마지막으로 명령하느니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주의 평강이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닌 하나님의 완전하신 평강이 이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샬롬의 역사로 평강의 역사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24시간 365일 보호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저들의 직장을 보호하시고 섬기는 모든 일터를 아버지와 삶의 모든 공간을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남편을 보호하시고 아내를 보호하시고 부모를 보호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내가 마지막으로 명령하느니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시고 완전한 정결한 나라 완전한 평강의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고 이제 이 질병으로부터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났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하나님의 평강과 자유함이 기쁨이 회복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지어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다라 고륵하시고 자배로우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믿음으로 이 시간 자신의 안에 있는 여러 악한 영들과 질병과 여러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간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더 힘하여 주옵소서 더 믿음으로 힘하여 주시고 부족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전적인 택하심과 공율과 사랑으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담대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악한 추악한 영들이 제거되어지고 그 안에 성령과 능력으로 채워지며 성령의 인도함으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악한 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들을 더 불쌍히 공일히 여겨주옵소서 그 악한 영으로 인하여 질병이 있습니까 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맑았게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 악한 영으로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가난에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축사하여 주시하사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재정의 축복까지도 이 많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악한 영으로 인하여 아버지 여러 모든 가정에 흐르는 악한 영향력들이 있습니까 이제 단숨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꾸짖고 명령할 때 가정에 흐르는 모든 악한 영향력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으로 인하여 자신의 마음에 질병이 있습니까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와 자녀 또 부모의 문제가 있습니까 또한 아버지와 살아가는 데 있어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며 꾸짖을 때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들은 완전하게 제거되어지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이 시간 믿음으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가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에 힘입어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 손뽑하며 기도할 때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이 믿음으로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있는 모든 자들을 이 시간 불쌍히 고기를 여겨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담대한 능력과 은혜와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의 믿음으로 아버지와 머리 위에 손을 얹으셨사오니 주의 피 묻은 손으로 머리 위에 손을 얹음을 믿고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오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더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내주하시고 더 충만하게 주관하시고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과 능력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주여다.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과 능력이 임할 주여다. 예수의 곤렬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들어갈 주여다. 이 시간 아버지와 악한 영으로 고통을 당하는 자들 가난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자 또한 관계를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모든 것들 가정이 흐르는 악한 영향력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오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이 임할 주여다.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의 보혈이 임할 주여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줄 주여다. 저들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덮어줄 주여다. 그들의 생각에 덮어줄 주여다. 그들의 마음에 덮어줄 주여다. 예수의 보혈이 더 임할 주여다. 예수의 보혈이 더 임할 주여다. 예수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더 충만하게 충만하게 덮어줄 주여다. 예수의 보혈이 더 임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가난으로 인한 모든 자들에게 고통을 인한 모든 자들에게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질병과 고통과 악한 영향력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 성령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혈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완전하게 덮어주옵소서 다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줄 주여다.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줄 주여다. 더 충만하게 덮어줄 주여다. 더 충만하게 덮어줄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들의 생각에 덮어지고 그들의 마음에 덮어지고 그들의 육신에 덮어지고 그들의 모든 영혼 육에 완전하게 덮어지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 덮어지고 그들의 가정에 덮어지고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예배자들에게 주의 보혈로 덮어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 더럽고 악한 것들은 다 유월될 주여다. 다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고 정지하느니 지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악한 영들은 떠나갈 주여다.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 주여다. 질병을 일으키고 가난을 일으키고 저주를 일으키고 고통을 일으키는 모든 악한 영향력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하고 소멸될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하고 소멸될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하고 소멸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리 더 이마시옵소서. 더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주시고 더 아버지의 능력으로 이마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다 나와라.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다 나와라.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다 나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느니 그 질병을 일으키는 악한 영향력들은 다 나와라. 질병을 일으키는 악한 영향력들은 다 나하고 고통을 주고 있는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향력들은 다 나와라. 다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가난을 일으키는 더러운 악한 영향력들은 떠나갈 주여다. 관계의 실패를 일으키는 더러운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 주여다. 마음의 고통과 마음의 생각에 질병을 일으키는 더러운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가고. 질병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을 일으키는 악한 영향력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 주여다. 모든 아버지 하나님 희귀병도 떠나갈 주여다. 모든 암병도 떠나갈 주여다. 우울증과 공황장애의 조합변 모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 주여다. 공포도 떠나가고 두려움도 떠나가고 미움도 떠나갈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향력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 주여다. 지금 즉시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이제 명령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아오고 소멸될 주여다. 악한 영들은 다 나와라. 우상 숭배를 일으켜 들어온 더러운 것들은 다 나아오고 소멸될 주여다. 무속의 영들을 통하여 들어온 더러운 것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 주여다. 죄악을 통하여 들어온 악한 영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가고 상처를 통하여 들어온 더러운 것들아. 미움을 통하여 들어온 더러운 것들아. 관계를 통하여 들어온 더러운 것들아. 악한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그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다시 명령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줄 주여다. 예수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더 이 맛이 없어서. 예수의 보혈이 더 머리에서 발끝까지 더 덮어주시옵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더이 더럽고 악한 우상 숭배를 통하여 들어온 악한 영들아. 잘 들어라. 지금 즉시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우상 숭배를 통해서 들어온 악한 영들은 다 나와라. 우상 숭배를 통해서 들어온 악한 영들은 다 나와라. 무속인을 통해서 들어온 더러운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무속의 영들과 악한 영들과 이방 신 또한 아버지 이방 종교들은 더럽고 추악한 모든 거짓 종교를 통해서 들어온 것들. 우상 숭배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상처를 통해서 들어온 더러운 영들아 악한 영들아 지금 즉시 그 몸에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지금 즉시 그 몸에서 다 나하고 소멸될 주여다. 상처를 통해서 마음의 상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정의 상처, 또 관계에 있어서 상처를 통해 들어온 모든 질병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그 몸에서 다 나하고 소멸되고 떠나갈 주여다. 다 나하고 소멸되고 떠나갈 주여다. 다 나하고 소멸되고 떠나갈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명령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또한 질병을 통해서 또한 죄악을 통해서 들어온 더러운 것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 주여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서 그 모든 질병과 그 모든 죄악이 완전히 사회해졌음을 내가 선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케 되어주고 구원케 되었다는 것을 내가 선포하느니 죄악을 통한 더러운 모든 질병들과 더러운 모든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그 몸에서 다 나하고 소멸될 주여다. 지금 즉시 그 몸에서 다 나하고 소멸될 주여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음란한 것들을 통해서 들어온 더러운 것들아. 악한 영들아 떠나갈 주여다. 음란의 영들은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그 음란을 통해서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 어렵게 하며 힘들게 하며 고통스럽게 했던 더러운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가난케 하는 더러운 것들도 떠나가고 또 질병을 일으키는 것들 떠나가고 미움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도 다 소멸되어 주고 떠나갈 주여다. 오 성령님 더 임하시옵소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더 능력을 주시고 성령과 능력으로 주시고 혹시 성령 하나님 아직까지 이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아직 회개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모든 죄악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하사. 작은 것보다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부에 있는 모든 연약한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며 올바르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주여 생각나게 하여 주시하사. 그 즉시 생각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공의를 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명하노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과 습관적인 죄악과 작은 것부터 모든 죄악들이 기억날 주여다.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빛을 비춰주시하사.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죄책감이냐 아닌 이제 아버지 고백하며 기도할 때 이 모든 것에서 이 죄악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명하노니 우리의 모든 죄악과 연약한 습관적인 모든 죄악이 아버지여 생각날 주여다. 모든 죄악이 생각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어릴 적부터 시작된 모든 죄악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지었던 모든 죄악까지도 기억나게 하시하사 생각나게 하여 주시하사. 지금 즉시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궁일과 사랑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이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들이 이제 내 몸과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가족과 모든 섬기는 모든 것에서 떠나가고 악은 어떤 것도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며 우리 역시도 그 악한 모든 것에서 돌아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더럽고 추악한 것들은 다 나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가 너희를 꾸짖고 명령하느니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이제 성경적 표현으로 또 거품과 기침과 가래와 하품과 모든 현상을 통하여 눈물과 소리질름을 통하여 너희 더럽고 악한 것들은 다 나하고 소멸될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하고 소멸될 주여다. 다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을 선포하고 주의 보혈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선포하느니 너희 더럽고 악한 것들은 배에 숨어있는 것들은 다 나와라. 배에 숨어있는 것 가슴에 숨어있는 것 머리에 숨어있는 것 모든 영혼육에 숨어있는 것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의 정체가 드러났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이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하고 소멸될 주여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우상 숭배를 통해서 들어온 영들은 다 나와라 우상을 통해서 들어온 악한 영들아 다 나와라 다 나오고 상처를 통해서 들어온 악한 영들은 다 나와라 무속이를 통해서 들어온 악한 영들은 다 나와라 죄악을 통해서 들어온 더러운 것들은 다 나와라 상처를 통해서 들어온 더러운 것들은 다 나와라 음란을 통해서 들어온 것들은 다 나와라 욕심을 통해서 다 나온 것들 다 나와라 다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려하노니 모든 더럽고 악한 추악한 영들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기침으로 나오고 가래로 나오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담대함을 주시고 눈물을 통해서 다 나오고 하품을 통해서 다 나오고 소리질러 나오고 모든 성경적 표현을 통해서 성령님이 인도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더럽고 추악한 것들은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호흡할 때 다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아멘할 때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아멘하고 지금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서 소멸될지어다. 다 나와라. 악한 용들은 다 나와라. 더럽고 추악한 용들은 다 나와라. 질병의 용들은 다 나와라. 가난의 용들은 다 나와라. 미움을 통해서 살인을 통해서 들어온 더러운 것들은 다 나와라. 상처를 들어와서 들어온 더러운 용들은 다 나와라. 관계의 실패를 통해서 더러운 것들은 다 나와라. 욕심을 통해서 들어온 것들도 다 나와라. 우상 숭배를 통해서 들어온 것들도 다 나오고. 이방 종교를 통해서 거짓된 종교를 통해서 아버지 드럽고 더러운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소멸되고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나오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주님 주의 보혈로 더 덮어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보혈이 더 임할지어다. 이 시간 주의 보혈이 더 임할지어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더 임할지어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의 보혈이 더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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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어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결한 보혈이 정결한 보혈이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배에 숨어있는 것들 떠나가. 배에 숨어있는 것들 다 올라오고 다 소멸될지어다. 배 안에 숨어져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아. 잘 들어라.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고 너희를 정제하노니 지금 즉시 배 안에서 올라와서 소멸될지어다. 입을 통하여 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입을 통하여 기침과 가래와 모든 하품과 눈물을 통하여서 다 나가고 소멸될지어다. 배 안에 숨어져 있는 것들 다 소멸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배와 등에 숨어져 있는 더러운 악한 영들아. 너희의 집을 내가 파쇄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소멸될지어다. 너희의 집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하노니 그 몸에서 나오고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나오고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나오고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나오고 떠나갈지어다. 그 배에 숨어있는 더러운 것들아. 배에 등에 숨어있는 더러운 것들아. 완고하게 집을 줬던 견고하게 집을 줬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 무너지고 소멸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다 나와라. 다 나와라. 가슴을 붙잡고 있는 더러운 것들아.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가슴을 누르는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기침과 가래와 모든 현상을 통하여서 다 나와라. 눈물을 통하여 나하고 하품을 통하여서 다 나와라. 가슴을 짓누리는 것들 배를 짓누리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영적 눌림을 통하여서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아이씨가 머리를 누르고 있고 머리를 붙잡고 있는 더러운 것들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명령한다. 다 나하고 소멸될지어다. 머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 더러운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하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하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하고 소멸될지어다. 머리와 가슴과 배를 짓누르고 있는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머리를 어지럽게 하고 머리에 통증을 일으키는 더러운 것들도 사라지고 더러운 것들도 사라지고 가슴의 통증과 가슴을 누르고 있는 악한 영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고 소멸되어지고 배를 누르고 고통을 주고 통증을 지르고 등과 모든 것들을 아버지와 잡고 있는 더러운 것들. 통증을 유발하는 악한 영향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를 꾸짖고 명령하노니 너희를 정지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예수님 이 시간 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덴대함을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떨지 아니하고 담대함 리듬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뱀을 아버지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해안받지 아니하며 또한 아버지와 악한 영향력과 공경이 있어도 능히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하며 능히 이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와 병든 곳에 손을 얹은 즉 나음이라는 표적이 있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완벽한 은혜가 아버지와 이 시간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뱀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미혹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고통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향력의 상처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들은 잘들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나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내가 선포하느니 너희 더럽고 추악한 모든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영들과 질병들아 가난과 저주들아 악한 영향력들아 마음의 상처들아 질병들아 모든 희귀병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지금 즉시 그 몸에서 답 나와라. 더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지금 즉시 그 몸에서 답 나와라.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고통과 이 모든 것 가정에 흐르는 악한 영향력과 또 마음의 질병과 아버지의 모든 영향력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오 성령님 더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우신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 이와 같은 능력이 아버지와 이 시간 믿는 자들에게 놀라우신 치유와 회복의 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럽고 악한 영들아 질병의 영들아 또 상처를 주는 것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하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하고 소멸될지어다. 너의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악한 영향력들과 또한 아버지의 상처를 통해서 들은 더러운 것들 질병의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보혈이 덮어지고 그의 몸에서 다 나와라. 기침과 가래와 거품과 또한 아버지의 눈물을 통해서 다 나와라.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지금 즉시 다 나와라. 지금 즉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하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하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너희의 머리를 누르고 있는 악한 영양들은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가슴을 누르고 있는 악한 영양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배를 누르고 있는 악한 영양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생각을 사로잡고 또 마음을 사로잡고 단천과 환실을 주는 더러운 것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 소멸되었음을 너희의 정체가 드러나고 소멸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몸에서 더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더 나와라. 더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보혈이 더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 머리와 가슴과 또한 아버지 하나는 집을 짓고 있는 더러운 모든 것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보혈이 덮어질지어다. 주의 보혈이 들어갈지어다. 모든 것에 뿌려지고 덮어질지어다. 모든 것에 뿌려지고 덮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노니 악한 영양들은 다 나하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다 나와라. 우상 숭배를 통해서 들어온 악한 영양들 더 나와. 다 나오고 떠나갈지어다. 거짓을 통해서 들어온 거짓된 마귀들도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질병을 통해서 들어온 악한 영양들도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상처를 통해서 들어온 더러운 영양들 악한 영양들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가정에 흐르는 악한 영양들 관계의 실패를 통해서 더러운 것들 음란한 것들을 통해서 더러운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불을 선포합니다. 성령의 불을 선포할 때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완전하게 소멸되어지는 기적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놀라운 궁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들어갈지어다.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의 몸은 더욱더 뜨거워지고 몸은 뜨거워지고 배는 더 뜨거워지고 배는 더 뜨거워지고 가슴은 뜨거워지고 머리는 뜨거워지고 온 몸이 성령의 불로 임할지어다. 온 몸이 성령의 불로 임할지어다. 온 몸에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들어간다. 성령의 불이 들어간다. 성령의 불이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특별히 믿음으로 손을 얹는 그 모든 것에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들어갈지어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들어갈지어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들어갈지어다. 너희 더럽고 악한 모든 우상 숭배를 통해서 들어온 것들은 성령의 불로 완전히 소멸되었음을 선포하노니 너희 악한 것들은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들어간다. 성령의 불이 들어가고 배는 더 뜨거워지고 가슴은 뜨거워지고 머리는 뜨거워지고 온몸에 아버지와 병든 것이 아버지와 고통이 있는 곳에 아버지와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다. 통증을 일으키는 모든 것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여다. 고통이 있는 곳에 아버지와 아픔이 있는 곳에 슬픔이 있는 곳에 모든 것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간과하는 곳 소망하는 곳 불이 딛는 곳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여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여다. 성령의 불이 들어간다. 성령의 불이 들어간다. 성령의 불이 들어간다. 성령의 불이다. 몸은 더욱더 배를 누르고 있는 곳에 성령의 불이 임할지하다. 가슴을 누르고 있는 곳에 성령의 불이 임할지하다. 머리를 누르고 있는 곳에 성령의 불이 임할지하다. 고통이 통증이 있는 곳에 성령의 불이 임할지하다. 성령의 불로 다 소멸시켜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다 소멸시켜주고 태워주시옵소서. 아픔, 고통, 슬픔 다 아버지 하나님 가난과 저주의 성령의 불로 완전하게 완전하게 성령의 불이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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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여 주시하사. 너희 더럽고 악한 것들이 이제 완전하게 소멸되어질 수 있는 흥미래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들어간다. 성령의 불이 들어갈지하다. 성령의 불이 들어갈지하다. 성령의 불이 들어갈지하다. 성령의 불이다. 너희 더럽고 악한 것들은 이제 성령의 불로 완전하게 소멸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하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나오고 소멸될지하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떠나갈지하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떠나갈지하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떠나갈지하다. 배에 집을 짓고 있는 악한 영역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 나오고 소멸되어지고 떠나갈지하다. 가슴을 누르고 있는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역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노니 소멸되어지고 성령의 불로 소멸되어지고 떠나가고 소멸되어질지하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하다. 머리를 짓누르고 있고 고통을 주고 통축을 주고 있는 생각을 잡고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은 성령의 불로 내가 태우니 더럽고 추악한 악한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 머리에서 다 나오고 소멸되어지고 떠나갈지하다. 주님 이 시간 더 담대함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일이 여겨주시하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평생 하나님께 감사와 종기와 영광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날마다 사랑하며 경애하며 그 말씀과 동행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너희 더럽고 악한 영들아 답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기침과 가래와 모든 현상을 통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거품을 통하여 쓰러지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머리에 모든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은 눈물을 통해서 다 나오고 하품을 통해서 다 나오고 기침과 가래를 통하여 다 나오고 또 소리질러 다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이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다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더 나와라. 더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더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더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무속을 일으킬 통하여 들어온 악한 영들은 더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가난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도 다 나오고 또한 싸움과 분노를 일으키는 악한 영들도 다 나오고 질병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도 다 나오고 아버지와 모든 가정에 흐르는 악한 영향력들도 다 나와 소멸될지어다 음란의 영도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들 예수 우리 때 이름으로는 명령하노니 꾸진누님 교만도 다 나오고 거만한 마음도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과 능력으로 더 기름 부어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가운데 성령과 능력으로 더 기름 부어주시고 더 은혜로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말씀으로 더 아버지의 궁일과 사랑으로 더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채워주시하사 다시는 이런 고통으로 아버지 고통당하지 않도록 더 성령과 능력으로 함께하시고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향력을 아버지와 축사할 수 있는 능력까지 임하게 하시고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까지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하사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임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다시 나스릿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는 모든 것에 손을 얹은 자들에게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할 주여다 예수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예수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예수의 보혈이 덮어지고 임할 주여다 성령의 불이 임할 주여다 성령의 불이 임할 주여다 예수의 보혈이 임하시고 성령의 불로 완전히 소멸케 대하시고 더 뜨겁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더 임하시고 능력을 임하시고 기도하는 곳 아버지 하나님 손을 얹은 곳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뜨겁게 하여 주시고 더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더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더 감동케 하여 주시하사 이 모든 질병과 고통과 가난과 저주와 모든 악한 영향력에서 완전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너희 더러고 악한 영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악한 영향력과 또 고통과 슬픔과 통증과 악한 눌림들을 일으키는 더러운 것들아 잘 들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다 나하고 소멸될 주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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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한다 다시 명령한다 그 몸에서 다 나하고 소멸될 주여다 더 나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더 나하고 소멸될 주여다 더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하고 떠나갈 주여다 머리를 누르고 있는 악한 영들 다 나하고 떠나갈 주여다 가난을 일으키는 더럽고 악한 영들도 떠나갈 주여다 음란을 일으키는 가라구 더럽고 추악한 영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 주여다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입원하는 더러운 것들 암병을 일으키는 것들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여러 모든 조연증을 일으켜 또 가정을 파괴하는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계획대로 주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 더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하사 온전하시 주의 뜻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만한 구일과 기적과 희망과 소망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잘 들어라 너희 더럽고 악한 영들아 더러운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너희의 집이 다 파쇄되었음을 너희의 집이 다 파쇄되었음을 머리에 있는 너희의 집과 가슴에 있는 너희의 집과 배에 있는 너희의 집과 등에 있는 너희의 집과 온몸에 숨어있던 너희의 집이 다 파쇄되어주고 성령의 불로 소멸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소멸될 주여다 너희는 묶임받고 소멸될 주여다 무적행으로 떠나갈 주여다 무적행으로 떠나갈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떠나갈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아가고 떠나갈지어다. 더 나와라. 더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명령한다. 그 몸에서 다 나아가고 소멸될지어다. 기침과 가래를 통해서 다 나아가고 소멸될지어다. 기침과 가래와 구역질을 통해서 다 나아가고 소멸될지어다. 거둔 눈물을 통해서 소리질름을 통해서 눈물을 통해서 하품을 통해서 다 나아가고 소멸될지어다. 더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입을 통해서 다 나아가고 떠나가. 그 몸에서 나아가고 떠나갈지어다. 배를 누르고 있는 악한 영역들 나오고 떠나가. 무속의 영역을 통해서 나온 더럽고 악한 영역들 누르고 있는 것들 떠나갈지어다. 우상 숭배를 통해서 상처를 통해서 가난을 통해서 미움을 통해서 모든 드러운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들아. 부정한 영들아. 잘 들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겠어 다 나아가고 소멸될지어다. 지금 즉시 하나님의 자녀들이겠어 나오고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지금 즉시 하나님의 자녀들이겠어 하나님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딸들이겠어 하나님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더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더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입을 통하여 다 나와라. 눈물을 통해서 다 나오고 모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더럽고 악한 영령들 또한 부정한 영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계속해서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 나오고 계속해서 다 나올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숨어있는 것들도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숨어있는 것들도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숨어있는 것 아직도 거짓말을 통하여서 숨어있는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예수 우리 또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한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오 성령님 더 임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의 이름에 묶임받고 완전하게 소멸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 주여다. 주의 보혈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이 시간 아버지와 통증을 일으키는 곳에서 아픔을 일으키는 곳에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진륜는 모든 곳에서 아버지와 믿음으로 손을 잡고 있는 믿음으로 손을 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하사.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곳에서 즉시 치유가 있게 하시고 그곳에서 즉시 회복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 더럽고 악한 영들은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오고 가슴에서 나오고 배에서 나오고 머리에서 나오고 아픔을 일으키고 통증을 일으키는 모든 곳에서 가난을 일으키는 곳에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향력에서 생각을 일으키는 곳에서 너희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고 명령하노니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내가 다시 명령한다. 아직도 숨어있는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 더럽고 추악한 것들은 다 소멸되었음을 너희 정체가 다 드러났음을 내가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그 몸에서 다 나오고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떠나갈지어다. 더 나와라. 더 나아고 떠나갈지어다. 더 나와라. 더 나아고 떠나갈지어다. 그 배에서 다 나오고 그 가슴에서 다 나오고 그 머리에서 다 나오고 고통과 슬픔을 일으키는 곳에서 다 나올지어다. 그 생각에서 다 나올지어다. 그 생각에서 다 나올지어다. 내가 다시 나스렛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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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쥐의 보혈로 뿌리고 바르고 덮고 선포하노니 너희 더럽고 악한 영들은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다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너희 더럽고 악한 영들은 다 소멸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노니 완전하게 소멸되었음을 선포하노니 지금 즉시 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나스렛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더 나와라. 더 나아고 소멸될지어다. 더 나아고 소멸될지어다. 더 나아고 소멸될지어다. 다 나와라. 머리를 짓누르고 있는 악한 영들 다 나오고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 악한 영들도 다 나오고 배를 두르고 있는 악한 영향력들 다 나오고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악한 영향력들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울증을 일으키고 두려움과 염려를 일으키는 것 또한 공황장애와 대인기피와 마음의 상처와 관계의 상처와 조연증을 일으키는 것을 통하여서 들어온 더러운 것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안병도 떠나가고 모든 질병도 떠나가고 무리의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허리의 질병들 떠나갈지어다. 무릎의 질병은 떠나가고 목의 질병들 떠나가고 아버지의 모든 장기의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희귀의 병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더 나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믿는 자들에겐 능력이 있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너희 더럽고 악한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되어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다 나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떠나갈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떠나갈 주여다. 입을 통하여서 다 나와라. 입을 통하여서 다 나와라. 우상 숭배를 통한 더러운 것들 입을 통하여서 다 나와라. 더러운 상처들 통해서 들어온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꾸짖느니 다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가난을 통해 더러운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가고 그 몸에서 다 나오고 떠나가라. 죄형을 통해서 더러운 것들 우상 숭배를 통해서 더러운 것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력하고 대적하는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내가 다시 명령한다 다시 명령한다 무속의 영을 통해서 더러운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율로 더 덮어주옵소서 주의 보율로 더 덮어주시옵소서 궁일이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하사 다시는 이런 고통으로 인하여서 완전하게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이 시간 방언할 때 방언으로 함께 기도할 때 또한 아버지와 입술로의 고백을 통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더 놀라우신 은혜가 있게 하시고 더 성령과 능력으로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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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더이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들은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악한 영들은 소멸되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고통을 주는 악한 영들은 소멸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소멸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더이 더럽고 악한 영들은 소멸될지어다. 악한 영들은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아가고 소멸될지어다. 머리를 짓누고 가슴을 짓누르고 배를 짓누르는 더러운 악한 영향력들과 가난의 모든 것들, 음란한 것들과 또한 가난의 상처들과 가정에 흐르는 악한 영향력들,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그 몸에서 다 나아가고 더 나아가고 완전히 숨어있는 것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소멸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소멸될지어다. 여기 사이가 타니아 이 날씨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하사 완전하게 완전하게 제거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 더럽고 악한 영들은 다 나오고 소멸되었음을 선포하느니 떠나갈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다 나하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하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하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하고 소멸될지어다 더 나와라 악한 영들은 다 나와라 예수님의 이름은 명령하느니 명령하느니 질병을 이루고 고통을 주고 가난과 저주를 일으키는 더러운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 몸에서 다 나하고 소멸될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하고 소멸될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하고 떠나갈 주여다. 그 몸에서 입을 통해서 다 나하고 소멸되고 떠나가라. 더 나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하고 떠나가라. 기침과 가래와 구역질을 통하여서 하품을 통하여서 눈물을 통하여서 소리질러 남아 거품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 쥐어다. 더 나와라 예수의 보혈이 들어갈 쥐어다. 더 나와라 예수의 보혈이 임할 쥐어다. 더 나와라 예수의 보혈이 임할 쥐어다. 예수의 보혈이 들어가고 주 예수의 보혈이 기도하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의 보혈이 더 뿌려지고 덮어질 쥐어다. 예수의 보혈이 들어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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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어다. 예수의 보혈이 완전하게 덮어질 쥐어다.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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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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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성령님 더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하사 남아있는 모든 것까지도 아버지로 소멸시켜여 주시하사 이 질병의 고통 이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또 가정에 흐르는 악한 이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하게 자유퀴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이말 취하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이말 취하다 성령의 불이 이말 취하다 성령의 불이 이말 취하다 성령의 불이 이말 취하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이말 취하다 모든 것은 소멸되어지고 떠나가고 떠나가고 사라질 취하다 소멸되었음을 선포하느니 성령의 불로 완전히 소멸되었음을 선포하느니 완전하게 떠나가고 소멸될 취하다 몸은 더 아버지여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몸이 더 뜨겁게 하시고 손을 얹는 것에 아픈 것에 고통이 있는 것에 슬픔이 있는 것에 악한 영향력이 있는 모든 것에 성령의 불로 이말 취하여 주옵소서 몸은 더욱더 뜨거워지고 이제 배는 더 뜨거워지고 가슴은 뜨거워지고 머리는 뜨거워지고 온몸이 뜨거워지고 온몸이 뜨거워질 취하다 성령의 불로 온몸은 전율이 이말하고 전율이 이말하고 온몸은 전율이 이말하고 온몸의 전문 전율이 이르고 전율이 이르고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성령의 불로 뜨겁게 하시고 뜨겁게 하시고 더럽고 추악한 악한 모든 영향력들은 다 소멸되어지고 떠나갈 주여다 몸은 더 뜨거워지고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로 너의 악한 영향력들은 완전하게 소멸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묶임받고 소멸될 주여다 완전하게 숨어있는 것까지도 소멸될 주여다 숨어있는 것까지도 소멸될 주여다 더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완전하게 소멸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더 나아고 떠나갈 주여다 더 나와라 더 나와라 더 나아고 소멸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더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더 나와라 내가 다시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지막으로 명령하느니 예수님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믿음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수의 보혈이 완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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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어질 주여다 예수의 보혈이 그의 가정에 덮어질 주여다 그의 삶의 모든 것에 덮어질 주여다 그의 고통이 있는 것에 덮어지고 슬픔에 있는 것에 덮어지고 기도하는 모든 것에 아버지여 손을 얹은 것에 덮어질 주여다 그의 배에 완전하게 충만하게 덮어지고 그의 가슴과 머리에 충전하게 충만하게 덮어질 주여다 주의 보혈로 충만하게 덮어질 주여다 악한 것들은 이제 만지지도 못하고 임하지도 못함을 내가 선포하느니 다 유골되었음을 선포하느니 너희 더럽고 악한 영들은 이제 그곳에서 살 수 없음을 배에서 마음에서 생각에서 모든 육체 가운데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살 수 없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몸은 더욱더 뜨거워지고 주의 보혈로 완전하게 선포하며 부러지고 덮어졌음을 충만하게 됐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너희 더럽고 악한 영들은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었음을 선포하느니 완전하게 소멸될 주여다 떠나갈 주여다 주의 보혈이 더 뿌려지고 주의 보혈로 완전하게 유월되었음을 선포하느니 너희 더럽고 추악한 모든 질병들도 유월되었고 너희 음란한 것과 폭력과 또 여러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소멸되었음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었으니 소멸되었음을 선포하느니 또한 모든 음란한 것과 또한 질병과 또한 아버지의 공황장애와 우울증과 조현증과 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모든 것들 불면증까지도 내가 소멸되었음을 선포하느니 이 시간 모든 질병과 또한 모든 암병과 희귀병들과 기도하는 모든 것에 성령의 불로 아버지 임하여 주시하사 더럽고 추악한 것들은 완전하게 유월되어지고 완전하게 제거되었음을 선포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그러한 확신을 주시하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더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다시는 이런 질병으로 고통으로 아픔과 고통과 슬픔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영광으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또한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전에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치유하심을 회복하심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하사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담대함까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스릿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주의 회복이 임할 주여다 주의 치유가 임할 주여다 주의 형통함이 임할 주여다 이제 아버지와 가난에서 벗어나서 주의 놀라우신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주여다 질병에서 벗어나서 강건함으로 완전함으로 깨끗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악한 영이 아닌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질 주여다 성령으로 완전하게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고 임할 주여다 이제 저주에서 형통함으로 이제 고통에서 기뻐함으로 슬픔에서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변화될 주여다 이제 방해되는 세력들은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행하심이 일하심이 이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고 특별히 아버지와 기도할 때 놀라우신 치유의 능력이 임하고 또한 축사의 능력이 임하고 분별의 능력이 임하고 방언이 임하는 능력이 임하고 또한 통변의 능력이 임하고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고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임하고 모든 것 가운데에서 가르칠 수 있는 것도 능력이 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부르신 사명을 또한 발견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마지막으로 명령하느니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주의 평강이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닌 하나님의 완전하신 평강이 이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샬롬의 역사로 평강의 역사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24시간 365일 보호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저들의 직장을 보호하시고 섬기는 모든 일터를 아버지와 삶의 모든 공간을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남편을 보호하시고 아내를 보호하시고 부모를 보호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내가 마지막으로 명령하느니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시고 완전한 정결한 나라 완전한 평강의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고 이제 이 질병으로부터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났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하나님의 평강과 자유함이 기쁨이 회복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주여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고륵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믿음으로 이 시간 자신의 안에 있는 여러 악한 영들과 질병과 여러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간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더 힘하여 주옵소서 더 믿음으로 임하여 주시고 부족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전적인 택하심과 공율과 사랑으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담대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악한 추악한 영들이 제거되어지고 그 안에 성령과 능력으로 채워지며 성령의 인도함으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악한 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들을 더 불쌍히 공율히 여겨주옵소서 그 악한 영으로 인하여 질병이 있습니까 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맑게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 악한 영으로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가난에 있는 모든 아버지와 아닌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축사하여 주시하사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재정의 축복까지도 이 많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으로 인하여 아버지여 여러 모든 가정이 흐르는 악한 영향력들이 있습니까 이제 단숨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꾸짖고 명령할 때 가정에 흐르는 모든 악한 영향력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으로 인하여 자신의 마음에 질병이 있습니까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와 자녀 또 부모의 문제가 있습니까 또한 아버지여 살아가는 데 있어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며 꾸짖을 때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들은 완전하게 제거되어지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이 시간 믿음으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가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에 힘입어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 선포하며 기도할 때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이 믿음으로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있는 모든 자들을 이 시간 불쌍히 고기를 여겨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담대한 능력과 은혜와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의 믿음으로 아버지 머리 위에 손을 얹으셨사오니 주의 피 묻은 손으로 머리 위에 손을 얹음을 믿고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오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더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내주하시고 더 충만하게 추관하시고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과 능력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주여다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과 능력이 임할 주여다 예수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들어갈 주여다 이 시간 아버지와 악한 영으로 고통을 당하는 자들 가난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자 또한 아버지 관계를 인하여 아버지와 고통을 받고 있는 모든 것들 가정이 흐르는 악한 영향력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오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이 임할 주여다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의 보혈이 임할 주여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줄 주여다 저들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덮어줄 주여다 그들의 생각에 덮어줄 주여다 그들의 마음에 덮어줄 주여다 예수의 보혈이 더 임할 주여다 예수의 보혈이 더 임할 주여다 예수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더 충만하게 충만하게 덮어줄 주여다 예수의 보혈이 더 임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가난으로 인한 모든 자들에게 고통으로 인한 모든 자들에게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질병과 고통과 악한 영향력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시간 성령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혈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완전하게 덮어주옵소서 다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줄 주여다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줄 주여다 더 충만하게 덮어줄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들의 생각에 덮어지고 그들의 마음에 덮어지고 그들의 육신에 덮어지고 그들의 모든 영혼 육에 완전하게 덮어지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 덮어지고 그들의 가정에 덮어지고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예배자들에게 주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 더럽고 악한 것들은 다 유월될 주여다 다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고 정지하느니 지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악한 영들은 떠나갈 주여다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 주여다 질병을 일으키고 가난을 일으키고 저주를 일으키고 고통을 일으키는 모든 악한 영향력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하고 소멸될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하고 소멸될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하고 소멸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더 이마시옵소서 더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주시고 더 아버지의 능력으로 이마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다 나와라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다 나와라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다 나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느니 그 질병을 일으키는 악한 영향력들은 다 나와라 질병을 일으키는 악한 영향력들은 다 나하고 고통을 주고 있는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향력들은 다 나와라 다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가난을 일으키는 더러운 악한 영향력들은 떠나갈 주여다 관계의 실패를 일으키는 더러운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 주여다 마음의 고통과 마음의 생각에 질병을 일으키는 더러운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가고 질병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을 일으키는 악한 영향력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 주여다 모든 아버지는 희귀병도 떠나갈 주여다 모든 암병도 떠나갈 주여다 우울증과 공황장애의 조합변 모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 주여다 공포도 떠나가고 두려움도 떠나가고 미움도 떠나갈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향력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 주여다 지금 즉시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이제 명령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아오고 소멸될 주여다 악한 영향력들은 다 나와라 우상 숭배를 일으켜 들어온 더러운 것들은 다 나아오고 소멸될 주여다 무속의 영향력들을 통하여서 들어온 더러운 것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 주여다 죄악을 통하여서 들어온 악한 영향력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가고 상처를 통하여서 들어온 더러운 것들아 미움을 통하여서 들어온 더러운 것들아 관계를 통하여서 들어온 더러운 것들아 악한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그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다시 명령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줄 주여다 예수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더 이마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이 더 머리에서 발끝까지 더 덮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더이 더럽고 악한 우상 숭배를 통해서 들어온 악한 영들아 잘 들어라 지금 즉시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우상 숭배를 통해서 들어온 악한 영들은 다 나와라 우상 숭배를 통해서 들어온 악한 영들은 다 나와라 무속인을 통해서 들어온 더러운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그 몸에서 다 나아오고 소멸될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무속의 영들과 악한 영들과 이방신 또한 아버지 이방 종교들 더럽고 추악한 모든 거짓 종교를 통해서 들어온 것들 우상 숭배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그 몸에서 다 나아오고 소멸될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아오고 소멸될 주여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상처를 통해서 들어온 더러운 영들아 악한 영들아 지금 즉시 그 몸에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지금 즉시 그 몸에서 다 나아오고 소멸될 주여다 상처를 통해서 마음의 상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정의 상처 또 관계에 있어서 상처를 통해 들어온 모든 질병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그 모든 질병과 그 모든 죄악이 완전히 사여졌음을 내가 선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케 되어주고 구원케 되었다는 것을 내가 선포하느니 죄악을 토론 더러운 모든 질병들과 더러운 모든 악한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그 몸에서 다 나아오고 소멸될 주여다 지금 즉시 그 몸에서 다 나아오고 소멸될 주여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음란한 것들을 통해서 들어온 더러운 것들아 악한 영들아 떠나갈 주여다 음란의 영들은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그 음란을 통해서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 어렵게 하며 힘들게 하며 고통스럽게 했던 더러운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가난케 하는 더러운 것들도 떠나가고 또 질병을 일으키는 것들 떠나가고 미움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도 다 소멸되어주고 떠나갈 주여다 오 성령님 더 이마시옵소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더 능력을 주시고 성령과 능력으로 주시고 혹시 성령 하나님 아직까지 이것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아직 회개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모든 죄악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하사 작은 것보다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부에 있는 모든 연약한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며 올바르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주여 생각나게 하여 주시하사 그 즉시 생각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공의를 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과 습관적인 죄악과 작은 것부터 모든 죄악들이 기억날 주여다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빛을 비춰주시하사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죄책감이여 아닌 이제 아버지여 고백하며 기도할 때 이 모든 것에서 이 죄악에서 완전히 자육이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우리의 모든 죄악과 연약한 습관적인 모든 죄악이 아버지여 생각날 주여다 모든 죄악이 생각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어릴 적부터 시작된 모든 죄악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지었던 모든 죄악까지도 기억나게 하시하사 생각나게 하여 주시하사 지금 즉시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궁일과 사랑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이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들이 이제 내 몸과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가족과 모든 섬기는 모든 것에서 떠나가고 악은 어떤 것도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며 우리 역시도 그 악한 모든 것에서 돌아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더럽고 추악한 것들은 다 나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가 너희를 꾸짖고 명령하느니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이제 성경적 표현으로 또 거품과 기침과 가래와 하품과 모든 현상을 통하여서 눈물과 소리질름을 통하여서 너희 더럽고 악한 것들은 다 나하고 소멸될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하고 소멸될 주여다 다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을 선포하고 주의 보혈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선포하느니 너희 더럽고 악한 것들은 배에 숨어있는 것들은 다 나와라 배에 숨어있는 것 가슴에 숨어있는 것 머리에 숨어있는 것 모든 영혼육에 숨어있는 것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의 정체가 드러났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이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하고 소멸될 주여다 내가 다시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우상 숭배를 통해서 들어온 영들은 다 나와라. 우상을 통해서 들어온 악한 영들아 다 나와라. 다 나오고 상처를 통해서 들어온 악한 영들은 다 나와라. 무속이를 통해서 들어온 악한 영들은 다 나와라. 죄악을 통해서 들어온 더러운 것들은 다 나와라. 상처를 통해서 들어온 더러운 것들은 다 나와라. 음란을 통해서 들어온 것들은 다 나와라. 욕심을 통해서 다 나온 것들 다 나와라. 다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려하노니 모든 더럽고 악한 추악한 영들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려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기침으로 나오고 가래로 나오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담대음을 주시고 눈물을 통해서 단 나오고 하품을 통해서 단 나오고 소리질러 나오고 모든 성경적 표현을 통해서 성령님이 인도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더럽고 추악한 것들은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호흡할 때 다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려하노니 아멘할 때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아멘하고 지금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서 소멸될지어다 다 나와라 악한 영들은 다 나와라 악한 영들은 다 나와라 더럽고 추악한 영들은 다 나와라 질병의 영들은 다 나와라 가난의 영들은 다 나와라 미움을 통해서 살인을 통해서 들어온 더러운 것들은 다 나와라 상처를 들어와서 들어온 더러운 영들은 다 나와라 관계의 실패를 통해서 더러운 것들은 다 나와라 욕심을 통해서 들어온 것들도 다 나와라 우상 숭배를 통해서 들어온 것들도 다 나오고 이방 종교를 통해서 거짓된 종교를 통해서 아버지의 드럽고 더러운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려하노니 소멸되고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주의의 보혈로 더 덮어주어 없어서 배에 숨어있는 것들 다 올라오고 다 소멸될지어다. 배 안에 숨어져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아. 잘 들어라.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고 너희를 정제하노니. 지금 즉시 배 안에서 올라와서 소멸될지어다. 입을 통하여 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입을 통하여 기침과 가래와 모든 하품과 눈물을 통하여 다 나가고 소멸될지어다. 배 안에 숨어져 있는 것들 다 소멸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배와 등에 숨어져 있는 더러운 악한 영들아. 너희의 집을 내가 파쇄하노니. 너희의 집을 내가 파쇄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소멸될지어다. 너희의 집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파쇄하노니. 그 몸에서 나오고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나오고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나오고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나오고 떠나갈지어다. 그 배에 숨어있는 더러운 것들아. 배에 등에 숨어있는 더러운 것들아. 완고하게 집을 줬던 견고하게 집을 줬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 무너지고 소멸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다 나와라 다 나와라 가슴을 붙잡고 있는 더러운 것들아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가슴을 누르는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기침과 가래와 모든 현상을 통하여서 답 나와라 눈물을 통하여 나아가고 하품을 통하여서 답 나와라 가슴을 짓누르는 것들 배를 짓누르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영적 눌림을 통하여서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이 시간 머리를 누르고 있고 머리를 붙잡고 있는 더러운 것들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명령한다. 다 나와라 소멸될지어다. 머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 더러운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소멸될지어다. 머리와 가슴과 배를 짓누르고 있는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머리를 어지럽게 하고 머리에 통증을 일으키는 더러운 것들도 사라지고 더러운 것들도 사라지고 가슴에 통증과 가슴을 누르고 있는 악한 영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고 소멸되어지고 배를 누르고 고통을 주고 통증을 지르고 등과 모든 것들을 아버지와 잡고 있는 더러운 것들, 통증을 유발하는 악한 영향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를 꾸짖고 명령하노니 너희를 정지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예수님 이 시간 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떨지 아니하고 담대함 리듬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뱀을 아버지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아버지는 해안받지 아니하며 또한 아버지와 악한 영향력과 공경이 있어도 능히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하면 능히 이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와 병든 곳에 손을 얹은 즉 나음이라는 표적이 있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완벽한 은혜가 아버지와 이 시간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역사는 떠나갈지요다. 뱀의 역사는 떠나갈지요다. 어둠의 역사는 떠나갈지요다. 미혹의 역사는 떠나갈지요다. 고통의 역사는 떠나갈지요다. 질병의 역사는 떠나갈지요다. 악한 영향력의 상처의 역사는 떠나갈지요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들은 잘들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나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내가 선포하느니. 너희 더럽고 추악한 모든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영들과 질병들아. 가난과 저주들아. 악한 영향력들아. 마음의 상처들아. 질병들아. 모든 희귀병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요다. 지금 즉시 그 몸에서 담나와라. 더 나오고 소멸될지요다. 지금 즉시 그 몸에서 담나와라.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고통과 이 모든 것. 가정에 흐르는 악한 영향력과 또 마음의 질병과 아버지의 모든 영향력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라지고 소멸될지요다. 오 성령님. 더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우신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 이와 같은 능력이 아버지와 이 시간 믿는 자들에게 놀라우신 치유와 회복의 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럽고 악한 영들아. 질병의 영들아. 또 상처를 주는 것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요다.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하고 소멸될지요다. 그 몸에서 다 나하고 소멸될지요다. 너의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악한 영향력들과 또한 아버지의 상처를 통해서 들은 더러운 것들. 질병의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라지고 소멸될지요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요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보혈이 덮어지고 그의 몸에서 다 나와라. 기침과 가래와 거품과 또한 아버지의 눈물을 통해서 다 나와라.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지금 즉시 다 나와라. 지금 즉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하고 소멸될지요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너희의 머리를 누르고 있는 악한 영양들은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가슴을 누르고 있는 악한 영양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배를 누르고 있는 악한 영양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생각을 사로잡고 또 마음을 사로잡고 환청과 환실을 주는 더러운 것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 소멸되었음을 너희의 정체가 드러나고 소멸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몸에서 더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더 나와라. 더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보혈이 더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 머리와 가슴과 또한 아버지 안한 집을 짓고 있는 더러운 모든 것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보혈이 덮어질지어다. 주의 보혈이 들어갈지어다. 모든 것에 뿌려지고 덮어질지어다. 모든 것에 뿌려지고 덮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노니 악한 영들은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다 나와라. 우상 숭배를 통해서 들어온 악한 영들 더 나와. 다 나오고 떠나갈지어다. 거짓을 통해서 들어온 거짓된 마귀들도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질병을 통해서 들어온 악한 영들도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상처를 통해서 들어온 더러운 영들, 악한 영들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가정에 흐르는 악한 영들, 관계의 실패를 통해서 더러운 것들, 음란한 것들을 통해서 더러운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불을 선포합니다. 성령의 불을 선포할 때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완전하게 소멸되어지는 기적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놀라운 궁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들어갈지어다.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의 몸은 더욱더 뜨거워지고, 몸은 뜨거워지고, 배는 더 뜨거워지고, 배는 더 뜨거워지고, 가슴은 뜨거워지고, 머리는 뜨거워지고, 온 몸이 성령의 불로 임할지어다. 온 몸이 성령의 불로 임할지어다. 온 몸에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들어간다. 성령의 불이 들어간다. 성령의 불이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특별히 믿음으로 손을 얹는 그 모든 것에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들어갈지어다. 너희 더럽고 악한 모든 우상 숭배를 통해서 들어온 것들은 성령의 불로 완전히 소멸되었음을 선포하노니, 너희 악한 것들은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들어간다. 성령의 불이 들어가고 배는 더 뜨거워지고, 가슴은 뜨거워지고, 머리는 뜨거워지고, 온 몸에, 아버지와 병든 것이, 아버지와 고통이 있는 곳에, 아버지와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다. 통증을 일으키는 모든 것에 성령의 불이 말 쥐어다. 고통이 있는 곳에 아버지와 아픔이 있는 곳에 슬픔이 있는 곳에 모든 것에 성령의 불이 말 쥐어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간과하는 곳 소망하는 곳 불이 짖는 곳에 성령의 불이 말 쥐어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말 쥐어다. 성령의 불이 들어간다. 성령의 불이 들어간다. 성령의 불이다. 몸은 더욱더 배를 누르고 있는 곳에 성령의 불이 임할지하다. 가슴을 누르고 있는 곳에 성령의 불이 임할지하다. 머리를 누르고 있는 곳에 성령의 불이 임할지하다. 고통이 통증이 있는 곳에 성령의 불이 임할지하다. 성령의 불로 다 소멸시켜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다 소멸시켜주고 태워주시옵소서. 아픔, 고통, 슬픔 다 아버지 하나님 가난과 저주의 성령의 불로 완전하게 완전하게 성령의 불이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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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여 주시하사. 너희 더럽고 악한 것들이 이제 완전하게 소멸되어질 수 있는 흥일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들어간다. 성령의 불이 들어갈 주여다. 성령의 불이 들어갈 주여다. 성령의 불이 들어갈 주여다. 성령의 불이다. 너희 더럽고 악한 것들은 이제 성령의 불로 완전하게 소멸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떠나갈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떠나갈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떠나갈 주여다. 배에 집을 짓고 있는 악한 영역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 나오고 소멸되어지고 떠나갈 주여다. 가슴을 누르고 있는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역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노니 소멸되어지고 성령의 불로 소멸되어지고 떠나가고 소멸되어질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머리를 짓누르고 있고 고통을 주고 통축을 주고 있는 생각을 잡고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은 성령의 불로 내가 태우니 더럽고 추악한 악한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 머리에서 다 나오고 소멸되어지고 떠나갈 주여다. 주님 이 시간 더 담대함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궁일이 여겨주시하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평생 하나님께 감사와 종기와 영광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날마다 살아가며 경애하며 그 말씀과 동행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너희 더럽고 악한 영들아 답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기침과 가래와 모든 현상을 통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거품을 통하여 쓰러지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머리에 뭐든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 눈물을 통하여 다 나오고 하품을 통하여 다 나오고 기침과 가래를 통하여 다 나오고 또 소리질러 다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다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더 나와라. 더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더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더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무속을 일으킬 통하여서 들어온 악한 영들 더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가난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도 다 나오고 또한 싸움과 분노를 일으키는 악한 영들도 다 나오고 질병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도 다 나오고 아버지와 모든 가정에 흐르는 악한 영향력들도 다 나와 소멸될지어다. 음란의 영도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들 예수 우리 때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꾸진드님 교만도 다 나오고 거만한 마음도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과 능력으로 더 기름 부어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가운데 성령과 능력으로 더 기름 부어주시고 더 은혜로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말씀으로 더 아버지의 궁일과 사랑으로 더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채워주시하사. 다시는 이런 고통으로 아버지 고통당하지 않도록 더 성령과 능력으로 함께하시고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향력을 아버지와 축사할 수 있는 능력까지 임하게 하시고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까지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하사.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임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다시 나스릿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는 모든 것에 손을 얹은 자들에게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할 주여다. 예수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예수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예수의 보혈이 덮어지고 임할 주여다. 성령의 불이 임할 주여다. 성령의 불이 임할 주여다. 예수의 보혈이 임하시고 성령의 불로 완전히 소멸케 대하시고 더 뜨겁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더 임하시고 능력을 임하시고 기도하는 곳 아버지 하나님 손을 얹은 곳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뜨겁게 하여 주시고 더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더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더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더 감동케 하여 주시하사. 이 모든 질병과 고통과 가난과 저주와 모든 악한 영향력에서 완전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너희 더럽고 악한 영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악한 영향력과 또 고통과 슬픔과 통증과 악한 눌림들을 일으키는 더러운 것들아. 잘 들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다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한다. 다시 명령한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더 나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더 나아고 소멸될 주여다. 더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오고 떠나갈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떠나갈 주여다. 질병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 다 나오고 떠나갈 주여다. 배를 누르고 있는 악한 영들들. 다 나오고 떠나갈 주여다. 가슴을 누르고 있는 악한 영들. 다 나오고 떠나갈 주여다. 머리를 누르고 있는 악한 영들. 다 나오고 떠나갈 주여다. 가난을 일으키는 더럽고 악한 영들도 떠나갈 주여다. 음란을 일으키는 가락고 더럽고 추악한 영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 주여다.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입원하는 더러운 것들. 암병을 일으키는 것들.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여러 모든 조연증을 일으켜요. 또 가정을 파괴하는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계획대로 주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 더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하사. 온전하시 주의 뜻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는 구일과 기적과 희망과 소망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잘 들어라. 너희 더럽고 악한 영역들아. 더러운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너희의 집이 다 파쇄되었음을. 너희의 집이 다 파쇄되었음을. 머리에 있는 너희의 집과 가슴에 있는 너희의 집과 배에 있는 너희의 집과 등에 있는 너희의 집과 온몸에 수보있던 너희의 집이 다 파쇄되어지고 성령의 불로 소멸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소멸될 주여다. 너희는 묶임받고 소멸될 주여다. 무적행으로 떠나갈 주여다. 무적행으로 떠나갈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떠나갈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떠나갈 주여다. 더 나와라. 더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명령한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기침과 가래를 통해서 다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기침과 가래와 구역질을 통해서 다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거둔 눈물을 통해서 소리질름을 통해서 눈물을 통해서 하품을 통해서 다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소멸될 주여다. 소멸될 주여다. 더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입을 통하여 다 나와. 입을 통하여 다 나와라. 입을 통하여 더 나와라. 입을 통하여 다 나오고 떠나가. 그 몸에서 나오고 떠나갈지요다. 그 몸에서 나오고 떠나갈지요다. 배를 누르고 있는 악한 영역들 나오고 떠나가. 무속의 영을 통하여 나온 더럽고 악한 영역들 누르고 있는 것들 떠나갈지요다. 우상 숭배를 통하여 상처를 통하여 가난을 통하여 미움을 통하여 모든 더러운 것들아. 예수 그리도의 이름을 명령하느니 너희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들아. 부정한 영들아. 잘 들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요다. 지금 즉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나오고 떠나가고 소멸될지요다. 지금 즉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하나님의 딸들에게서 하나님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떠나가고 소멸될지요다. 내가 다시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더 나오고 소멸될지요다. 더 나오고 소멸될지요다. 입을 통하여 다 나와라. 눈물을 통하여 다 나오고 모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더럽고 악한 영령들 또한 부정한 영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계속해서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 나오고 계속해서 다 나올지요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숨어있는 것들도 다 나오고 소멸될지요다. 숨어있는 것 아직도 거짓말을 통하여서 숨어있는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라지고 소멸될지요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한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요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요다. 오 성령님 더 임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의 이름에 묶임받고 완전하게 소멸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줄 주여다. 주의의 보혈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이 시간 아버지와 통증을 일으키는 곳에서 아픔을 일으키는 곳에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진료는 모든 곳에서 아버지와 믿음으로 손을 잡고 있는 믿음으로 손을 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하사. 주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곳에서 즉시 치유가 있게 하시고 그곳에서 즉시 회복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 더럽고 악한 영들은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와라. 또 숨어있는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 더럽고 추악한 것들은 다 소멸되었음을 너희 정체가 다 드러났음을 내가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그 몸에서 다 나아오고 떠나갈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아오고 떠나갈 주여다. 더 나와라. 더 나아오고 떠나갈 주여다. 더 나와라. 더 나아오고 떠나갈 주여다. 그 배에서 다 나아오고 그 가슴에서 다 나아오고 그 머리에서 다 나아오고 고통과 슬픔을 일으키는 곳에서 다 나올 주여다. 그 생각에서 다 나올 주여다. 그 생각에서 다 나올 주여다. 내가 다시 나스렛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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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쥐의 보혈로 뿌리고 바르고 덮고 선포하노니 너희 더럽고 악한 영들은 다 나아오고 소멸될 주여다. 다 나아오고 소멸될 주여다. 다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너희 더럽고 악한 영들은 다 소멸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노니 완전하게 소멸되었음을 선포하노니 지금 즉시 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아오고 소멸될 주여다. 머리를 짓누르고 있는 악한 영들 다 나오고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 악한 영들도 다 나오고 배를 두르고 있는 악한 영향력들 다 나오고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악한 영향력들 다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울증을 일으키고 두려움과 염려를 일으키는 것. 또한 공황장애와 대인기피와 마음의 상처와 관계의 상처와 조연증을 일으키는 것을 통하여서 들어온 더러운 것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암병도 떠나가고 모든 질병도 떠나가고 무리의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허리의 질병들 떠나갈지어다. 무릎의 질병은 떠나가고 목의 질병들 떠나가고 아버지의 모든 장기의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희귀의 병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더 나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믿는 자들에겐 능력이 있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너희 더럽고 악한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되어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떠나갈지어다. 입을 통하여서 다 나와라. 입을 통하여서 다 나와라. 우상 숭배를 통한 더러운 것들 입을 통하여서 다 나와라. 더러운 상처들 통해서 들어온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꾸짖느니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가난을 통해 더러운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가고 그 몸에서 다 나오고 떠나가라. 죄형을 통해서 더러운 것들 우상 숭배를 통해서 더러운 것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력하고 대적하는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내가 다시 명령한다 다시 명령한다 무속의 영을 통해서 더러운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율로 더 덮어주옵소서 주의 보율로 더 덮어주시옵소서 궁일이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하사 다시는 이런 고통으로 인하여서 완전하게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이 시간 방언할 때 방언으로 함께 기도할 때 또한 아버지와 입술로의 고백을 통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더 놀라우신 은혜가 있게 하시고 더 성령과 능력으로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더 bre也是 주옵소서 아버지 더stre은 아칸 영향력들은 팔아갈 시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예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더히 더럽고 악하추용량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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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를 짓누고 가슴을 짓누르고 배를 짓누르는 더러운 악한 영향력들과 가난의 모든 것들 음란한 것들과 또한 가난의 상처들과 가정에 흐르는 악한 영향력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그 몸에서 다 나오고 더 나오고 완전히 숨어있는 것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소멸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떠나갈지어다 하느 비하할라 하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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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느니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하사 완전하게 완전하게 제거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 더럽고 악한 영들은 다 나하고 소멸되었음을 선포하느니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하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하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하고 소멸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 몸에서 다 나아가고 소멸될지요다. 그 몸에서 다 나아가고 소멸될지요다. 더 나와라. 악한 영들은 다 나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질병을 이루고 고통을 주고 가난과 저주를 일으키는 더러운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 몸에서 다 나아가고 소멸될지요다. 그 몸에서 다 나아가고 소멸될지요다. 그 몸에서 다 나아가고 떠나갈지요다. 그 몸에서 입을 통해서 다 나아가고 소멸되고 떠나가라. 더 나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아가고 떠나가라. 기침과 가래와 구역질을 통하여서 하품을 통하여서 눈물을 통하여서 소리 질러 남아 거품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더 나와라. 예수의 보혈이 들어갈 주여다. 더 나와라. 예수의 보혈이 임할 주여다. 더 나와라. 예수의 보혈이 더 임할 주여다. 예수의 보혈이 들어가고 주 예수의 보혈이 기도하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의 보혈이 더 뿌려지고 덮어질 주여다. 예수의 보혈이 들어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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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다. 예수의 보혈이 완전하게 덮어질 주여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더위 더럽고 악한 영들은 다 나오고 소멸소멸소멸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더 나와라 손을 얹고 기도하는 곳에서 다 나와라 배에서 나오고 가슴에서 나오고 머리에서 나오고 온몸 명령혼육에서 다 나오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소멸될지어다 더 나와라 성령의 불로 이 시간 아버지 더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더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하사 남아있는 모든 것까지도 아버지로 소멸시켜여 주시하사 이 질병의 고통 이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또 가정에 흐르는 악한 이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하게 차익화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완전히 소멸되었음을 선포하느니 완전하게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몸은 더 아버지여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몸이 더 뜨겁게 하시고 손을 얹는 것에 아픈 것에 고통이 있는 것에 슬픔이 있는 것에 악한 영향력이 있는 모든 것에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몸은 더욱더 뜨거워지고 이제 배는 더 뜨거워지고 가슴은 뜨거워지고 머리는 뜨거워지고 온몸이 뜨거워지고 온몸이 뜨거워질 주여다 성령의 불로 온몸은 전율이 임하시고 전율이 임하고 온몸은 전율이 임하고 온몸의 전문 전율이 이르고 전율이 이르고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성령의 불로 뜨겁게 하시고 뜨겁게 하시고 더럽고 추악한 악한 모든 영향력들은 다 소멸되어지고 떠나갈 주여다 몸은 더 뜨거워지고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로 너의 악한 영향력들은 완전하게 소멸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묶임받고 소멸될 주여다 완전하게 숨어있는 것까지도 소멸될 주여다 숨어있는 것까지도 소멸될 주여다 더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완전하게 소멸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더 나아하고 떠나갈 주여다 더 나와라 더 나와라 더 나와라 더 나아하고 소멸될 주여다 하바내식 하바내식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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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ар테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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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다시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지막으로 명령하느니 예수님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믿음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수의 보혈이 완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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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어질 주여다. 예수의 보혈이 그의 가정에 덮어질 주여다. 그의 삶의 모든 것에 덮어질 주여다. 그의 고통이 있는 것에 덮어지고 슬픔에 있는 것에 덮어지고 기도하는 모든 것에 아버지여 손을 얹은 것에 덮어질 주여다. 그의 배에 완전하게 충만하게 덮어지고 그의 가슴과 머리에 충전하게 충만하게 덮어질 주여다. 주의 보혈로 충만하게 덮어질 주여다. 악한 것들은 이제 만지지도 못하고 임하지도 못함을 내가 선포하느니 다 유골되었음을 선포하느니 너희 더럽고 악한 영들은 이제 그곳에서 살 수 없음을 배에서 마음에서 생각에서 모든 육체 가운데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살 수 없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몸은 더욱더 뜨거워지고 주의 보혈로 완전하게 선포하며 뿌려지고 덮어졌음을 충만하게 됐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너희 더럽고 악한 영들은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었음을 선포하느니 완전하게 소멸될 주여다. 떠나갈 주여다. 주의 보혈이 더 뿌려지고 주의 보혈로 완전하게 유월되었음을 선포하느니 너희 더럽고 추악한 모든 질병들도 유월되었고 너희 음란한 것과 폭력과 또 여러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소멸되었음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었으니 소멸되었음을 선포하느니 또한 모든 음란한 것과 또한 질병과 또한 아버지 공황장애와 우울증과 조현증과 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모든 것들 불면증까지도 내가 소멸되었음을 선포하느니 이 시간 모든 질병과 또한 모든 암병과 희귀병들과 기도하는 모든 것에 성령의 불로 아버지 임하여 주시하사 더럽고 추악한 것들은 완전하게 유월되어지고 완전하게 제거되었음을 선포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그러한 확신을 주시하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더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다시는 이런 질병으로 고통으로 아픔과 고통과 슬픔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영광으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또한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전에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치유하심을 회복하심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하사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담대함까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주의 회복이 임할 주여다 주의 치유가 임할 주여다 주의 형통함이 임할 주여다 이제 아버지와 가난에서 벗어나서 주의 놀라우신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주여다 질병에서 벗어나서 강건함으로 완전함으로 깨끗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악한 영이 아닌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질 주여다 성령으로 완전하게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고 임할 주여다 이제 저주에서 형통함으로 이제 고통에서 기뻐함으로 슬픔에서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변화될 주여다 이제 방해되는 세력들은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행하심이 일하심이 이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고 특별히 아버지와 기도할 때 놀라우신 치유의 능력이 임하고 또한 축사의 능력이 임하고 분별의 능력이 임하고 방언이 임하는 능력이 임하고 또한 통변의 능력이 임하고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고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임하고 모든 것 가운데에서 가르칠 수 있는 것도 능력이 임하고 또 아버지와는 부르신 사명을 또한 발견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마지막으로 명령하느니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주의 평강이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닌 하나님의 완전하신 평강이 이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샬롬의 역사로 평강의 역사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24시간 365일 보호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저들의 직장을 보호하시고 섬기는 모든 일터를 아버지와 삶의 모든 공간을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남편을 보호하시고 아내를 보호하시고 부모를 보호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내가 마지막으로 명령하느니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시고 완전한 정결한 나라 완전한 평강의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고 이제 이 질병으로부터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났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하나님의 평강과 자유함이 기쁨이 회복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주여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다라 고룩하시고 자배로우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믿음으로 이 시간 자신의 안에 있는 여러 악한 영들과 질병과 여러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간과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더 힘하여 주옵소서 더 믿음으로 힘하여 주시고 부족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전적인 택하심과 공율과 사랑으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담대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악한 추악한 영들이 제거되어지고 그 안에 성령과 능력으로 채워지며 성령의 인도함으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악한 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들을 더 불쌍히 공율히 여겨주옵소서 그 악한 영으로 인하여 질병이 있습니까 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맑았게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 악한 영으로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가난에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축사하여 주시하사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재정의 축복까지도 이 많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악한 영으로 인하여 아버지 여러 모든 가정에 흐르는 악한 영향력들이 있습니까 이제 단숨에 예수 우리의 이름으로 꾸짖고 명령할 때 가정에 흐르는 모든 악한 영향력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으로 인하여 자신의 마음의 질병이 있습니까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와 자녀 또 부모의 문제가 있습니까 또한 아버지와 살아가는 데 있어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며 꾸짖을 때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들은 완전하게 제거되어지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이 시간 믿음으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가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에 힘입어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 손보하며 기도할 때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이 믿음으로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있는 모든 자들을 이 시간 불쌍히 고기를 여겨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담대한 능력과 은혜와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의 믿음으로 아버지 머리 위에 손을 얹으셨사오니 주의 피 묻은 손으로 머리 위에 손을 얹음을 믿고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오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더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내주하시고 더 충만하게 추관하시고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과 능력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주여다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과 능력이 임할 주여다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의 보혈이 임할 주여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줄 주여다 저들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덮어줄 주여다 그들의 생각에 덮어줄 주여다 그들의 마음에 덮어줄 주여다 예수의 보혈이 더 임할 주여다 예수의 보혈이 더 임할 주여다 예수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더 충만하게 충만하게 덮어줄 주여다 예수의 보혈이 더 임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가난으로 인한 모든 자들에게 고통으로 인한 모든 자들에게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질병과 고통과 악한 영향력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 성령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혈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완전하게 덮어주옵소서 다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줄 주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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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충만하게 덮어줄 주여다 더 충만하게 덮어줄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들의 생각에 덮어지고 그들의 마음에 덮어지고 그들의 육신에 덮어지고 그들의 모든 영혼 육에 완전하게 덮어지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 덮어지고 그들의 가정에 덮어지고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예배자들에게 주의 보혈로 덮어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 더럽고 악한 것들은 다 유월될 주여다 다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고 정지하느니 지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악한 영들은 떠나갈 주여다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 주여다 질병을 일으키고 가난을 일으키고 저주를 일으키고 고통을 일으키는 모든 악한 영향력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하고 소멸될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하고 소멸될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하고 소멸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리 더 임하시옵소서 더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주시고 더 아버지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다 나와라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다 나와라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다 나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느니 그 질병을 일으키는 악한 영향력들은 다 나와라 질병을 일으키는 악한 영향력들은 다 나하고 고통을 주고 있는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향력들은 다 나와라 다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가난을 일으키는 더러운 악한 영향력들은 떠나갈 주여다 관계의 실패를 일으키는 더러운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 주여다 마음의 고통과 마음의 생각에 질병을 일으키는 더러운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가고 질병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을 일으키는 악한 영향력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 주여다 모든 아버지 하나님 희귀병도 떠나갈 주여다 모든 암병도 떠나갈 주여다 우울증과 공황장애의 조합변 모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 주여다 공포도 떠나가고 두려움도 떠나가고 미움도 떠나갈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향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 주여다 지금 즉시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이제 명령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아가고 소멸될 주여다 악한 영들은 다 나와라 우상 숭배를 일으켜 돌아온 더러운 것들은 다 나아가고 소멸될 주여다 무속의 영들을 통하여 들어온 더러운 것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 주여다 죄악을 통하여 들어온 악한 영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가고 상처를 통하여 들어온 더러운 것들아 미움을 통하여 들어온 더러운 것들아 관계를 통하여 들어온 더러운 것들아 악한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그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다시 명령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줄 주여다 예수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더 이 맛이 없어서 예수의 보혈이 더 머리에서 발끝까지 더 덮어주시옵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더이 더럽고 악한 우상 숭배를 통하여 들어온 악한 영들아 잘 들어라 지금 즉시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우상 숭배를 통해서 들어온 악한 영들은 다 나와라 우상 숭배를 통해서 들어온 악한 영들은 다 나와라 무속인을 통해서 들어온 더러운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무속의 영들과 악한 영들과 이방 신 또한 아버지 이방 종교들을 더럽고 추악한 모든 거짓 종교를 통해서 들어온 것들 우상 숭배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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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상처를 통해서 들어온 더러운 영들아 악한 영들아 지금 즉시 그 몸에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지금 즉시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상처를 통해서 마음의 상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정의 상처 또 관계에 있어서 상처를 통해 들어온 모든 질병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그 몸에서 다 나아가고 소멸되고 떠나갈 주여다. 다 나아가고 소멸되고 떠나갈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명령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또한 질병을 통해서 또한 죄악을 통해서 들어온 더러운 것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 주여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서 그 모든 질병과 그 모든 죄악이 완전히 사여졌음을 내가 선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케 되어주고 구원케 되었다는 것을 내가 선포하노니 죄악을 토로한 더러운 모든 질병들과 더러운 모든 악한 형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그 몸에서 다 나아가고 소멸될 주여다. 지금 즉시 그 몸에서 다 나아가고 소멸될 주여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음란한 것들을 통해서 들어온 더러운 것들아 악한 형들아 떠나갈 주여다. 음란의 형들은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그 음란을 통해서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 어렵게 하며 힘들게 하며 고통스럽게 했던 더러운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가난케 하는 더러운 것들도 떠나가고 또 질병을 일으키는 것들 떠나가고 미움을 일으키는 악한 형들도 다 소멸되어주고 떠나갈 주여다. 오 성령님 더 이 맛이 없어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더 능력을 주시고 성령과 능력으로 주시고 혹시 성령 하나님 아직까지 이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아직 회개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모든 죄악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하사. 작은 것보다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부에 있는 모든 연약한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며 올바르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주여 생각나게 하여 주시하사. 그 즉시 생각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공의를 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명하노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과 습관적인 죄악과 작은 것부터 모든 죄악들이 기억날 주여다.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빛을 비춰주시하사.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죄책감이냐는 이제 아버지 고백하며 기도할 때 이 모든 것에서 이 죄악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명하노니 우리의 모든 죄악과 연약한 습관적인 모든 죄악이 아버지여 생각날 주여다. 모든 죄악이 생각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어릴 적부터 시작된 모든 죄악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지었던 모든 죄악까지도 기억나게 하시하사 생각나게 하여 주시하사. 지금 즉시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궁일과 사랑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이 이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들이 이제 내 몸과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가족과 모든 섬기는 모든 것에서 떠나가고 악은 어떤 것도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며 우리 역시도 그 악한 모든 것에서 돌아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더럽고 추악한 것들은 다 나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가 너희를 꾸짖고 명령하느니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이제 성경적 표현으로 또 거품과 기침과 가래와 하품과 모든 현상을 통하여서 눈물과 소리질름을 통하여서 너희 더럽고 악한 것들은 다 나하고 소멸될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하고 소멸될 주여다. 다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을 선포하고 주의 보혈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선포하느니 너희 더럽고 악한 것들은 배에 숨어있는 것들은 다 나와라. 배에 숨어있는 것 가슴에 숨어있는 것 머리에 숨어있는 것 모든 영혼육에 숨어있는 것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의 정체가 드러났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하고 소멸될 주여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우상 숭배를 통해서 들어온 영들은 다 나와라. 우상을 통해서 들어온 악한 영들아 다 나와라. 다 나하고 상처를 통해서 들어온 악한 영들은 다 나와라. 무속이를 통해서 들어온 악한 영들은 다 나와라. 죄악을 통해서 들어온 더러운 것들은 다 나와라. 상처를 통해서 들어온 더러운 것들은 다 나와라. 음란을 통해서 들어온 것들은 다 나와라. 욕심을 통해서 다 나온 것들 다 나와라. 다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더럽고 악한 추악한 영들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다 나하고 소멸될 주여다. 다 나하고 소멸될 주여다. 기침으로 나오고 가래로 나오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담대음을 주시고 눈물을 통해서 다 나오고 하품을 통해서 다 나오고 소리질러 나오고 모든 성경적 표현을 통해서 성령님이 인도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더럽고 추악한 것들은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호흡할 때 다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아멘할 때 다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아멘하고 지금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서 소멸될 주여다. 다 나와라. 악한 영들은 다 나와라. 악한 영들은 다 나와라. 더럽고 추악한 영들은 다 나와라. 질병의 영들은 다 나와라. 가난의 영들은 다 나와라. 미움을 통해서 살인을 통해서 들어온 더러운 것들은 다 나와라. 상처를 들어와서 들어온 더러운 영들은 다 나와라. 관계의 실패를 통해서 더러운 것들은 다 나와라. 욕심을 통해서 들어온 것들도 다 나와라. 우상 숭배를 통해서 들어온 것들도 다 나오고 이방 종교를 통해서 거짓된 종교를 통해서 아버지의 드럽고 더러운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소멸되고 떠나갈 주여다. 그 몸에서 나오고 떠나갈 주여다. 그 몸에서 나오고 떠나갈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떠나갈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떠나갈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떠나가 소멸될 주여다.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주의의 보혈로 더 덮어주옵소서. 주님 주의의 보혈로 더 덮어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의 보혈이 더 임할 주여다. 이 시간 주의의 보혈이 더 임할 주여다. 이 시간 주의의 보혈이 더 임할 주여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더 임할 주여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의의 보혈이 더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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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어줄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결한 보열이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배에 숨어있는 것들 떠나가. 배에 숨어있는 것들 다 올라오고 다 소멸될지어다. 배 안에 숨어져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아. 잘 들어라.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고 너희를 정제하노니 지금 즉시 배 안에서 올라와서 소멸될지어다. 입을 통하여 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입을 통하여 기침과 가래와 모든 하품과 눈물을 통하여 다 나가고 소멸될지어다. 배 안에 숨어져 있는 것들 다 소멸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배와 등에 숨어져 있는 더러운 악한 영들아. 너희의 집을 내가 파쇄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소멸될지어다. 너희의 집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하노니 그 몸에서 나오고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나오고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나오고 떠나갈지어다. 그 배에 숨어있는 더러운 것들아. 배에 등에 숨어있는 더러운 것들아. 완고하게 집을 줬던 견고하게 집을 줬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 무너지고 소멸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다 나와라. 다 나와라. 가슴을 붙잡고 있는 더러운 것들아.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가슴을 누르는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기침과 가래와 모든 현상을 통하여서 다 나와라. 눈물을 통하여 나하고 하품을 통하여서 다 나와라. 가슴을 짓누르는 것들. 배를 짓누르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영적 눌림을 통하여서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이 시간 머리를 누르고 있고 머리를 붙잡고 있는 더러운 것들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명령한다. 다 나와라. 소멸될지어다. 머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 더러운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소멸될지어다. 머리와 가슴과 배를 짓누르고 있는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머리를 어지럽게 하고 머리에 통증을 일으키는 더러운 것들도 사라지고 더러운 것들도 사라지고 가슴에 통증과 가슴을 누르고 있는 악한 영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고 소멸되어지고 배를 누르고 고통을 주고 통증을 지르고 등과 모든 것들을 아버지와 잡고 있는 더러운 것들. 통증을 유발하는 악한 영양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를 꾸짖고 명령하노니 너희를 정지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예수님 이 시간 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떨지 아니하고 담대함 리듬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뱀을 아버지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아버지는 해안받지 아니하며 또한 아버지와 악한 영양력과 공경이 있어도 능히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하면 능히 이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와 병든 곳에 손을 얹은 즉 나음이라는 표적이 있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완벽한 은혜가 아버지와 이 시간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뱀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미옥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고통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양력의 상처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들은 잘들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나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내가 선포하노니 너희 더럽고 추악한 모든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영들과 질병들아 가난과 저주들아 악한 영향력들아 마음의 상처들아 질병들아 모든 희귀병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 주여다. 지금 즉시 그 몸에서 답 나와라. 더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지금 즉시 그 몸에서 답 나와라.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고통과 이 모든 것 가정에 흐르는 악한 영향력과 또 마음의 질병과 아버지와 모든 영향력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오 성령님 더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우신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 이와 같은 능력이 아버지와 이 시간 믿는 자들에게 놀라우신 치유와 회복의 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럽고 악한 영들아 질병의 영들아 또 상처를 주는 것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하고 소멸될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하고 소멸될 주여다. 너의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악한 영향력들과 또한 아버지의 상처를 통해서 들은 더러운 것들 질병의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보혈이 덮어지고 그의 몸에서 다 나와라. 기침과 가래와 거품과 또한 아버지의 눈물을 통해서 다 나와라.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지금 즉시 다 나와라. 지금 즉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너희의 머리를 누르고 있는 악한 영들은 다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가슴을 누르고 있는 악한 영향력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 소멸될 주여다. 배를 누르고 있는 악한 영령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 주여다. 생각을 사로잡고 또 마음을 사로잡고 환청과 환실을 주는 더러운 것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다 소멸되었음을 너희의 정체가 드러나고 소멸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아오고 소멸될 주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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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에서 다 나아오고 소멸될 주여다. 더 나와라. 더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더 이마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 머리와 가슴과 또한 아버지와는 집을 짓고 있는 더러운 모든 것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쥐의 보혈이 들어갈지어다. 모든 것에 뿌려지고 덮어질지어다. 모든 것에 뿌려지고 덮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느니 악한 영들은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다 나와라. 우상 숭배를 통해서 들어온 악한 영들 더 나와. 다 나오고 떠나갈지어다. 거짓을 통해서 들어온 거짓된 마귀들도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질병을 통해서 들어온 악한 영들도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상처를 통해서 들어온 더러운 영들, 악한 영들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가정에 흐르는 악한 영들, 관계의 실패를 통해서 더러운 것들, 음란한 것들을 통해서 더러운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불을 선포합니다. 성령의 불을 선포할 때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완전하게 소멸되어지는 기적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놀라운 궁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들어갈지어다.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의 몸은 더욱더 뜨거워지고, 몸은 뜨거워지고, 배는 더 뜨거워지고, 배는 더 뜨거워지고, 가슴은 뜨거워지고, 머리는 뜨거워지고, 온 몸이 성령의 불로 임할지어다. 온 몸이 성령의 불로 임할지어다. 온 몸에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들어간다. 성령의 불이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특별히 믿음으로 손을 얹는 그 모든 것에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들어갈지어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들어갈지어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들어갈지어다. 너희 더럽고 악한 모든 우상 숭배를 통해서 들어온 것들은 성령의 불로 완전히 소멸되었음을 선포하노니, 너희 악한 것들은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들어간다. 성령의 불이 들어가고 배는 더 뜨거워지고, 가슴은 뜨거워지고, 머리는 뜨거워지고, 온 몸에 아버지와 병든 것이, 아버지와 고통이 있는 곳에, 아버지와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다. 통증을 일으키는 모든 것에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고통이 있는 곳에, 아버지와 아픔이 있는 곳에, 슬픔이 있는 곳에, 모든 것에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간과하는 곳, 소망하는 곳, 불이 딛는 곳에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이 들어간다. 성령의 불이 들어간다. 성령의 불이 들어간다. 성령의 불이다. 몸은 더욱더 배를 누르고 있는 곳에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가슴을 누르고 있는 곳에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머리를 누르고 있는 곳에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고통이, 통증이 있는 곳에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로 다 소멸시켜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다 소멸시켜주고 태워주시옵소서. 아픔 고통 슬픔 다 아버지 하나님 가난과 저주의 성령의 불로 완전하게 완전하게 성령의 불이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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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여 주시하사 너희 더럽고 악한 것들이 이제 완전하게 소멸되어질 수 있는 흥미래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들어간다 성령의 불이 들어갈 쥐하다 성령의 불이 들어갈 쥐하다 성령의 불이 들어갈 쥐하다 성령의 불이다 너희 더럽고 악한 것들은 이제 성령의 불로 완전하게 소멸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 쥐하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나오고 소멸될 쥐하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쥐하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또 나와라 쥐하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고 떠나갈 쥐하다 배에 집을 짓고 있는 악한 영역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 나오고 소멸되어 쥐어다 다슴을 누르고 있는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역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노니 소멸되어지고 성령의 불로 소멸되어 쥐어다 떠나가고 소멸되어질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머리를 짓누르고 있고 고통을 주고 통축을 주고 있는 생각을 잡고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은 성령의 불로 내가 태우니 더럽고 추악한 악한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그 머리에서 다 나오고 소멸되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이 시간 더 담대함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일이 여겨주시하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평생 하나님께 감사와 종기와 영광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날마다 살아가며 경애하며 그 말씀과 동행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너희 더럽고 악한 영들아 담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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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기침과 가래와 모든 현상을 통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거품을 통하여 쓰러지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머리에 뭐든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 눈물을 통해서 다 나오고 하품을 통해서 다 나오고 기침과 가래를 통하여 해서 다 나오고 또 소리질러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더 나와라. 더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더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더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무속을 일으킬 통하여서 들어온 악한 영들은 더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가난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도 다 나오고 또한 싸움과 분노를 일으키는 악한 영들도 다 나오고 질병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도 다 나오고 아버지와 모든 가정에 흐르는 악한 영향력들도 다 나와 소멸될지어다 음란의 영도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들 예수 우리 때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꾸진드님 교만도 다 나오고 거만한 마음도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과 능력으로 더 기름 부어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과 능력으로 더 기름 부어주시고 더 은혜로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말씀으로 더 아버지의 궁일과 사랑으로 더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채워주시하사 다시는 이런 고통으로 아버지 고통당하지 않도록 더 성령과 능력으로 함께하시고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령을 아버지와 축사할 수 있는 능력까지 임하게 하시고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까지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하사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임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다시 나스릿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는 모든 것에 손을 얹은 자들에게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할 주여다 예수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예수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예수의 보혈이 덮어지고 임할 주여다 성령의 불이 임할 주여다 성령의 불이 임할 주여다 예수의 보혈이 임하시고 성령의 불로 완전히 소멸케 대하시고 더 뜨겁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더 임하시고 능력을 임하시고 기도하는 곳 아버지 하나님 손을 얹은 곳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뜨겁게 하여 주시고 더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더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더 감동케 하여 주시하사 이 모든 질병과 고통과 가난과 저주와 모든 악한 영향력에서 완전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너희 더러고 악한 영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악한 영향력과 또 고통과 슬픔과 통증과 악한 눌림들을 일으키는 더러운 것들아 잘 들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다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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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한다 다시 명령한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더 나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더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더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오고 떠나갈 주여다 머리를 누르고 있는 악한 영들 다 나오고 떠나갈 주여다 가난을 일으키는 더럽고 악한 영들도 떠나갈 주여다 음란을 일으키는 가락고 더럽고 추악한 영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 주여다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입원하는 더러운 것들 암병을 일으키는 것들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여러 모든 조연증을 일으켜 또 가정을 파괴하는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계획대로 주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 더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하사 온전하시 주의 뜻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만한 구일과 기적과 희망과 소망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잘 들어라 너희 더럽고 악한 영들아 더러운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너희의 집이 다 파쇄되었음을 너희의 집이 다 파쇄되었음을 머리에 있는 너희의 집과 가슴에 있는 너희의 집과 배에 있는 너희의 집과 등에 있는 너희의 집과 온몸에 수보이 든 너희의 집이 다 파쇄되어지고 성령의 불로 소멸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소멸될 주여다 너희는 묶임받고 소멸될 주여다 무적행으로 떠나갈 주여다 무적행으로 떠나갈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라지고 소멸될지요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떠나갈지요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떠나갈지요다. 더 나와라. 더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명령한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요다. 기침과 가래를 통하여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기침과 가래와 구역질을 통하여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거둔 눈물을 통하여서 소리질름을 통하여서 눈물을 통하여서 하품을 통하여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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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입을 통하여 다 나와. 입을 통하여서 다 나와라. 입을 통하여서 더 나와라. 입을 통하여서 다 나오고 떠나가. 그 몸에서 다 나오고 떠나가. 그 몸에서 나오고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나오고 떠나갈지요다. 배를 누르고 있는 악한 영령들 나오고 떠나가. 무속의 영을 통해서 나온 더럽고 악한 영령들 누르고 있는 것들 떠나갈지요다. 우상 숭배를 통해서 상처를 통해서 가난을 통해서 미움을 통해서 모든 들어온 것들아. 예수 그리토의 이름을 명령하느니 너희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들아. 부정한 영들아 잘 들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요다. 지금 즉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나오고 떠나가고 소멸될지요다. 지금 즉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하나님의 딸들에게서 하나님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떠나가고 소멸될지요다. 내가 다시 나스렛 예수 그리토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더 나오고 소멸될지요다. 더 나오고 소멸될지요다. 입을 통하여 다 나와라. 눈물을 통해서 다 나오고 모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더럽고 악한 영령들 또한 부정한 영령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계속해서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 나오고 계속해서 다 나올지요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숨어있는 것들도 다 나오고 소멸될지요다. 숨어있는 것들도 다 나오고 소멸될지요다. 숨어있는 것 아직도 거짓말을 통해서 숨어있는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라지고 소멸될지요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요다. 예수 우리 또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한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요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요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요다. 오 성령님 더 임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의 이름에 묶임받고 완전하게 소멸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 주여다. 주의의 보혈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이 시간 아버지와 통증을 일으키는 곳에서 아픔을 일으키는 곳에서 또한 아버지와는 진료는 모든 곳에서 아버지와 믿음으로 손을 잡고 있는 믿음으로 손을 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하사. 주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곳에서 즉시 치유가 있게 하시고 그곳에서 즉시 회복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 더럽고 악한 영들은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오고 가슴에서 나오고 배에서 나오고 머리에서 나오고 아픔을 일으키고 통증을 일으키는 모든 곳에서 가난을 일으키는 곳에서 또한 아버지와는 악한 영향력에서 생각을 일으키는 곳에서 너희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고 명령하노니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내가 다시 명령한다. 아직도 숨어있는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 더럽고 추악한 것들은 다 소멸되었음을 너희 정체가 다 드러났음을 내가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그 몸에서 다 나오고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떠나갈지어다. 더 나와라. 더 나오고 떠나갈지어다. 더 나와라. 더 나오고 떠나갈지어다. 그 배에서 다 나오고 그 가슴에서 다 나오고 그 머리에서 다 나오고 고통과 슬픔을 일으키는 곳에서 다 나올지어다. 그 생각에서 다 나올지어다. 그 생각에서 다 나올지어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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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쥐의 보혈로 뿌리고 바르고 덮고 선포하느니 너희 더럽고 악한 영들은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다 나오고 소멸되고 떠나갈지어다 다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너희 더럽고 악한 영들은 다 소멸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완전하게 소멸되었음을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더 나와라 더 나아하고 소멸될지어다 더 나아하고 소멸될지어다 더 나아하고 소멸될지어다 더 나아하고 소멸될지어다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악한 영향력들 다 나오고 소멸될 지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울증을 일으키고 두려움과 염려를 일으키는 것 또한 공황장애와 대인기피와 마음의 상처와 관계의 상처와 조연증을 일으키는 것을 통하여서 들어온 더러운 것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지여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지여다. 모든 안병도 떠나가고 모든 질병도 떠나가고 무리의 질병도 떠나갈 지여다. 허리의 질병들 떠나갈 지여다. 무릎의 질병은 떠나가고 목의 질병들 떠나가고 아버지의 모든 장기의 질병도 떠나갈 지여다. 모든 희귀의 병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더 나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믿는 자들에겐 능력이 있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너희 더럽고 악한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되어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다 나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떠나갈지어다. 입을 통하여서 다 나와라. 입을 통하여서 다 나와라. 우상 숭배를 통한 더러운 것들 입을 통하여서 다 나와라. 더러운 상처들 통해서 들어온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꾸짖느니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가난을 통해 더러운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고 그 몸에서 다 나오고 떠나가라. 죄형을 통해서 더러운 것들 우상 숭배를 통해서 더러운 것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력하고 대적하는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내가 다시 명령한다 다시 명령한다 무속의 영을 통해서 더러운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율로 더 덮어주옵소서 주의 보율로 더 덮어주시옵소서 궁일이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하사 다시는 이런 고통으로 인하여서 완전하게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이 시간 방언할 때 방언으로 함께 기도할 때 또한 아버지와 입술로의 고백을 통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더 놀라우신 은혜가 있게 하시고 더 성령과 능력으로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칸 영냥력들은 떠나갈 주요 아멘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이 더이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들은 떠나가고 소멸될지요다 악한 영들은 소멸되고 떠나갈지요다 모든 고통을 주는 악한 영들은 소멸될지요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소멸될지요다 하리 frequent doinganner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로 서울에서 하나족하고 태어ян님아 하리보는 영 describing을 내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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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이 더럽고 아까 죽녀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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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를 짓누고 가슴을 짓누르고 배를 짓누르는 더러운 악한 영향력들과 가난의 모든 것들 음란한 것들과 또한 가난의 상처들과 가정에 흐르는 악한 영향력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그 몸에서 다 나오고 더 나오고 완전히 숨어있는 것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소멸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노니 떠나갈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이 되었죠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 더럽고 악한 형들은 다 나하고 소멸되었음을 선포하느니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하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하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하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하고 소멸, 소멸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 몸에서 다 나아가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아가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아가고 소멸될지어다 더 나와라 악한 영들은 다 나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질병을 이루고 고통을 주고 가난과 저주를 일으키는 더러운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 몸에서 다 나아가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아가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아가고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입을 통해서 다 나아가고 소멸되고 떠나가라 더 나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아가고 떠나가라 기침과 가래와 구역질을 통하여서 하품을 통하여서 눈물을 통하여서 소리질러 남아 거품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그 몸에서 다 나아가고 소멸될지어다 더 나와라 예수의 보혈이 들어갈지어다 더 나와라 예수의 보혈이 이말지어다 더 나와라 예수의 보혈이 더 이말지어다 예수의 보혈이 들어가고 주 예수의 보혈이 기도하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의 보혈이 더 뿌려지고 덮어질지어다 예수의 보혈이 들어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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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보혈이 들어갈 une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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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더이 더럽고 악한 형들은 다 나오고 소멸소멸 소멸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더 나와라 손을 얹고 기도하는 곳에서 다 나와라 배에서 나오고 가슴에서 나오고 머리에서 나오고 온몸 명령혼 육에서 다 나오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소멸될지어다 더 나와라 성령의 불로 이 시간 아버지 더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더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하사 남아있는 모든 것까지도 아버지 소멸시켜여 주시하사 이 질병의 고통 이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또 가정에 흐르는 악한 이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하게 차익화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이말 취하다 성령의 불이 이말 취하다 모든 것은 소멸되어지고 떠나가고 떠나가고 사라질 지어다 소멸되었음을 선포하느니 성령의 불로 완전히 소멸되었음을 선포하느니 완전하게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몸은 더 아버지여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몸이 더 뜨겁게 하시고 손을 얹는 것에 아픈 것에 고통이 있는 것에 슬픔이 있는 것에 악한 영향력이 있는 모든 것에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몸은 더욱더 뜨거워지고 이제 배는 더 뜨거워지고 가슴은 뜨거워지고 머리는 뜨거워지고 온몸이 뜨거워지고 온몸이 뜨거워질 주여다 성령의 불로 온몸은 전율이 임하시고 전율이 임하고 온몸은 전율이 임하고 온몸의 전문 전율이 이르고 전율이 이르고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성령의 불로 뜨겁게 하시고 뜨겁게 하시고 더럽고 추악한 악한 모든 영향력들은 다 소멸되어지고 떠나갈 주여다 몸은 더 뜨거워지고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로 너의 악한 영향력들은 완전하게 소멸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묶임받고 소멸될 주여다 완전하게 숨어있는 것까지도 소멸될 주여다 숨어있는 것까지도 소멸될 주여다 더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완전하게 소멸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더 나아하고 떠나갈 주여다 더 나와라 더 나와라 더 나와라 더 나아하고 소멸될 주여다 polynom ils 가려지와 влад Francis 일king 잘 사진은இ라는 것가 시'RE 팟ää 유쾟그리어 수글이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지막으로 명령하느니 예수님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믿음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수의 보혈이 완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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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어질 주여다. 예수의 보혈이 그의 가정에 덮어질 주여다. 그의 삶의 모든 것에 덮어질 주여다. 그의 고통이 있는 것에 덮어지고 슬픔에 있는 것에 덮어지고 기도하는 모든 것에 아버지여 손을 얹은 것에 덮어질 주여다. 그의 배에 완전하게 충만하게 덮어지고 그의 가슴과 머리에 충전하게 충만하게 덮어질 주여다. 주의 보혈로 충만하게 덮어질 주여다. 악한 것들은 이제 만지지도 못하고 임하지도 못함을 내가 선포하느니 다 유골되었음을 선포하느니 너희 더럽고 악한 영들은 이제 그곳에서 살 수 없음을 배에서 마음에서 생각에서 모든 육체 가운데 있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살 수 없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몸은 더욱더 뜨거워지고 주의 보혈로 완전하게 선포하며 부러지고 덮어졌음을 충만하게 됐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너희 더럽고 악한 영들은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었음을 선포하느니 완전하게 소멸될 주여다. 떠나갈 주여다. 주의 보혈이 더 뿌려지고 주의 보혈로 완전하게 유월되었음을 선포하느니 너희 더럽고 추악한 모든 질병들도 유월되었고 너희 음란한 것과 폭력과 또 여러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소멸되었음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었으니 소멸되었음을 선포하느니 또한 모든 음란한 것과 또한 질병과 또한 아버지 공황장애와 우울증과 조현증과 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모든 것들 분밀 불면증까지도 내가 소멸되었음을 선포하느니 이 시간 모든 질병과 또한 모든 암병과 희귀병들과 기도하는 모든 것에 성령의 불로 아버지여 임하여 주시하사 더럽고 추악한 것들은 완전하게 유월되어지고 완전하게 제거되었음을 선포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그러한 확신을 주시하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더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다시는 이런 질병으로 고통으로 아픔과 고통과 슬픔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영광으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또한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전에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치유하심을 회복하심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하사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담대함까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스릿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주의 회복이 임할 주여다 주의 치유가 임할 주여다 주의 형통함이 임할 주여다 이제 아버지와 가난에서 벗어나서 주의 놀라우신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주여다 질병에서 벗어나서 강건함으로 완전함으로 깨끗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악한 영이 아닌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질 주여다 성령으로 완전하게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고 임할 주여다 이제 저주에서 형통함으로 이제 고통에서 기뻐함으로 슬픔에서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변화될 주여다 이제 방해되는 세력들은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행하심이 일하심이 이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고 특별히 아버지와 기도할 때 놀라우신 치유의 능력이 임하고 또한 축사의 능력이 임하고 분별의 능력이 임하고 방언이 임하는 능력이 임하고 또한 통변의 능력이 임하고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고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임하고 모든 것 가운데에서 가르칠 수 있는 것도 능력이 임하고 또 아버지와는 부르신 사명을 또한 발견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마지막으로 명령하느니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주의 평강이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닌 하나님의 완전하신 평강이 이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샬롬의 역사로 평강의 역사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24시간 365일 보호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저들의 직장을 보호하시고 섬기는 모든 일터를 아버지와 삶의 모든 공간을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남편을 보호하시고 아내를 보호하시고 부모를 보호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내가 마지막으로 명령하느니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시고 완전한 정결한 나라 완전한 평강의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고 이제 이 질병으로부터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났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하나님의 평강과 자유함이 기쁨이 회복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주여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다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믿음으로 이 시간 자신의 안에 있는 여러 악한 영들과 질병과 여러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간과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더 힘하여 주옵소서 더 믿음으로 힘하여 주시고 부족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전적인 택하심과 공율과 사랑으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담대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악한 추악한 용들이 제거되어지고 그 안에 성령과 능력으로 채워지며 성령의 인도함으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악한 용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들을 더 불쌍히 공일히 여겨 주옵소서 그 악한 용으로 인하여 질병이 있습니까? 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맑게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 악한 용으로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 가난에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악한 그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축사하여 주시하사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재정의 축복까지도 이 많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악한 용으로 인하여 아버지 여러 모든 가정에 흐르는 악한 영향력들이 있습니까? 이제 단숨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꾸짖고 명령할 때 가정에 흐르는 모든 악한 영향력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용으로 인하여 자신의 마음의 질병이 있습니까?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와 자녀 또 부모의 문제가 있습니까? 또한 아버지와 살아가는 데 있어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며 꾸짖을 때 더럽고 추악한 악한 용들은 완전하게 제거되어지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이 시간 믿음으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가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에 힘입어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 선보하며 기도할 때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이 믿음으로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있는 모든 자들을 이 시간 불쌍히 고기를 여겨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담대한 능력과 은혜와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의 믿음으로 아버지 머리 위에 손을 얹으셨사오니 주의 피 묻은 손으로 머리 위에 손을 얹음을 믿고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오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더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내주하시고 더 충만하게 추관하시고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릿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과 능력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주여다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과 능력이 임할 주여다 예수의 곤렬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들어갈 주여다 이 시간 아버지와 악한 영으로 고통을 당하는 자들 가난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자 또한 아버지와 관계를 인하여 아버지와 고통을 받고 있는 모든 것들 가정이 흐르는 악한 영향력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오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이 임할 주여다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의 보혈이 임할 주여다 내가 다시 나세릿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줄 주여다 저들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덮어줄 주여다 그들의 생각에 덮어줄 주여다 그들의 마음에 덮어줄 주여다 예수의 보혈이 더 임할 주여다 예수의 보혈이 더 임할 주여다 예수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더 충만하게 충만하게 덮어줄 주여다 예수의 보혈이 더 임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가난으로 인한 모든 자들에게 고통을 인한 모든 자들에게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질병과 고통과 악한 영향력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 성령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혈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완전하게 덮어주옵소서 다시 내가 나세릿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줄 주여다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줄 주여다 더 충만하게 덮어줄 주여다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들의 생각에 덮어지고 그들의 마음에 덮어지고 그들의 육신에 덮어지고 그들의 모든 영혼 육에 완전하게 덮어지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 덮어지고 그들의 가정에 덮어지고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예배자들에게 주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 더럽고 악한 것들은 다 유월될 주여다 다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고 정지하느니 지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악한 영들은 떠나갈 주여다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 주여다 질병을 일으키고 가난을 일으키고 저주를 일으키고 고통을 일으키는 모든 악한 영향력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아가고 소멸될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아가고 소멸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리 더 이마시옵소서 더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주시고 더 아버지의 능력으로 이마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다 나와라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다 나와라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다 나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느니 그 질병을 일으키는 악한 영향력들은 다 나와라 질병을 일으키는 악한 영향력들은 다 나하고 고통을 주고 있는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향들은 다 나와라 다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가난을 일으키는 더러운 악한 영향력들은 떠나갈 주여다 관계의 실패를 일으키는 더러운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 주여다 마음의 고통과 마음의 생각에 질병을 일으키는 더러운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가고 질병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을 일으키는 악한 영향력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 주여다 모든 아버지 하나님 희귀병도 떠나갈 주여다 모든 암병도 떠나갈 주여다 우울증과 공황장애의 조합변 모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 주여다 공포도 떠나가고 두려움도 떠나가고 미움도 떠나갈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향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 주여다 지금 즉시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이제 명령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아하고 소멸될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아하고 소멸될 주여다 악한 영향들은 다 나와라 우상 숭배를 일으켜 돌아온 더러운 것들은 다 나아하고 소멸될 주여다 무속의 영향들을 통하에서 들어온 더러운 것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 주여다 죄악을 통해서 들어온 악한 영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고 상처를 통해서 들어온 더러운 것들아 미움을 통해서 들어온 더러운 것들아 관계를 통해서 들어온 더러운 것들아 악한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그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다시 명령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줄 주여다. 예수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더 이마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이 더 머리에서 발끝까지 더 덮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이 더럽고 악한 우상 숭배를 통해서 들어온 악한 영들아 잘 들어라. 지금 즉시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우상 숭배를 통해서 들어온 악한 영들은 다 나와라. 우상 숭배를 통해서 들어온 악한 영들은 다 나와라. 무속인을 통해서 들어온 더러운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무속의 영들과 악한 영들과 이방 신 또한 아버지 이방 종교들은 더럽고 추악한 모든 거짓 종교를 통해서 들어온 것들 우상 숭배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소멸될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와라. 명령하노니 상처를 통해서 들어온 더러운 영들아 악한 영들아 지금 즉시 그 몸에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지금 즉시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소멸될 주여다. 상처를 통해서 마음의 상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정의 상처 또 관계에 있어서 상처를 통해 들어온 모든 질병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소멸되고 떠나갈 주여다. 다 나와라. 소멸되고 떠나갈 주여다. 다 나와라. 소멸되고 떠나갈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명령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또한 질병을 통해서 또한 죄악을 통해서 들어온 더러운 것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 주여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서 그 모든 질병과 그 모든 죄악이 완전히 사회해졌음을 내가 선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케 되어주고 구원케 되었다는 것을 내가 선포하느니 죄악을 토론 더러운 모든 질병들과 더러운 모든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소멸될 주여다. 지금 즉시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소멸될 주여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음란한 것들을 통해서 들어온 더러운 것들아. 악한 영들아 떠나갈 주여다. 음란의 영들은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그 음란을 통해서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 어렵게 하며 힘들게 하며 고통스럽게 했던 더러운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가난케 하는 더러운 것들도 떠나가고 또 질병을 일으키는 것들 떠나가고 미움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도 다 소멸되어 주고 떠나갈 주여다. 오 성령님 더 임하시옵소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더 능력을 주시고 성령과 능력으로 주시고 혹시 성령 하나님 아직까지 이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아직 회개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모든 죄악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하사. 작은 것보다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부에 있는 모든 연약한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며 올바르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주여 생각나게 하여 주시하사. 그 즉시 생각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공의를 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과 습관적인 죄악과 작은 것부터 모든 죄악들이 기억날 주여다.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빛을 비춰주시하사.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죄책감이냐는 이제 아버지여 고백하며 기도할 때 이 모든 것에서 이 죄악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모든 죄악과 연약한 습관적인 모든 죄악이 아버지여 생각날 주여다. 모든 죄악이 생각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어릴 적부터 시작된 모든 죄악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지었던 모든 죄악까지도 기억나게 하시하사 생각나게 하여 주시하사. 지금 즉시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궁일과 사랑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이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들이 이제 내 몸과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가족과 모든 섬기는 모든 것에서 떠나가고 악은 어떤 것도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며 우리 역시도 그 악한 모든 것에서 돌아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럽고 추악한 것들은 다 나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가 너희를 꾸짖고 명령하노니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이제 성경적 표현으로 또 거품과 기침과 가래와 하품과 모든 현상을 통하여서 눈물과 소리질름을 통하여서 너희 더럽고 악한 것들은 다 나하고 소멸될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하고 소멸될 주여다. 다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보혈을 선포하고 주의 보혈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선포하노니 너희 더럽고 악한 것들은 배에 숨어있는 것들은 다 나와라. 배에 숨어있는 것 가슴에 숨어있는 것 머리에 숨어있는 것 모든 영혼 육에 숨어있는 것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의 정체가 드러났음을 내가 선포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이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하고 소멸될 주여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상 숭배를 통해서 들어온 영들은 다 나와라. 우상을 통해서 들어온 악한 영들아 다 나와라. 다 나하고 상처를 통해서 들어온 악한 영들은 다 나와라. 무속이를 통해서 들어온 악한 영들은 다 나와라. 죄악을 통해서 들어온 더러운 것들은 다 나와라. 상처를 통해서 들어온 더러운 것들은 다 나와라. 음란을 통해서 들어온 것들은 다 나와라. 욕심을 통해서 다 나온 것들 다 나와라. 다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더럽고 악한 추악한 영들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기침으로 나오고 가래로 나오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담대함을 주시고 눈물을 통해서 다 나오고 하품을 통해서 다 나오고 소리질러 나오고 모든 성경적 표현을 통해서 성령님이 인도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더럽고 추악한 것들은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호흡할 때 다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아멘할 때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아멘하고 지금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서 소멸될지어다. 다 나와라. 악한 영들은 다 나와라. 악한 영들은 다 나와라. 더럽고 추악한 영들은 다 나와라. 질병의 영들은 다 나와라. 가난의 영들은 다 나와라. 미음을 통해서 살인을 통해서 들어온 더러운 것들은 다 나와라. 상처를 들어와서 들어온 더러운 영들은 다 나와라. 관계의 실패를 통해서 더러운 것들은 다 나와라. 욕심을 통해서 들어온 것들도 다 나와라. 우상 숭배를 통해서 들어온 것들도 다 나오고 이방 종교를 통해서 거짓된 종교를 통해서 아버지 드럽고 더러운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소멸되고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나오고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나오고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주님 주의 보열로 더 덮어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보열이 더 이말지어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더 이말지어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의 보열이 더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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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어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결한 보혈이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배에 숨어있는 것들 떠나가. 배에 숨어있는 것들 다 올라오고 다 소멸될지어다. 배 안에 숨어져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아. 잘 들어라.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고 너희를 정제하노니 지금 즉시 배 안에서 올라와서 소멸될지어다. 입을 통하여 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입을 통하여 기침과 가래와 모든 하품과 눈물을 통하여 다 나가고 소멸될지어다. 배 안에 숨어져 있는 것들 다 소멸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배와 등에 숨어져 있는 더러운 악한 영들아. 너희의 집을 내가 파쇄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소멸될지어다. 너희의 집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하노니 그 몸에서 나오고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나오고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나오고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나오고 떠나갈지어다. 그 배에 숨어있는 더러운 것들아. 배에 등에 숨어있는 더러운 것들아. 완고하게 집을 줬던 견고하게 집을 줬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 무너지고 소멸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다 나와라. 다 나와라. 가슴을 붙잡고 있는 더러운 것들아.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가슴을 누르는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기침과 가래와 모든 현상을 통하여서 다 나와라. 눈물을 통하여 나고 하품을 통하여서 다 나와라. 가슴을 짓누르는 것들. 배를 짓누르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영적 눌림을 통하여서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이 시간 머리를 누르고 있고 머리를 붙잡고 있는 더러운 것들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명령한다. 다 나와라. 소멸될지어다. 머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 더러운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소멸될지어다. 머리와 가슴과 배를 짓누르고 있는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머리를 어지럽게 하고 머리에 통증을 일으키는 더러운 것들도 사라지고 더러운 것들도 사라지고 가슴에 통증과 가슴을 누르고 있는 악한 영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고 소멸되어지고 배를 누르고 고통을 주고 통증을 지고 등과 모든 것들을 아버지와 잡고 있는 더러운 것들. 통증을 유발하는 악한 영향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를 꾸짖고 명령하노니 너희를 정지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예수님 이 시간 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떨지 아니하고 담대함 리듬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뱀을 아버지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해안받지 아니하며 또한 아버지와 악한 영향력과 공경이 있어도 능히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하면 능히 이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와 병든 곳에 손을 얹은 즉 나음이라는 표적이 있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완벽한 은혜가 아버지 이 시간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뱀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미혹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고통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향력의 상처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향력은 잘들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내가 선포하느니 너희 더럽고 추악한 모든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영들과 질병들아 가난과 저주들아 악한 영향력들아 마음의 상처들아 질병들아 모든 희귀병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지금 즉시 그 몸에서 답 나와라. 더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지금 즉시 그 몸에서 답 나와라.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고통과 이 모든 것 가정에 흐르는 악한 영향력과 또 마음의 질병과 아버지의 모든 영향력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오 성령님 더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우신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 이와 같은 능력이 아버지와 이 시간 믿는 자들에게 놀라우신 치유와 회복의 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럽고 악한 영들아 질병의 영들아 또 상처를 주는 것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하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하고 소멸될지어다. 너의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악한 영향력들과 또한 아버지의 상처를 통해서 들은 더러운 것들, 질병의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보혈이 덮어지고 그의 몸에서 다 나와라. 기침과 가래와 거품과 또한 아버지의 눈물을 통해서 다 나와라.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지금 즉시 다 나와라. 지금 즉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하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하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너희의 머리를 누르고 있는 악한 영들은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가슴을 누르고 있는 악한 영향력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배를 누르고 있는 악한 영향력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생각을 사로잡고 또 마음을 사로잡고 환청과 환실을 주는 더러운 것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다 소멸되었음을 너희의 정체가 드러나고 소멸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더 나와라 더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더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 머리와 가슴과 또한 나머지 하나는 집을 짓고 있는 덜 온 모든 것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덮어질지어다 주의 보혈이 들어갈지어다 모든 것에 뿌려지고 덮어질지어다 모든 것에 뿌려지고 덮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느니 악한 영들은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다 나와라 우상 숭배를 통해서 들어온 악한 영들 더 나와 다 나오고 떠나갈지어다 거짓을 통해서 들어온 거짓된 마귀들도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질병을 통해서 들어온 악한 영들도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상처를 통해서 들어온 더러운 영들 악한 영들을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가정에 흐르는 악한 영들 관계의 실패를 통해서 더러운 것들 음란한 것들을 통해서 더러운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불을 선포합니다 성령의 불을 선포할 때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완전하게 소멸되어지는 기적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놀라운 궁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들어갈지어다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의 몸은 더욱더 뜨거워지고 몸은 뜨거워지고 배는 더 뜨거워지고 배는 더 뜨거워지고 가슴은 뜨거워지고 머리는 뜨거워지고 온 몸이 성령의 불로 임할지어다 온 몸이 성령의 불로 임할지어다 온 몸에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들어간다 성령의 불이 들어간다 성령의 불이 들어간다 성령의 불이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특별히 믿음으로 손을 얹는 그 모든 곳에 성령의 불이다 너희 더럽고 악한 모든 우상 숭배를 통해서 들어온 것들은 성령의 불로 완전히 소멸되었음을 선포하노니 너희 악한 것들은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들어간다 성령의 불이 들어가고 배는 더 뜨거워지고 가슴은 뜨거워지고 머리는 뜨거워지고 온몸에 아버지와 병든 곳이 아버지와 고통이 있는 곳에 아버지와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다 통증을 일으키는 모든 곳에 성령의 불이 임할 쥐어다 고통이 있는 곳에 아버지와 아픔이 있는 곳에 슬픔이 있는 곳에 모든 곳에 성령의 불이 임할 쥐어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간과하는 곳 소망하는 곳 불이 짖는 곳에 성령의 불이 임할 쥐어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이말지하다. 성령의 불이 들어간다. 성령의 불이 들어간다. 성령의 불이다. 몸은 더욱더 배를 누르고 있는 곳에 성령의 불이 이말지하다. 가슴을 누르고 있는 곳에 성령의 불이 이말지하다. 머리를 누르고 있는 곳에 성령의 불이 이말지하다. 고통에 통증이 있는 곳에 성령의 불이 이말지하다. 성령의 불로 다 소멸시켜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다 소멸시켜 주고 태워 주시옵소서 아픔 고통 슬픔 다 아버지 하나님 가난과 저주의 성령의 불로 완전하게 완전하게 성령의 불이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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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여 주시하사 너희 더럽고 악한 것들이 이제 완전하게 소멸되어 줄 수 있는 이제 큰 일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들어간다 성령의 불이 들어갈 주여다 성령의 불이 들어갈 주여다 성령의 불이 들어갈 주여다 성령의 불이 들어갈 주여다 성령의 불이다 너희 더럽고 악한 것들은 이제 성령의 불로 완전하게 소멸되어 있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떠나갈지어다. 배에 집을 짓고 있는 악한 영역들,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 나오고 소멸되어지고 떠나갈지어다. 가슴을 누르고 있는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역들,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노니 소멸되어지고 성령의 불로 소멸되어지고 떠나가고 소멸되어질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되어지어다. 머리를 짓누르고 있고 고통을 주고 통축을 주고 있는 생각을 잡고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은 성령의 불로 내가 태우니 더럽고 추악한 악한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 머리에서 다 나오고 소멸되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이 시간 더 담대함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일이 여겨주시하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평생 하나님께 감사와 종기와 영광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날마다 사랑하며 경애하며 그 말씀과 동행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너희 더럽고 악한 영들아 답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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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기침과 가래와 모든 현상을 통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거품을 통하여 쓰러지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머리에 모든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 눈물을 통해서 다 나오고 하품을 통해서 다 나오고 기침과 가래를 통하여 다 나오고 또 소리질러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이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더 나와라. 더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더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무속을 일으킬 통하여서 들어온 악한 영들 더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가난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도 다 나오고 또한 싸움과 분노를 일으키는 악한 영들도 다 나오고 질병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도 다 나오고 아버지와 모든 가정에 흐르는 악한 영향력들도 다 나와 소멸될지어다 음란의 영도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들 예수 우리 때 이름으로는 명령하노니 꾸진누님 교만도 다 나오고 거만한 마음도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과 능력으로 더 기름 부어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가운데 성령과 능력으로 더 기름 부어주시고 더 은혜로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말씀으로 더 아버지의 궁일과 사랑으로 더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채워주시하사 다시는 이런 고통으로 아버지 고통당하지 않도록 더 성령과 능력으로 함께하시고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향력을 아버지와 축사할 수 있는 능력까지 임하게 하시고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까지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하사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임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다시 나스릿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는 모든 것에 손을 얹은 자들에게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할 주여다 예수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예수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예수의 보혈이 덮어지고 임할 주여다 성령의 불이 임할 주여다 성령의 불이 임할 주여다 예수의 보혈이 임하시고 성령의 불로 완전히 소멸케 대하시고 더 뜨겁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더 임하시고 능력을 임하시고 기도하는 곳 아버지 하나님 손을 얹은 곳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뜨겁게 하여 주시고 더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더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더 감동케 하여 주시하사 이 모든 질병과 고통과 가난과 저주와 모든 악한 영향력에서 완전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너희 더러고 악한 영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악한 영향력과 또 고통과 슬픔과 통증과 악한 눌림들을 일으키는 더러운 것들아 잘 들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다 나하고 소멸될 주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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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한다 다시 명령한다 그 몸에서 다 나하고 소멸될 주여다 더 나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더 나하고 소멸될 주여다 더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하고 떠나갈 주여다 머리를 누르고 있는 악한 영들 다 나하고 떠나갈 주여다 가난을 일으키는 더럽고 악한 영들도 떠나갈 주여다 음란을 일으키는 가라구 더럽고 추악한 영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 주여다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입원하는 더러운 것들 암병을 일으키는 것들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여러 모든 조연증을 일으켜 또 가정을 파괴하는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계획대로 주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 더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하사 온전하시 주의 뜻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만한 구일과 기적과 희망과 소망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잘 들어라 너희 더럽고 악한 영들아 더러운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너희의 집이 다 파쇄되었음을 너희의 집이 다 파쇄되었음을 머리에 있는 너희의 집과 가슴에 있는 너희의 집과 배에 있는 너희의 집과 등에 있는 너희의 집과 온몸에 수보이던 너희의 집이 다 파쇄되어지고 성령의 불로 소멸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소멸될 주여다 너희는 묶임받고 소멸될 주여다 무적행으로 떠나갈 주여다 무적행으로 떠나갈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떠나갈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떠나갈 주여다 더 나와라 더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명령한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기침과 가래를 통하여서 다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기침과 가래와 구역질을 통하여서 다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거둔 눈물을 통하여서 소리질름을 통하여서 눈물을 통하여서 하품을 통하여서 다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소멸될 주여다 소멸될 주여다 더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입을 통하여 다 나와. 입을 통하여 다 나와라. 입을 통하여 더 나와라. 입을 통하여 다 나오고 떠나가. 그 몸에서 다 나오고 떠나가. 그 몸에서 나오고 떠나갈 주여다. 그 몸에서 나오고 떠나갈 주여다. 배를 누르고 있는 악한 영역들 나오고 떠나가. 무속의 영을 통하여서 나온 더럽고 악한 영역들 누르고 있는 것들 떠나갈 주여다. 우상 숭배를 통해서 상처를 통해서 가난을 통해서 미움을 통해서 모든 드러운 것들아 예수 그리토의 이름은 명령하느니 너희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들아 부정한 영들아 잘 들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지금 즉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나오고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지금 즉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하나님의 딸들에게서 하나님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내가 다시 나스렛 예수 그리토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더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더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입을 통하여 다 나와라 눈물을 통해서 다 나오고 모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더럽고 악한 영들 또한 부정한 영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계속해서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 나오고 계속해서 다 나올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숨어있는 것들도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숨어있는 것들도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숨어있는 것 아직도 거짓말을 통해서 숨어있는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예수 우리 또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한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오 성령님 더 임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꾸짖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의 이름에 묶임받고 완전하게 소멸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 주여다 주의 보혈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이 시간 아버지와 통증을 일으키는 곳에서 아픔을 일으키는 곳에서 또한 아버지와는 진륜 있는 모든 곳에서 아버지와 믿음으로 손을 잡고 있는 믿음으로 손을 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하사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곳에서 즉시 치유가 있게 하시고 그곳에서 즉시 회복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 더럽고 악한 영들은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오고 가슴에서 나오고 배에서 나오고 머리에서 나오고 아픔을 일으키고 통증을 일으키는 모든 곳에서 가난을 일으키는 곳에서 또한 아버지와는 악한 영향력에서 생각을 일으키는 곳에서 너희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고 명령하노니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 지여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 지여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 지여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 지여다 내가 다시 명령한다 아직도 숨어있는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 더럽고 추악한 것들은 다 소멸되었음을 너희 정체가 다 드러났음을 내가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그 몸에서 다 나오고 떠나갈 지여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떠나갈 지여다 더 나와라 더 나아고 떠나갈 지여다 더 나와라 더 나아고 떠나갈 지여다 그 배에서 다 나오고 그 가슴에서 다 나오고 그 머리에서 다 나오고 고통과 슬픔을 일으키는 것에서 다 나올 지여다 그 생각에서 다 나올 지여다 그 생각에서 다 나올 지여다 내가 다시 나스렛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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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쥐의 보혈로 뿌리고 바르고 덮고 선포하노니 너희 더럽고 악한 영들은 다 나오고 소멸될 지여다 다 나오고 소멸될 지여다 다 나오고 소멸될 지여다 다 나오고 소멸될 지여다 다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너희 더럽고 악한 영들은 다 소멸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완전하게 소멸되었음을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지여다 나스렛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라지고 소멸될지요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요다. 더 나와라. 머리를 짓누르고 있는 악한 영들 다 나오고.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 악한 영들도 다 나오고. 배를 두르고 있는 악한 영향력들 다 나오고.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악한 영향력들 다 나오고 소멸될지요다. 다 나오고 소멸될지요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울증을 일으키고 두려움과 염려를 일으키는 것. 또한 공황장애와 대인 깊이와 마음의 상처와 관계의 상처와 조연증을 일으키는 것을 통하여서 들어온 더러운 것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모든 암병도 떠나가고 모든 질병도 떠나가고 무리의 질병도 떠나갈 주여다. 허리의 질병도 떠나갈 주여다. 무릎의 질병은 떠나가고 목의 질병들 떠나가고 아버지의 모든 장기의 질병도 떠나갈 주여다. 모든 희귀의 병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더 나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믿는 자들에겐 능력이 있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너희 더럽고 악한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되어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하고 소멸될지어다. 다 나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 몸에서 다 나하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하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하고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하고 떠나갈지어다. 입을 통하여서 다 나와라. 입을 통하여서 다 나와라. 우상 숭배를 통한 더러운 것들 입을 통하여서 다 나와라. 더러운 상처들 통해서 들어온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꾸짖느니 다 나하고 소멸될지어다. 가난을 통해 더러운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고 그 몸에서 다 나하고 떠나가라. 죄형을 통해서 더러운 것들 우상 숭배를 통해서 더러운 것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력하고 대적하는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내가 다시 명령한다 다시 명령한다 무속의 영을 통해서 더러운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율로 더 덮어주옵소서 주의 보율로 더 덮어주시옵소서 궁일이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하사 다시는 이런 고통으로 인하여서 완전하게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이 시간 방언할 때 방언으로 함께 기도할 때 또한 아버지와 입술로의 고백을 통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더 놀라우신 은혜가 있게 하시고 더 성령과 능력으로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카 영영역들은 따라갈 수 아카 영영역과 예 약한 영영역 앞에서의 영향력을 가식 할 것서 아카 영영역과 예약하여 With这个 일을 세 Grove 오 compet기보다 Act에 연 concentrator getting 하 Embora отд으 mundo 고공학이나 시행에 전esi节까지 그리어 바我的 가ologia 예약하여 Advent하여 예약하여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더이 더이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들은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악한 영들은 소멸되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고통을 주는 악한 영들은 소멸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소멸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소멸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더이 더럽고 악한 영들은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아가고 소멸될지어다 머리를 짓누고 가슴을 짓누르고 배를 짓누르는 더러운 악한 영향력들과 가난의 모든 것들 음란한 것들과 또한 가난의 상처들과 가정에 흐르는 악한 영향력들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그 몸에서 다 나아가고 더 나아가고 완전히 숨어있는 것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소멸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소멸될지어 encouraging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하사 완전하게 완전하게 제거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 더럽고 악한 영들은 다 나하고 소멸되었음을 선포하느니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하고 소멸되었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다 나하고 소멸되었음. 그 몸에서 다 나하고 소멸되었음.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하고 소멸되었음. 더 나와라 악한 영들은 다 나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질병을 이루고 고통을 주고 가난과 저주를 일으키는 더러운 것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그 몸에서 다 나하고 소멸되었음. 그 몸에서 다 나하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하고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입을 통하여서 다 나하고 소멸되고 떠나가라 더 나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더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하고 떠나가라 기침과 가래와 구역질을 통하여서 하품을 통하여서 눈물을 통하여서 소리질러 남아 거품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그 몸에서 다 나하고 소멸될지어다 더 나와라 예수의 보혈이 들어갈지어다 더 나와라 예수의 보혈이 임할지어다 더 나와라 예수의 보혈이 더 나와라 이 말 주여다. 예수의 보혈이 들어가고 주 예수의 보혈이 기도하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의 보혈이 더 뿌려지고 덮어질 주여다. 예수의 보혈이 들어갈 주여다. 예수의 보혈이 들어갈 주여다. 예수의 피가 들어갈 주여다. 예수의 보혈이 들어갈 주여다. 예수의 보혈이 들어갈 주여다. 예수의 보혈이 들어갈 주여다. 예수의 보혈이 완전하게 덮어질 주여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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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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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더이 더럽고 악한 영들은 다 나오고 소멸 소멸 소멸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더 나와라. 손을 얹고 기도하는 곳에서 다 나와라. 배에서 나오고 가슴에서 나오고 머리에서 나오고 온몸 명령혼육에서 다 나오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소멸될지어다. 더 나와라. 성령의 불로 이 시간 아버지 더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더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하사 남아있는 모든 것까지도 아버지로 소멸시켜여 주시하사 이 질병의 고통 이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또 가정에 흐르는 악한 이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하게 자유괴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말 취하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말 취하다 성령의 불이 말 취하다 성령의 불이 말 취하다 모든 것은 소멸되어지고 떠나가고 떠나가고 사라질 주여다 소멸되었음을 선포하느니 성령의 불로 완전히 소멸되었음을 선포하느니 완전하게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몸은 더 아버지여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몸이 더 뜨겁게 하시고 손을 얹는 것에 아픈 것에 고통이 있는 것에 슬픔이 있는 것에 악한 영향력이 있는 모든 것에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몸은 더욱더 뜨거워지고 이제 배는 더 뜨거워지고 가슴은 뜨거워지고 머리는 뜨거워지고 온몸이 뜨거워지고 온몸이 뜨거워질 주여다 성령의 불로 온몸은 전율이 임하시고 전율이 임하고 온몸은 전율이 임하고 온몸은 전율이 이르고 전율이 이르고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성령의 불로 뜨겁게 하시고 뜨겁게 하시고 더럽고 추악한 악한 모든 영향력들은 다 소멸되어지고 떠나갈 주여다 몸은 더 뜨거워지고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로 너의 악한 영향력들은 완전하게 소멸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묶임받고 소멸될 주여다 완전하게 숨어있는 것까지도 소멸될 주여다 숨어있는 것까지도 소멸될 주여다 더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완전하게 소멸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더 나아가고 떠나갈 주여다 더 나와라 더 나와라 더 나아가고 소멸될 주여다 더 나아가고 소멸될 주여다 더 나아가고 소멸될 주여다 더 나아가고 소멸될 주여다 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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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지막으로 명령하느니 예수님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믿음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수의 보혈이 완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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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어질 주여다. 예수의 보혈이 그의 가정에 덮어질 주여다. 그의 삶의 모든 곳에 덮어질 주여다. 그의 고통이 있는 곳에 덮어지고 슬픔에 있는 곳에 덮어지고 기도하는 모든 곳에 아버지여 손을 얹은 곳에 덮어질 주여다. 그의 배에 완전하게 충만하게 덮어지고 그의 가슴과 머리에 충전하게 충만하게 덮어질 주여다. 주의 보혈로 충만하게 덮어질 주여다. 악한 것들은 이제 만지지도 못하고 임하지도 못함을 내가 선포하느니 다 유골되었음을 선포하느니 너희 더럽고 악한 영들은 이제 그곳에서 살 수 없음을 배에서 마음에서 생각에서 모든 육체 가운데 있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살 수 없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몸은 더욱더 뜨거워지고 주의 보혈로 완전하게 선포하며 뿌려지고 덮어졌음을 충만하게 됐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너희 더럽고 악한 영들은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었음을 선포하느니 완전하게 소멸될 주여다. 떠나갈 주여다. 주의 보혈이 더 뿌려지고 주의 보혈로 완전하게 유월되었음을 선포하느니 너희 더럽고 추악한 모든 질병들도 유월되었고 너희 음란한 것과 폭력과 또 여러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소멸되었음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었으니 소멸되었음을 선포하느니 또한 모든 음란한 것과 또한 질병과 또한 아버지 공황장애와 우울증과 조현증과 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모든 것들 불면증까지도 내가 소멸되었음을 선포하느니 이 시간 모든 질병과 또한 모든 암병과 희귀병들과 기도하는 모든 것에 성령의 불로 아버지 임하여 주시하사 더럽고 추악한 것들은 완전하게 유월되어지고 완전하게 제거되었음을 선포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그러한 확신을 주시하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더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다시는 이런 질병으로 고통으로 아픔과 고통과 슬픔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영광으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또한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전에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치유하심을 회복하심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하사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담대함까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주의 회복이 임할 주여다 주의 치유가 임할 주여다 주의 형통함이 임할 주여다 이제 아버지와 가난에서 벗어나서 주의 놀라우신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주여다 질병에서 벗어나서 강건함으로 완전함으로 깨끗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악한 영이 아닌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질 주여다 성령으로 완전하게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고 임할 주여다 이제 저주에서 형통함으로 이제 고통에서 기뻐함으로 슬픔에서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변화될 주여다 이제 방해되는 세력들은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행하심이 일하심이 이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고 특별히 아버지와 기도할 때 놀라우신 치유의 능력이 임하고 또한 축사의 능력이 임하고 분별의 능력이 임하고 방언이 임하는 능력이 임하고 또한 통변의 능력이 임하고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고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임하고 모든 것 가운데에서 가르칠 수 있는 것도 능력이 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부르신 사명을 또한 발견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마지막으로 명령하느니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주의 평강이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닌 하나님의 완전하신 평강이 이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샬롬의 역사로 평강의 역사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24시간 365일 보호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저들의 직장을 보호하시고 섬기는 모든 일터를 아버지와 삶의 모든 공간을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남편을 보호하시고 아내를 보호하시고 부모를 보호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내가 마지막으로 명령하느니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시고 완전한 정결한 나라 완전한 평강의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고 이제 이 질병으로부터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났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하나님의 평강과 자유함이 기쁨이 회복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주여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운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믿음으로 이 시간 자신의 안에 있는 여러 악한 영들과 질병과 여러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간과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더 힘하여 주옵소서 더 믿음으로 임하여 주시고 부족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전적인 택하심과 공율과 사랑으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담대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악한 추악한 영들이 제거되어지고 그 안에 성령과 능력으로 채워지며 성령의 인도함으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악한 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들을 더 불쌍히 공율히 여겨 주옵소서 그 악한 영으로 인하여 질병이 있습니까 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고열로 덮어주시고 맑았게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 악한 영으로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 가난에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악한 그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축사하여 주시하사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재정의 축복까지도 이 많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악한 영으로 인하여 아버지여 여러 모든 가정이 흐르는 악한 영향력들이 있습니까 이제 단숨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꾸짖고 명령할 때 가정이 흐르는 모든 악한 영향력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으로 인하여 자신의 마음에 질병이 있습니까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와 자녀 또 부모의 문제가 있습니까 또한 아버지여 살아가는 데 있어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며 꾸짖을 때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들은 완전하게 제거되어지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이 시간 믿음으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가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에 힘입어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 선보하며 기도할 때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이 믿음으로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있는 모든 자들을 이 시간 불쌍히 고기를 여겨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담대한 능력과 은혜와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의 믿음으로 아버지 머리 위에 손을 얹으셨사오니 주의 피 묻은 손으로 머리 위에 손을 얹음을 믿고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오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내주하시고 더 충만하게 추관하시고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릿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과 능력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주여다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과 능력이 임할 주여다. 예수의 볼열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들어갈 주여다. 이 시간 아버지와 악한 영으로 고통을 당하는 자들, 가난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자, 또한 아버지와 관계를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모든 것들, 가정이 흐르는 악한 영향력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오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볼열이 임할 주여다.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의 볼열이 임할 주여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볼열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줄 주여다. 저들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덮어줄 주여다. 그들의 생각에 덮어줄 주여다. 그들의 마음에 덮어줄 주여다. 예수의 볼열이 더 임할 주여다. 예수의 볼열이 더 임할 주여다. 예수의 볼열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더 충만하게 충만하게 덮어줄 주여다. 예수의 볼열이 더 임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가난으로 인한 모든 자들에게, 고통으로 인한 모든 자들에게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질병과 고통과 악한 영향력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 성령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볼열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완전하게 덮어주옵소서. 다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볼열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줄 주여다. 주의 볼열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줄 주여다. 더 충만하게 덮어줄 주여다. 더 충만하게 덮어줄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볼열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들의 생각에 덮어지고, 그들의 마음에 덮어지고, 그들의 육신에 덮어지고, 그들의 모든 영혼 육에 완전하게 덮어지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 덮어지고, 그들의 가정에 덮어지고,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예배자들에게 주의 볼열로 덮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 더럽고 악한 것들은 다 유월될 주여다. 다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고 정지하느니, 지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악한 영들은 떠나갈 주여다.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 주여다. 질병을 일으키고, 가난을 일으키고, 저주를 일으키고, 고통을 일으키는 모든 악한 영향력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하고 소멸될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하고 소멸될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하고 소멸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볼열이 더 임하시옵소서. 더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주시고, 더 아버지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다 나와라.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다 나와라.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다 나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느니, 그 질병을 일으키는 악한 영향력들은 다 나와라. 질병을 일으키는 악한 영향력들은 다 나하고, 고통을 주고 있는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들은 다 나와라. 다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가난을 일으키는 더러운 악한 영향력들은 떠나갈 주여다. 관계의 실패를 일으키는 더러운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 주여다. 마음의 고통과 마음의 생각에 질병을 일으키는 더러운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가고, 질병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을 일으키는 악한 영향력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 주여다. 모든 아버지 하나님 희귀병도 떠나갈 주여다. 모든 암병도 떠나갈 주여다. 우울증과 공황장애의 조합변, 모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 주여다. 공포도 떠나가고, 두려움도 떠나가고, 미움도 떠나갈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향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 주여다. 지금 즉시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이제 명령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아가고 소멸될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아가고 소멸될 주여다. 악한 영들은 다 나와라. 우상 숭배를 일으켜 들어온 더러운 것들은 다 나아가고 소멸될 주여다. 무속의 영들을 통하여 들어온 더러운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 주여다. 죄악을 통해서 들어온 악한 영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고 상처를 통해서 들어온 더러운 것들아 미움을 통해서 들어온 더러운 것들아 관계를 통해서 들어온 더러운 것들아 악한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그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다시 명령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줄 주여다. 예수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더 이마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이 더 머리에서 발끝까지 더 덮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이 더럽고 악한 우상 숭배를 통해서 들어온 악한 영들아 잘 들어라. 지금 즉시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우상 숭배를 통해서 들어온 악한 영들은 다 나와라. 우상 숭배를 통해서 들어온 악한 영들은 다 나와라. 무속인을 통해서 들어온 더러운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무속의 영들과 악한 영들과 이방 신 또한 아버지 이방 종교들을 더럽고 추악한 모든 거짓 종교를 통해서 들어온 것들. 우상 숭배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그 몸에서 다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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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상처를 통해서 들어온 더러운 영들아 악한 영들아 지금 즉시 그 몸에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지금 즉시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상처를 통해서 마음의 상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정의 상처, 또 관계에 있어서 상처를 통해 들어온 모든 질병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그 몸에서 다 나아가고 소멸되고 떠나갈 주여다. 다 나아가고 소멸되고 떠나갈 주여다. 다 나아가고 소멸되고 떠나갈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명령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또한 질병을 통해서 또한 죄악을 통해서 들어온 더러운 것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 주여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서 그 모든 질병과 그 모든 죄악이 완전히 사여졌음을 내가 선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케 되어주고 구원케 되었다는 것을 내가 선포하느니 죄악을 토로한 더러운 모든 질병들과 더러운 모든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그 몸에서 다 나아가고 소멸될 주여다. 지금 즉시 그 몸에서 다 나아가고 소멸될 주여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음란한 것들을 통해서 들어온 더러운 것들아 악한 영들아 떠나갈 주여다. 음란의 영들은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그 음란을 통해서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 어렵게 하며 힘들게 하며 고통스럽게 했던 더러운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가난케 하는 더러운 것들도 떠나가고 또 질병을 일으키는 것들 떠나가고 미움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도 다 소멸되어 주고 떠나갈 주여다. 오 성령님 더 이 맛이 없어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더 능력을 주시고 성령과 능력으로 주시고 혹시 성령 하나님 아직까지 이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아직 회개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모든 죄악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하사. 작은 것보다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부에 있는 모든 연약한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며 올바르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주여 생각나게 하여 주시하사. 그 즉시 생각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공의를 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과 습관적인 죄악과 작은 것부터 모든 죄악들이 기억날 주여다.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빛을 비춰주시하사.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죄책감이냐는 이제 아버지 고백하며 기도할 때 이 모든 것에서 이 죄악에서 완전히 자육이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모든 죄악과 연약한 습관적인 모든 죄악이 아버지여 생각날 주여다. 모든 죄악이 생각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어릴 적부터 시작된 모든 죄악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지었던 모든 죄악까지도 기억나게 하시하사 생각나게 하여 주시하사. 지금 즉시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궁일과 사랑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이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들이 이제 내 몸과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가족과 모든 섬기는 모든 것에서 떠나가고 악은 어떤 것도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며 우리 역시도 그 악한 모든 것에서 돌아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럽고 추악한 것들은 다 나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가 너희를 꾸짖고 명령하노니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이제 성경적 표현으로 또 거품과 기침과 가래와 하품과 모든 현상을 통하여 눈물과 소리질름을 통하여 너희 더럽고 악한 것들은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다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보혈을 선포하고 주의 보혈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선포하노니 너희 더럽고 악한 것들은 배에 숨어있는 것들은 다 나와라. 배에 숨어있는 것 가슴에 숨어있는 것 머리에 숨어있는 것 모든 영혼육에 숨어있는 것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의 정체가 드러났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상 숭배를 통해서 들어온 영들은 다 나와라. 우상을 통해서 들어온 악한 영들아 다 나와라. 다 나오고 상처를 통해서 들어온 악한 영들은 다 나와라. 무속이를 통해서 들어온 악한 영들은 다 나와라. 죄악을 통해서 들어온 더러운 것들은 다 나와라. 상처를 통해서 들어온 더러운 것들은 다 나와라. 음란을 통해서 들어온 것들은 다 나와라. 욕심을 통해서 다 나온 것들 다 나와라. 다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더럽고 악한 추악한 영들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기침으로 나오고 가래로 나오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담대음을 주시고 눈물을 통해서 다 나오고 하품을 통해서 다 나오고 소리질러 나오고 모든 성경적 표현을 통해서 성령님이 인도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더럽고 추악한 것들은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호흡할 때 다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아멘할 때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아멘하고 지금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서 소멸될지어다. 다 나와라. 악한 영들은 다 나와라. 악한 영들은 다 나와라. 더럽고 추악한 영들은 다 나와라. 질병의 영들은 다 나와라. 가난의 영들은 다 나와라. 미움을 통해서 살인을 통해서 들어온 더러운 것들은 다 나와라. 상처를 들어와서 들어온 더러운 영들은 다 나와라. 관계의 실패를 통해서 더러운 것들은 다 나와라. 욕심을 통해서 들어온 것들도 다 나와라. 우상 숭배를 통해서 들어온 것들도 다 나오고 이방 종교를 통하여서 거짓된 종교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드럽고 더러운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명령하로니 소멸되고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나오고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나오고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주의 보율로 더 덮어주옵소서 주님 주의 보율로 더 덮어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의 보혈이 더 임할 쥐어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더 임할 쥐어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의의 보혈이 더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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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어줄 쥐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결한 보혈이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쥐어다 배에 숨어있는 것들 떠나가 배에 숨어있는 것들 다 올라오고 다 소멸될 쥐어다 배 안에 숨어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아 잘 들어라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고 너희를 정제하노니 지금 즉시 배 안에서 올라와서 소멸될 쥐어다 입을 통하여 나가고 소멸될 쥐어다 입을 통하여 기침과 가래와 모든 하품과 눈물을 통하여서 다 나가고 소멸될 쥐어다 배 안에 숨어있는 것들 다 소멸될 쥐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배와 등에 숨어있는 더러운 악한 영들아 너희의 집을 내가 파쇄하노니 너희의 집을 내가 파쇄하노니 떠나갈 쥐어다 소멸될 쥐어다 너희의 집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파쇄하노니 그 몸에서 나오고 떠나갈 쥐어다 그 몸에서 나오고 떠나갈 쥐어다 그 몸에서 나오고 떠나갈 쥐어다 그 배에 숨어있는 더러운 것들아 배에 등에 숨어있는 더러운 것들아 완고하게 집을 줬던 견고하게 집을 줬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 무너지고 소멸되었음을 내가 선보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 쥐어다 다 나와라 다 나와라 가슴을 붙잡고 있는 더러운 것들아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가슴을 누르는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나오고 소멸될 쥐어다 기침과 가래와 모든 현상을 통하여서 다 나와라 눈물을 통하여 나아고 하품을 통하여서 다 나와라 가슴을 짓누르는 것들 배를 짓누르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모든 영적 눌림을 통하여서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쥐어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쥐어다 이 시간 머리를 누르고 있고 머리를 붙잡고 있는 더러운 것들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명령한다 다 나와라 소멸될 쥐어다 머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 더러운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 쥐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소멸될 쥐어다 머리와 가슴과 배를 짓누르고 있는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 쥐어다 머리를 어지럽게 하고 머리에 통증을 일으키는 더러운 것들도 사라지고 더러운 것들도 사라지고 가슴의 통증과 가슴을 누르고 있는 악한 영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고 소멸되어지고 배를 누르고 고통을 주고 통증을 지르고 등과 모든 것들을 아버지와 잡고 있는 더러운 것들 통증을 유발하는 악한 영향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를 꾸짖고 명령하노니 너희를 정지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 쥐어다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 쥐어다 예수님 이 시간 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덴대함을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떨지 아니하고 담대함 리듬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뱀을 아버지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해안받지 아니하며 또한 아버지와 악한 영향력과 공경이 있어도 능히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하면 능히 이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와 병든 곳에 손을 얹은 즉 나음이라는 표적이 있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완벽한 은혜가 아버지와 이 시간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역사는 떠나갈 쥐어다 뱀의 역사는 떠나갈 쥐어다 어둠의 역사는 떠나갈 쥐어다 미옥의 역사는 떠나갈 쥐어다 고통의 역사는 떠나갈 쥐어다 질병의 역사는 떠나갈 쥐어다 악한 영향력의 상처의 역사는 떠나갈 쥐어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들은 잘들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내가 선포하느니 너희 더럽고 추악한 모든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영들과 질병들아 가난과 저주들아 악한 영향력들아 마음의 상처들아 질병들아 모든 희귀병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지어다 지금 즉시 그 몸에서 담 나와라 더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지금 즉시 그 몸에서 담 나와라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고통과 이 모든 것 가정에 흐르는 악한 영향력과 또 마음의 질병과 아버지의 모든 영향력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오 성령님 더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우신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 이와 같은 능력이 아버지와 이 시간 믿는 자들에게 놀라우신 치유와 회복의 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더럽고 악한 영들아 질병의 영들아 또 상처를 주는 것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하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하고 소멸될지어다 너의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악한 영향력들과 또한 아버지의 상처를 통해서 들은 더러운 것들 질병의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덮어지고 그의 몸에서 다 나와라 기침과 가래와 거품과 또한 아버지의 눈물을 통해서 다 나와라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지금 즉시 다 나와라 지금 즉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하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하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하고 소멸될지어다 너희의 머리를 누르고 있는 악한 영들은 다 나하고 소멸될지어다 가슴을 누르고 있는 악한 영향력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배를 누르고 있는 악한 영향력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지어다 생각을 사로잡고 또 마음을 사로잡고 관청과 환실을 주는 더러운 것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다 소멸되었음을 너희의 정체가 드러나고 소멸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하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하고 소멸될지어다. 몸에서 더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하고 소멸될지어다. 더 나와라. 더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더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 머리와 가슴과 또한 아버지 안한 집을 짓고 있는 더러운 모든 것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덮어질지어다. 주의 보혈이 들어갈지어다. 모든 것에 뿌려지고 덮어질지어다. 모든 것에 뿌려지고 덮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느니 악한 영들은 다 나하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하고 소멸될지어다. 다 나와라. 우상 숭배를 통해서 들어온 악한 영들 더 나와. 다 나하고 떠나갈지어다. 거짓을 통해서 들어온 거짓된 마귀들도 다 나하고 소멸될지어다. 질병을 통해서 들어온 악한 영들도 다 나하고 소멸될지어다. 상처를 통해서 들어온 더러운 영들, 악한 영들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가정에 흐르는 악한 영들, 관계의 실패를 통해서 더러운 것들, 음란한 것들을 통해서 더러운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오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불을 선포합니다. 성령의 불을 선포할 때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완전하게 소멸되어지는 기적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놀라운 궁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들어갈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의 몸은 더욱더 뜨거워지고, 몸은 뜨거워지고, 배는 더 뜨거워지고, 배는 더 뜨거워지고, 가슴은 뜨거워지고, 머리는 뜨거워지고, 온몸이 성령의 불로 임할 쥐어다 온몸이 성령의 불로 임할 쥐어다 온몸에 성령의 불이 임할 쥐어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들어간다 성령의 불이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특별히 믿음으로 손을 얹는 그 모든 것에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들어갈 쥐어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들어갈 쥐어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들어갈 쥐어다 너희 더럽고 악한 모든 우상 숭배를 통해서 들어온 것들은 성령의 불로 완전히 소멸되었음을 선포하노니 너희 악한 것들은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들어간다. 성령의 불이 들어가고 배는 더 뜨거워지고 가슴은 뜨거워지고 머리는 뜨거워지고 온몸에 아버지와 병든 곳이 아버지와 고통이 있는 곳에 아버지와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다. 통증을 일으키는 모든 곳에 성령의 불이 임할 주여다. 고통이 있는 곳에 아버지와 아픔이 있는 곳에 슬픔이 있는 곳에 모든 곳에 성령의 불이 임할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간과하는 곳 소망하는 곳 불이 짓는 곳에 성령의 불이 임할 주여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들어간다. 성령의 불이 들어간다. 성령의 불이 들어간다. 성령의 불이다. 몸은 더욱더 배를 누르고 있는 곳에 성령의 불이 임할 주여다. 가슴을 누르고 있는 곳에 성령의 불이 임할 주여다. 머리를 누르고 있는 곳에 성령의 불이 임할 주여다. 고통이 통증이 있는 곳에 성령의 불이 임할 주여다. 성령의 불로 다 소멸시켜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다 소멸시켜주고 태워주시옵소서. 아픔 고통 슬픔 다 아버지 하나님 가난과 저주의 성령의 불로 완전하게 완전하게 성령의 불이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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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여 주시하사 너희 더럽고 악한 것들이 이제 완전하게 소멸되어 줄 수 있는 이제 큰일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들어간다 성령의 불이 들어갈 주여다 성령의 불이 들어갈 주여다 성령의 불이 들어갈 주여다 성령의 불이다 너희 더럽고 악한 것들은 이제 성령의 불로 완전하게 소멸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떠나갈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성령의 불이 들어갈 주여다 배에 집을 짓고 있는 악한 영역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 나오고 소멸되어지고 떠나갈 주여다 가슴을 누르고 있는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역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노니 소멸되어지고 성령의 불로 소멸되어지고 떠나가고 소멸되어질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머리를 짓누르고 있고 고통을 주고 통축을 주고 있는 생각을 잡고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은 성령의 불로 내가 태우니 더럽고 추악한 악한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그 머리에서 다 나오고 소멸되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이 시간 더 담대함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궁일이 여겨주시하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평생 하나님께 감사와 종기와 영광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날마다 살아가며 경애하며 그 말씀과 동행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너희 더럽고 악한 영들아 담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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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기침과 가래와 모든 현상을 통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거품을 통하여 쓰러지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머리에 뭐든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 눈물을 통해서 다 나오고 하품을 통해서 다 나오고 기침과 가래를 통하여 다 나오고 또 소리질러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이슈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더 나와라. 더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더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무속을 일으킬 통화에서 들어온 악한 영들 더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가난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도 다 나오고 또한 싸움과 분노를 일으키는 악한 영들도 다 나오고 질병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도 다 나오고 아버지와 모든 가정에 흐르는 악한 영향력들도 다 나와 소멸될지어다. 음란의 영도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들 예수 우리 때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꾸진누님. 교만도 다 나오고 거만한 마음도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과 능력으로 더 기름 부어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가운데 성령과 능력으로 더 기름 부어주시고 더 은혜로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말씀으로 더 아버지의 궁일과 사랑으로 더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채워주시하사. 다시는 이런 고통으로 아버지 고통당하지 않도록 더 성령과 능력으로 함께하시고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령을 아버지와 축사할 수 있는 능력까지 임하게 하시고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까지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하사.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임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는 모든 것에 손을 얹은 자들에게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할 주여다. 예수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예수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예수의 보혈이 덮어지고 임할 주여다. 성령의 불이 임할 주여다. 성령의 불이 임할 주여다. 예수의 보혈이 임하시고 성령의 불로 완전히 소멸케 대하시고 더 뜨겁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더 임하시고 능력을 임하시고 기도하는 곳 아버지 하나님 손을 얹은 곳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뜨겁게 하여 주시고 더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더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더 감동케 하여 주시하사. 이 모든 질병과 고통과 가난과 저주와 모든 악한 영향력에서 완전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너희 더럽고 악한 영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악한 영향력과 또 고통과 슬픔과 통증과 악한 눌림들을 일으키는 더러운 것들아. 잘 들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다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다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다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한다. 다시 명령한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더 나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더 나하고 소멸될 주여다. 더 나와라. 그 몸에서 나오고 떠나갈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떠나갈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질병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 다 나오고 떠나갈 주여다. 배를 누르고 있는 악한 영들들 다 나오고 떠나갈 주여다. 가슴을 누르고 있는 악한 영들 다 나오고 떠나갈 주여다. 머리를 누르고 있는 악한 영들 다 나오고 떠나갈 주여다. 가난을 일으키는 더럽고 악한 영들도 떠나갈 주여다 음란을 일으키는 가락고 더럽고 추악한 영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 주여다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입원하는 더러운 것들 암병을 일으키는 것들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여러 모든 조연증을 일으켜 또 가정을 파괴하는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계획대로 주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 더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하사 온전하시 주의 뜻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만한 궁일과 기적과 희망과 소망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잘들어라 너희 더럽고 악한 영들아 더러운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너희의 집이 다 파쇄되었음을 너희의 집이 다 파쇄되었음을 머리에 있는 너희의 집과 가슴에 있는 너희의 집과 배에 있는 너희의 집과 등에 있는 너희의 집과 온몸에 숨어있는 너희의 집이 다 파쇄되어지고 성령의 불로 소멸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소멸될 주여다 너희는 묶임받고 소멸될 주여다 무적행으로 떠나갈 주여다 무적행으로 떠나갈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떠나갈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떠나갈 주여다 더 나와라 더 나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한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기침과 가래를 통하여서 다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기침과 가래와 구역질을 통하여서 다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거둔 눈물을 통하여서 소리질름을 통하여서 눈물을 통하여서 하품을 통하여서 다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소멸될 주여다 소멸될 주여다 더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입을 통하여 다 나와 입을 통하여 다 나와라 입을 통하여 더 나와라 입을 통하여 다 나오고 떠나가 그 몸에서 다 나오고 떠나가 그 몸에서 나오고 떠나갈지요다. 그 몸에서 나오고 떠나갈지요다. 배를 누르고 있는 악한 영령들 나오고 떠나가. 무속의 영을 통해서 나온 더럽고 악한 영령들 누르고 있는 것들 떠나갈지요다. 우상 숭배를 통해서 상처를 통해서 가난을 통해서 미움을 통해서 모든 들어온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들아. 부정한 영들아. 잘 들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요다. 지금 즉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나오고 떠나가고 소멸될지요다. 지금 즉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딸들에게서 하나님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떠나가고 소멸될지요다. 내가 다시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더 나오고 소멸될지요다. 더 나오고 소멸될지요다. 입을 통하여 다 나와라. 눈물을 통해서 다 나오고 모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더럽고 악한 영령들 또한 부정한 영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계속해서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 나오고 계속해서 다 나올지요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숨어있는 것들도 다 나오고 소멸될지요다. 숨어있는 것 아직도 거짓말을 통해서 숨어있는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라지고 소멸될지요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요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요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요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한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요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요다. 오 성령님 더 임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의 이름에 묶임받고 완전하게 소멸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줄 주여다. 주의의 보혈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이 시간 아버지와 통증을 일으키는 곳에서 아픔을 일으키는 곳에서 또한 아버지와 나는 진료 있는 모든 곳에서 아버지와 믿음으로 손을 잡고 있는 믿음으로 손을 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하사. 주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곳에서 즉시 치유가 있게 하시고 그곳에서 즉시 회복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 더럽고 악한 영들은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오고 가슴에서 나오고 배에서 나오고 머리에서 나오고 아픔을 일으키고 통증을 일으키는 모든 곳에서 가난을 일으키는 곳에서 또한 아버지와 나는 악한 영향력에서 생각을 일으키는 곳에서 너희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고 명령하노니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내가 다시 명령한다. 아직도 숨어있는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 더럽고 추악한 것들은 다 소멸되었음을 너희 정체가 다 드러났음을 내가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그 몸에서 다 나오고 떠나갈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떠나갈 주여다. 더 나와라. 더 나오고 떠나갈 주여다. 더 나와라. 더 나오고 떠나갈 주여다. 그 배에서 다 나오고 그 가슴에서 다 나오고 그 머리에서 다 나오고 고통과 슬픔을 일으키는 곳에서 다 나올 주여다. 그 생각에서 다 나올 주여다. 그 생각에서 다 나올 주여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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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쥐의 보일로 뿌리고 바르고 덮고 선포하느니 너희 더럽고 악한 영들은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다 나오고 소멸되고 떠나갈지어다 다 나오고 소멸되고 떠나갈지어다 다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너희 더럽고 악한 영들은 다 소멸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완전하게 소멸되었음을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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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될지요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요다 더 나와라 더 나아고 소멸될지요다 더 나아고 소멸될지요다 더 나아고 소멸될지요다 다 나와라 머리를 짓누르고 있는 악한 영들 다 나오고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 악한 영들도 다 나오고 배를 두르고 있는 악한 영향력들 다 나오고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악한 영향력들 다 나오고 소멸될지요다 다 나오고 소멸될지요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울증을 일으키고 두려움과 염려를 일으키는 것 또한 공황장애와 대인 깊이와 마음의 상처와 관계의 상처와 조연증을 일으키는 것을 통하여서 들어온 더러운 것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요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요다 모든 안병도 떠나가고 모든 질병도 떠나가고 무리의 질병도 떠나갈지요다 허리의 질병들 떠나갈지요다 무릎의 질병은 떠나가고 목의 질병들 떠나가고 아버지와 모든 장기의 질병도 떠나갈지요다 모든 희귀의 병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사라지고 소멸될지요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요다 더 나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믿는 자들에겐 능력이 있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너희 더럽고 악한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되어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요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요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요다 다 나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요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요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떠나갈지요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떠나갈지요다 입을 통하에서 다 나와라 입을 통하에서 다 나와라 우상 숭배를 통한 더러운 것들 입을 통하에서 다 나와라 더러운 상처들 통해서 들어온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꾸짖느니 다 나오고 소멸될지요다 가난을 통해 더러운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가고 그 몸에서 다 나아가고 떠나가라 죄형을 통해서 더러운 것들 우상 숭배를 통해서 더러운 것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력하고 대적하는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내가 다시 명령한다 다시 명령한다 무속의 영을 통해서 더러운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율로 더 덮어주옵소서 주의 보율로 더 덮어주시옵소서 궁일이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하사 다시는 이런 고통으로 인하여서 완전하게 자육해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이 시간 방언할 때 방언으로 함께 기도할 때 또한 아버지와 입실로의 고백을 통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더 놀라우신 은혜가 있게 하시고 더 성령과 능력으로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이 되는 것 이렇게 자육heure야 되세 어디에 와주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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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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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더히 더럽고 악하죽령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 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 지어다 머리를 짓누고 가슴을 짓누르고 배를 짓누르는 더러운 악한 영향력들과 가난의 모든 것들 음란한 것들과 또한 가난의 상처들과 가정에 흐르는 악한 영향력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그 몸에서 다 나오고 더 나오고 완전히 숨어있는 것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소멸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떠나갈 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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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하사 완전하게 완전하게 제교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 더럽고 악한 형들은 다 나하고 소멸되었음을 선포하느니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하고 소멸되었음을 선포하느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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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아고 떠나가라 기침과 가래와 구역질을 통해서 하품을 통해서 눈물을 통해서 소리질러 남아 거품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그 몸에서 다 나아고 소멸될 쥐어다 더 나와라 예수의 보위이 들어갈 쥐어다 더 나와라 예수의 보위이 이마를 쥐어다 더 나와라 예수의 보위이 더 임할 쥐어다 예수의 보위이 들어가고 주 예수의 보위이 기도하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의 보위이 더 뿌려지고 덮어질 쥐어다 예수의 보열이 들어갈 지여다 예수의 보열이 들어갈 지여다 예수의 보열이 들어갈 지여다 예수의 보열이 완전하게 덮어질 지여다 할렐루엣 바이오야 너희의 수 reflect력 Either 이쁘게 주의 깨넩 싸eryx mieomme 제 촬영할 예 dinner까지 예전의 스키야 카드의 스키야 랩이 amount of your holiday your kya 제 horror과 일 nose轄에 제 생각을 해봅니다 일을 기록이 말아야 스키야 랩의 카드의 여 스키야 바보여 기적은 리일 하시야 되는 거라냐 아바ady 역할이 오리오셔서 제 스키 트럭을 가라우리 스키야 파워에 하시야 랩은 affiliate가 랩은 아빨 his 기회의 공연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빵이 아저야리지 아리아라 스힐의 아리나타 아이가 안 마음이 juste 아름다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더위 더럽고 악한 영들은 다 나오고 소멸소멸소멸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더 나와라 손을 얹고 기도하는 곳에서 다 나와라 배에서 나오고 가슴에서 나오고 머리에서 나오고 온몸 명령혼육에서 다 나오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소멸될지어다 더 나와라 성령의 불로 이 시간 아버지 더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더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하사 남아있는 모든 것까지도 아버지로 소멸시켜여 주시하사 이 질병의 고통 이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또 가정에 흐르는 악한 이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하게 자유퀴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완전히 소멸되었음을 선포하느니 완전하게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몸은 더 아버지여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몸이 더 뜨겁게 하시고 손을 얹는 것에 아픈 것에 고통이 있는 것에 슬픔이 있는 것에 악한 영향력이 있는 모든 것에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몸은 더욱더 뜨거워지고 이제 배는 더 뜨거워지고 가슴은 뜨거워지고 머리는 뜨거워지고 온몸이 뜨거워지고 온몸이 뜨거워질 주여다 성령의 불로 온몸은 전율이 임하시고 전율이 임하고 온몸은 전율이 임하고 온몸의 전문 전율이 이루고 전율이 이루고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성령의 불로 뜨겁게 하시고 뜨겁게 하시고 더럽고 추악한 악한 모든 영향력들은 다 소멸되어지고 떠나갈 주여다 몸은 더 뜨거워지고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로 너의 악한 영향력들은 완전하게 소멸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묶임받고 소멸될 주여다 완전하게 숨어있는 것까지도 소멸될 주여다 숨어있는 것까지도 소멸될 주여다 더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완전하게 소멸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더 나아하고 떠나갈 주여다 더 나와라 더 나와라 더 나와라 더 나아하고 소멸될 주여다 하하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지막으로 명령하느니 예수님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믿음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수의 보혈이 완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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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어질 주여다. 예수의 보혈이 그의 가정에 덮어질 주여다. 그의 삶의 모든 것에 덮어질 주여다. 그의 고통이 있는 것에 덮어지고 슬픔에 있는 것에 덮어지고 기도하는 모든 것에 아버지여 손을 얹은 것에 덮어질 주여다. 그의 배에 완전하게 충만하게 덮어지고 그의 가슴과 머리에 충전하게 충만하게 덮어질 주여다. 주의 보혈로 충만하게 덮어질 주여다. 악한 것들은 이제 만지지도 못하고 임하지도 못함을 내가 선포하느니 다 유골되었음을 선포하느니 너희 더럽고 악한 영들은 이제 그곳에서 살 수 없음을 배에서 마음에서 생각에서 모든 육체 가운데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살 수 없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몸은 더욱더 뜨거워지고 주의 보혈로 완전하게 선포하며 부러지고 덮어졌음을 충만하게 됐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너희 더럽고 악한 영들은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었음을 선포하느니 완전하게 소멸될 주여다. 떠나갈 주여다. 주의 보혈이 더 뿌려지고 주의 보혈로 완전하게 유월되었음을 선포하느니 너희 더럽고 추악한 모든 질병들도 유월되었고 너희 음란한 것과 폭력과 또 여러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소멸되었음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었으니 소멸되었음을 선포하느니 또한 모든 음란한 것과 또한 질병과 또한 아버지의 공황장애와 우울증과 조현증과 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모든 것들 불면증까지도 내가 소멸되었음을 선포하느니 이 시간 모든 질병과 또한 모든 암병과 희귀병들과 기도하는 모든 것에 성령의 불로 아버지의 임하여 주시하사 더럽고 추악한 것들은 완전하게 유월되어지고 완전하게 제거되었음을 선포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그러한 확신을 주시하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더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다시는 이런 질병으로 고통으로 아픔과 고통과 슬픔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영광으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또한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전에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치유하심을 회복하심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하사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담대함까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주의 회복이 임할 주여다 주의 치유가 임할 주여다 주의 형통함이 임할 주여다 이제 아버지와 가난에서 벗어나서 주의 놀라우신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주여다 질병에서 벗어나서 강건함으로 완전함으로 깨끗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악한 영이 아닌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질 주여다 성령으로 완전하게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고 임할 주여다 이제 저주에서 형통함으로 이제 고통에서 기뻐함으로 슬픔에서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변화될 주여다 이제 방해되는 세력들은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행하심이 일하심이 이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고 특별히 아버지와 기도할 때 놀라우신 치유의 능력이 임하고 또한 축사의 능력이 임하고 분별의 능력이 임하고 방언이 임하는 능력이 임하고 또한 통변의 능력이 임하고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고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임하고 모든 것 가운데에서 가르칠 수 있는 것도 능력이 임하고 또 아버지와는 부르신 사명을 또한 발견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마지막으로 명령하느니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주의 평강이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닌 하나님의 완전하신 평강이 이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샬롬의 역사로 평강의 역사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24시간 365일 보호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저들의 직장을 보호하시고 섬기는 모든 일터를 아버지와 삶의 모든 공간을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남편을 보호하시고 아내를 보호하시고 부모를 보호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내가 마지막으로 명령하느니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시고 완전한 정결한 나라 완전한 평강의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고 이제 이 질병으로부터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났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하나님의 평강과 자유함이 기쁨이 회복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을 지어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거룩하시고 자배로우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믿음으로 이 시간 자신의 안에 있는 여러 악한 영들과 질병과 여러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간과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더 힘하여 주옵소서 더 믿음으로 임하여 주시고 부족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전적인 택하심과 공율과 사랑으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담대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악한 추악한 영들이 제거되어지고 그 안에 성령과 능력으로 채워지며 성령의 인도함으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악한 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들을 더 불쌍히 공일히 여겨주옵소서 그 악한 영으로 인하여 질병이 있습니까 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맑았게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 악한 영으로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가난에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축사하여 주시하사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재정의 축복까지도 이 많은 역사가 있게 하여 오주옵소서 또한 악한 영으로 인하여 아버지 여러 모든 가정에 흐르는 악한 영향력들이 있습니까 이제 단숨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꾸짖고 명령할 때 가정에 흐르는 모든 악한 영향력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으로 인하여 자신의 마음에 질병이 있습니까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와 자녀 또 부모의 문제가 있습니까 또한 아버지와 살아가는 데 있어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며 꾸짖을 때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들은 완전하게 제거되어지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이 시간 믿음으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가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에 힘입어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 선포하며 기도할 때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이 믿음으로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있는 모든 자들을 이 시간 불쌍히 구기리 여겨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담대한 능력과 은혜와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의 믿음으로 아버지 머리 위에 손을 얹으셨사오니 주의 피 묻은 손으로 머리 위에 손을 얹음을 믿고 아버지의 시간 기도하오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더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내주하시고 더 충만하게 추관하시고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과 능력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주여다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과 능력이 임할 주여다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의 보혈이 임할 주여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 주여다 저들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덮어질 주여다 그들의 생각에 덮어질 주여다 그들의 마음에 덮어질 주여다 예수의 보혈이 더 임할 주여다 예수의 보혈이 더 임할 주여다 예수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더 충만하게 충만하게 덮어줄 주여다 예수의 보혈이 더 임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가난으로 인한 모든 자들에게 고통으로 인한 모든 자들에게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질병과 고통과 악한 영향력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 성령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혈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완전하게 덮어주옵소서 다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 주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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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충만하게 덮어질 주여다 더 충만하게 덮어질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들의 생각에 덮어지고 그들의 마음에 덮어지고 그들의 육신에 덮어지고 그들의 모든 영혼 육에 완전하게 덮어지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 덮어지고 그들의 가정에 덮어지고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예배자들에게 주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 더럽고 악한 것들은 다 유월될 주여다 다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고 정지하느니 지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악한 영들은 떠나갈 주여다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 주여다 질병을 일으키고 가난을 일으키고 저주를 일으키고 고통을 일으키는 모든 악한 영향력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하고 소멸될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하고 소멸될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하고 소멸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리 더 임하시옵소서 더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주시고 더 아버지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다 나와라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다 나와라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다 나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느니 그 질병을 일으키는 악한 영향력들은 다 나와라 질병을 일으키는 악한 영향력들은 다 나하고 고통을 주고 있는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향력들은 다 나와라 다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가난을 일으키는 더러운 악한 영향력들은 떠나갈 주여다 관계의 실패를 일으키는 더러운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 주여다 마음의 고통과 마음의 생각에 질병을 일으키는 더러운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가고 질병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을 일으키는 악한 영향력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 주여다 모든 아버지 하나님 희귀병도 떠나갈 주여다 모든 암병도 떠나갈 주여다 우울증과 공황장애의 조합변 모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 주여다 공포도 떠나가고 두려움도 떠나가고 미움도 떠나갈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 주여다 지금 즉시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이제 명령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아가고 소멸될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아가고 소멸될 주여다 악한 영들은 다 나와라 우상 숭배를 일으켜 돌아온 더러운 것들은 다 나아가고 소멸될 주여다 무속의 영들을 통하여 들어온 더러운 것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 주여다 죄악을 통해서 들어온 악한 영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고 상처를 통해서 들어온 더러운 것들아 미움을 통해서 들어온 더러운 것들아 관계를 통해서 들어온 더러운 것들아 악한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그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다시 명령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줄 주여다. 예수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더 이마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이 더 머리에서 발끝까지 더 덮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이 더럽고 악한 우상 숭배를 통해서 들어온 악한 영들아 잘 들어라. 지금 즉시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우상 숭배를 통해서 들어온 악한 영들은 다 나와라. 우상 숭배를 통해서 들어온 악한 영들은 다 나와라. 무속인을 통해서 들어온 더러운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무속의 영들과 악한 영들과 이방 신 또한 아버지 이방 종교들은 더럽고 추악한 모든 거짓 종교를 통해서 들어온 것들. 우상 숭배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소멸될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소멸될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소멸될 주여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상처를 통해서 들어온 더러운 영들아 악한 영들아. 지금 즉시 그 몸에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지금 즉시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소멸될 주여다. 상처를 통해서 마음의 상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정의 상처, 또 관계에 있어서 상처를 통해 들어온 모든 질병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그 몸에서 다 나아가고 소멸되고 떠나갈 주여다. 다 나아가고 소멸되고 떠나갈 주여다. 다 나아가고 소멸되고 떠나갈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명령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또한 질병을 통해서 또한 죄악을 통해서 들어온 더러운 것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 주여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서 그 모든 질병과 그 모든 죄악이 완전히 사여졌음을 내가 선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케 되어주고 구원케 되었다는 것을 내가 선포하노니 죄악을 들어온 더러운 모든 질병들과 더러운 모든 악한 형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그 몸에서 다 나아가고 소멸될 주여다. 지금 즉시 그 몸에서 다 나아가고 소멸될 주여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음란한 것들을 통해서 들어온 더러운 것들아. 악한 형들아 떠나갈 주여다. 음란의 형들은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그 음란을 통해서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 어렵게 하며 힘들게 하며 고통스럽게 했던 더러운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가난케 하는 더러운 것들도 떠나가고 또 질병을 일으키는 것들 떠나가고 미움을 일으키는 악한 형들도 다 소멸되어주고 떠나갈 주여다. 오 성령님 더 이 맛이 없어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더 능력을 주시고 성령과 능력으로 주시고 혹시 성령 하나님 아직까지 이것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아직 회개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모든 죄악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하사. 작은 것보다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부에 있는 모든 연약한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며 올바르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주여 생각나게 하여 주시하사. 그 즉시 생각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공의를 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명하노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과 습관적인 죄악과 작은 것부터 모든 죄악들이 기억날 주여다.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빛을 비춰주시하사.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죄책감에 인하님 이제 아버지여 고백하며 기도할 때 이 모든 것에서 이 죄악에서 완전히 자육해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명하노니 우리의 모든 죄악과 연약한 습관적인 모든 죄악이 아버지여 생각날 주여다. 모든 죄악이 생각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어릴 적부터 시작된 모든 죄악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지었던 모든 죄악까지도 기억나게 하시하사. 생각나게 하여 주시하사. 지금 즉시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궁일과 사랑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이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들이 이제 내 몸과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가족과 모든 섬기는 모든 것에서 떠나가고 악은 어떤 것도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며 우리 역시도 그 악한 모든 것에서 돌아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럽고 추악한 것들은 다 나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가 너희를 꾸짖고 명령하노니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이제 성경적 표현으로 또 거품과 기침과 가래와 하품과 모든 현상을 통하여 눈물과 소리질름을 통하여 너희 더럽고 악한 것들은 다 나하고 소멸될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하고 소멸될 주여다. 다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보혈을 선포하고 주의 보혈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선포하노니 너희 더럽고 악한 것들은 배에 숨어있는 것들은 다 나와라. 배에 숨어있는 것, 가슴에 숨어있는 것, 머리에 숨어있는 것, 모든 영혼육에 숨어있는 것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의 정체가 드러났음을 내가 선포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하고 소멸될 주여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상 숭배를 통해서 들어온 영들은 다 나와라. 우상을 통해서 들어온 악한 영들아 다 나와라. 다 나하고 상처를 통해서 들어온 악한 영들은 다 나와라. 무속이를 통해서 들어온 악한 영들은 다 나와라. 죄악을 통해서 들어온 더러운 것들은 다 나와라. 상처를 통해서 들어온 더러운 것들은 다 나와라. 음란을 통해서 들어온 것들은 다 나와라. 욕심을 통해서 다 나온 것들 다 나와라. 다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더럽고 악한 추악한 영들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기침으로 나오고 가래로 나오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담대음을 주시고 눈물을 통해서 다 나오고 하품을 통해서 다 나오고 소리질러 나오고 모든 성경적 표현을 통해서 성령님이 인도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더럽고 추악한 것들은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호흡할 때 다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아멘할 때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아멘하고 지금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서 소멸될지어다 다 나와라 악한 영들은 다 나와라 악한 영들은 다 나와라 더럽고 추악한 영들은 다 나와라 질병의 영들은 다 나와라 가난의 영들은 다 나와라 미음을 통해서 살인을 통해서 들어온 더러운 것들은 다 나와라 상처를 들어와서 들어온 더러운 영들은 다 나와라 관계의 실패를 통해서 더러운 것들은 다 나와라 욕심을 통해서 들어온 것들도 다 나와라 우상 숭배를 통해서 들어온 것들도 다 나오고 이방 종교를 통해서 거짓된 종교를 통해서 아버지의 드럽고 더러운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로니 소멸되고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나오고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나오고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주의의 보율로 더 덮어주옵소서 주님 주의 보혈로 더 덮어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보혈이 더 임할 주여다 이 시간 주의 보혈이 더 임할 주여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더 임할 주여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의 보혈이 더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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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어줄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결한 보혈이 정결한 보혈이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배에 숨어있는 것들 떠나가 배에 숨어있는 것들 다 올라오고 다 소멸될 주여다 배 안에 숨어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아 잘 들어라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고 너희를 정제하노니 지금 즉시 배 안에서 올라와서 소멸될 주여다 입을 통하여 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입을 통하여 기침과 가래와 모든 하품과 눈물을 통하여서 다 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배 안에 숨어있는 것들 다 소멸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배와 등에 숨어있는 더러운 악한 영들아 너희의 집을 내가 파쇄하노니 너희의 집을 내가 파쇄하노니 떠나갈 주여다 소멸될 주여다 너희의 집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하노니 그 몸에서 나오고 떠나갈 주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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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배에 숨어있는 더러운 것들아 배에 숨어있는 더러운 것들아 완고하게 집을 줬던 견고하게 집을 줬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 무너지고 소멸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다 나와라 다 나와라 가슴을 붙잡고 있는 더러운 것들아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가슴을 누르는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기침과 가래와 모든 현상을 통하여서 다 나와라 눈물을 통하여 나아과 하품을 통하여서 다 나와라 가슴을 짓누리는 것들 배를 짓누리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모든 영적 눌림을 통하여서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이 시간 머리를 누르고 있고 머리를 붙잡고 있는 더러운 것들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명령한다 다 나와라 소멸될지어다 머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 더러운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소멸될지어다 머리와 가슴과 배를 짓누르고 있는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머리를 어지럽게 하고 머리에 통증을 일으키는 더러운 것들도 사라지고 더러운 것들도 사라지고 가슴의 통증과 가슴을 누르고 있는 악한 영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고 소멸되어지고 배를 누르고 고통을 주고 통증을 지르고 등과 모든 것들을 아버지와 잡고 있는 더러운 것들 통증을 유발하는 악한 영향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를 꾸짖고 명령하노니 너희를 정지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예수님 이 시간 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덴대함을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떨지 아니하고 담대함 리듬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뱀을 아버지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해안받지 아니하며 또한 아버지와 악한 영향력과 공경이 있어도 능히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하면 능히 이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와 병든 곳에 손을 얹은 즉 나음이라는 표적이 있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완벽한 은혜가 아버지와 이 시간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역사는 떠나갈지요다 뱀의 역사는 떠나갈지요다 어둠의 역사는 떠나갈지요다 미혹의 역사는 떠나갈지요다 고통의 역사는 떠나갈지요다 질병의 역사는 떠나갈지요다 악한 영향력의 상처의 역사는 떠나갈지요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들은 잘들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나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내가 선포하느니 너희 더럽고 추악한 모든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영들과 질병들아 가난과 저주들아 악한 영향력들아 마음의 상처들아 질병들아 모든 희귀병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지요다 지금 즉시 그 몸에서 담 나와라 더 나오고 소멸될지요다 지금 즉시 그 몸에서 담 나와라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고통과 이 모든 것 가정에 흐르는 악한 영향력과 또 마음의 질병과 아버지의 모든 영향력들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사라지고 소멸될지요다 오 성령님 더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우신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 이와 같은 능력이 아버지와 이 시간 믿는 자들에게 놀라우신 치유와 회복의 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더럽고 악한 영들아 질병의 영들아 또 상처를 주는 것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요다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하고 소멸될지요다 그 몸에서 다 나하고 소멸될지요다 너의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악한 영향력들과 또한 아버지의 상처를 통해서 들어온 더러운 것들 질병의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사라지고 소멸될지요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요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쥐의 보열이 덮어지고 그의 몸에서 다 나와라 기침과 가래와 거품과 또한 아버지의 눈물을 통해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지금 즉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요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요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너희의 머리를 누르고 있는 악한 영양들은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가슴을 누르고 있는 악한 영양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배를 누르고 있는 악한 영양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생각을 사로잡고 또 마음을 사로잡고 관청과 환실을 주는 더러운 것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 소멸되었음을 너희의 정체가 드러나고 소멸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와라. 더 나와라. 더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보혈이 더 이마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 머리와 가슴과 또한 아버지 하나는 집을 짓고 있는 더러운 모든 것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보혈이 덮어질지어다. 주의 보혈이 들어갈지어다. 모든 것에 뿌려지고 덮어질지어다. 모든 것에 뿌려지고 덮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노니 악한 영들은 다 나아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아오고 소멸될지어다. 다 나와라. 우상 숭배를 통해서 들어온 악한 영들 더 나와. 다 나아오고 떠나갈지어다. 거짓을 통해서 들어온 거짓된 마귀들도 다 나아오고 소멸될지어다. 질병을 통해서 들어온 악한 영들도 다 나아오고 소멸될지어다. 상처를 통해서 들어온 더러운 영들, 악한 영들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가정에 흐르는 악한 영들, 관계의 실패를 통해서 더러운 것들, 음란한 것들을 통해서 더러운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불을 선포합니다. 성령의 불을 선포할 때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완전하게 소멸되어지는 기적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놀라운 궁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들어갈지어다.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의 몸은 더욱더 뜨거워지고, 몸은 뜨거워지고, 배는 더 뜨거워지고, 배는 더 뜨거워지고, 가슴은 뜨거워지고, 머리는 뜨거워지고, 온 몸이 성령의 불로 임할지어다. 온 몸이 성령의 불로 임할지어다. 온 몸에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들어간다. 성령의 불이 들어간다. 성령의 불이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특별히 믿음으로 손을 얹는 그 모든 곳에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들어갈지어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들어갈지어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들어갈지어다. 너희 더럽고 악한 모든 우상 숭배를 통해서 들어온 것들은 성령의 불로 완전히 소멸되었음을 선포하노니, 너희 악한 것들은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들어간다. 성령의 불이 들어가고 배는 더 뜨거워지고, 가슴은 뜨거워지고, 머리는 뜨거워지고, 온 몸에, 아버지와 병든 것이, 아버지와 고통이 있는 곳에, 아버지와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다. 통증을 일으키는 모든 곳에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고통이 있는 곳에, 아버지와 아픔이 있는 곳에, 슬픔이 있는 곳에, 모든 곳에 성령의 불이 말 취하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간과하는 곳, 소망하는 곳, 불이 딛는 곳에 성령의 불이 말 취하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들어간다. 성령의 불이 들어간다. 성령의 불이다. 몸은 더욱더 배를 누르고 있는 곳에, 성령의 불이 말 취하다. 가슴을 누르고 있는 곳에, 성령의 불이 말 취하다. 머리를 누르고 있는 곳에, 성령의 불이 말 취하다. 고통이, 통증이 있는 곳에, 성령의 불이 말 취하다. 성령의 불로 다 소멸시켜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다 소멸시켜주고 태워주시옵소서. 아픔, 고통, 슬픔 다 아버지 하나님, 가난과 저주의 성령의 불로 완전하게, 완전하게 성령의 불이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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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하사. 너희 더럽고 악한 것들이 이제 완전하게 소멸되어질 수 있는 이 저 흥미래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들어간다. 성령의 불이 들어갈 취하다. 성령의 불이 들어갈 취하다. 성령의 불이 들어갈 취하다. 성령의 불이다. 너희 더럽고 악한 것들은 이제 성령의 불로 완전하게 소멸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 취하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나오고 소멸될 취하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떠나갈 취하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떠나갈 취하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떠나갈 취하다. 배에 집을 짓고 있는 악한 영역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 나오고 소멸되어지고 떠나갈 취하다. 가슴을 누르고 있는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역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노니, 소멸되어지고 성령의 불로 소멸되어지고 떠나가고 소멸되어질 취하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 취하다. 머리를 짓누르고 있고 고통을 주고 통축을 주고 있는 생각을 잡고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은 성령의 불로 내가 태우니, 더럽고 추악한 악한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 머리에서 다 나오고 소멸되어지고 떠나갈 취하다. 주님 이 시간 더 담대함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일이 여겨주시하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평생 하나님께 감사와 종기와 영광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날마다 사랑하며 경애하며 그 말씀과 동행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스릿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너희 더럽고 악한 영들아 답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기침과 가래와 모든 현상을 통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거품을 통하여 쓰러지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머리에 모든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 눈물을 통해서 다 나오고 하품을 통해서 다 나오고 기침과 가래를 통해서 다 나오고 또 소리질러 다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더 나와라. 더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더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더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무속을 일으킬 통하여 들어온 악한 영들 더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가난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도 다 나오고 또한 싸움과 분노를 일으키는 악한 영들도 다 나오고 질병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도 다 나오고 아버지와 모든 가정에 흐르는 악한 영향력들도 다 나와 소멸될지어다 음란의 영도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들 예수 우리 때 이름으로는 명령하노니 꾸진누님 교만도 다 나오고 거만한 마음도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과 능력으로 더 기름 부어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가운데 성령과 능력으로 더 기름 부어주시고 더 은혜로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말씀으로 더 아버지의 궁일과 사랑으로 더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채워주시하사 다시는 이런 고통으로 아버지 고통당하지 않도록 더 성령과 능력으로 함께하시고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향력을 아버지 축사할 수 있는 능력까지 임하게 하시고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까지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하사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임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다시 나스릿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는 모든 것에 손을 얹은 자들에게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할 주여다 예수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예수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예수의 보혈이 덮어지고 임할 주여다 성령의 불이 임할 주여다 성령의 불이 임할 주여다 예수의 보혈이 임하시고 성령의 불로 완전히 소멸케 대하시고 더 뜨겁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더 임하시고 능력을 임하시고 기도하는 곳 아버지 하나님 손을 얹은 곳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뜨겁게 하여 주시고 더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더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더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더 감동케 하여 주시하사 이 모든 질병과 고통과 가난과 저주와 모든 악한 영향력에서 완전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너희 더럽고 악한 영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악한 영향력과 또 고통과 슬픔과 통증과 악한 눌림들을 일으키는 더러운 것들아 잘 들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다 나하고 소멸될 주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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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한다 다시 명령한다 그 몸에서 다 나하고 소멸될 주여다 더 나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더 나하고 소멸될 주여다 더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하고 떠나갈 주여다 머리를 누르고 있는 악한 영들 다 나하고 떠나갈 주여다 가난을 일으키는 더럽고 악한 영들도 떠나갈 주여다 음란을 일으키는 가라구 더럽고 추악한 영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 주여다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입원하는 더러운 것들 암병을 일으키는 것들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여러 모든 조연증을 일으켜 또 가정을 파괴하는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계획대로 주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 더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하사 온전하시 주의 뜻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만한 구일과 기적과 희망과 소망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잘 들어라 너희 더럽고 악한 영역들아 더러운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너희의 집이 다 파쇄되었음을 너희의 집이 다 파쇄되었음을 머리에 있는 너희의 집과 가슴에 있는 너희의 집과 배에 있는 너희의 집과 등에 있는 너희의 집과 온몸에 숨어있는 너희의 집이 다 파쇄되어지고 성령의 불로 소멸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소멸될 주여다 너희는 묶임받고 소멸될 주여다 무적행으로 떠나갈 주여다 무적행으로 떠나갈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라지고 소멸될지요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떠나갈지요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떠나갈지요다. 더 나와라. 더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명령한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요다. 기침과 가래를 통해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요다. 기침과 가래와 구역질을 통해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요다. 거둔 눈물을 통하여 소리질름을 통하여 눈물을 통하여 하품을 통하여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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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를 누르고 있는 악한 영령들 나오고 떠나가. 무속의 영을 통해서 나온 더럽고 악한 영령들 누르고 있는 것들 떠나갈 주여다. 우상 숭배를 통해서 상처를 통해서 가난을 통해서 미움을 통해서 모든 드러운 것들아. 예수 그리토의 이름에는 명령하느니 너희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들아. 부정한 영들아. 잘 들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다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지금 즉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나오고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지금 즉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하나님의 딸들에게서 하나님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내가 다시 나스렛 예수 그리토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더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더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입을 통하여 다 나와라. 눈물을 통해서 다 나오고 모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더럽고 악한 영령들 또한 부정한 영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계속해서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 나오고 계속해서 다 나올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숨어있는 것들도 다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숨어있는 것들도 다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숨어있는 것 아직도 거짓말을 통해서 숨어있는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예수 우리 또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한다.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오 성령님 더 임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의 이름에 묶임받고 완전하게 소멸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 주여다. 주의 보혈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이 시간 아버지와 통증을 일으키는 곳에서 아픔을 일으키는 곳에서 또한 아버지와 진료는 모든 곳에서 아버지와 믿음으로 손을 잡고 있는 믿음으로 손을 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하사.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곳에서 즉시 치유가 있게 하시고 그곳에서 즉시 회복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 더럽고 악한 영들은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오고 가슴에서 나오고 배에서 나오고 머리에서 나오고 아픔을 일으키고 통증을 일으키는 모든 곳에서 가난을 일으키는 곳에서 또한 아버지와는 악한 영향력에서 생각을 일으키는 곳에서 너희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고 명령하라.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내가 다시 명령한다. 아직도 숨어있는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 더럽고 추악한 것들은 다 소멸되었음을 너희 정체가 다 드러났음을 내가 명령하노니.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그 몸에서 다 나오고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떠나갈지어다. 더 나와라. 더 나오고 떠나갈지어다. 더 나와라. 더 나오고 떠나갈지어다. 그 배에서 다 나오고 그 가슴에서 다 나오고 그 머리에서 다 나오고 고통과 슬픔을 일으키는 곳에서 다 나올지어다. 그 생각에서 다 나올지어다. 그 생각에서 다 나올지어다. 내가 다시 나세릿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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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쥐의 보혈로 뿌리고 바르고 덮고 선포하느니 너희 더럽고 악한 영들은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다 나오고 소멸되고 떠나갈지어다 다 나오고 소멸되고 떠나갈지어다 다 나오고 소멸되고 떠나갈지어다 다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너희 더럽고 악한 영들은 다 소멸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완전하게 소멸되었음을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나세릿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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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될지어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더 나와라 더 나아하고 소멸될 지여다 다 나와라 머리를 짓누르고 있는 악한 영들 다 나오고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 악한 영들도 다 나오고 배를 두르고 있는 악한 영향력들 다 나오고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악한 영향력들 다 나오고 소멸될 지여다 다 나오고 소멸될 지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울증을 일으키고 두려움과 염려를 일으키는 것 또한 공황장애와 대인기피와 마음의 상처와 관계의 상처와 조연증을 일으키는 것을 통하여서 들어온 더러운 것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모든 암병도 떠나가고 모든 질병도 떠나가고 무리의 질병도 떠나갈 주여다. 허리의 질병들 떠나갈 주여다. 무릎의 질병은 떠나가고 목의 질병들 떠나가고 아버지의 모든 장기의 질병도 떠나갈 주여다. 모든 희귀의 병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더 나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믿는 자들에겐 능력이 있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너희 더럽고 악한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되어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다 나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떠나갈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떠나갈 주여다. 입을 통하에서 다 나와라. 입을 통하에서 다 나와라. 우상 숭배를 통한 더러운 것들 입을 통하에서 다 나와라. 더러운 상처들 통해서 들어온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꾸짖느니 다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가난을 통해 더러운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고 그 몸에서 단아하고 떠나가라. 죄역을 통해서 더러운 것들 우상 숭배를 통해서 더러운 것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력하고 대적하는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내가 다시 명령한다. 다시 명령한다. 무속의 영을 통해서 더러운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율로 더 덮어주옵소서. 주의 보율로 더 덮어주시옵소서. 궁일이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하사. 다시는 이런 고통으로 인하여서 완전하게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이 시간 방언할 때 방언으로 함께 기도할 때 또 하나 아버지의 입술로의 고백을 통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의 더 놀라우신 은혜가 있게 하시고 더 성령과 능력으로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깐 영양력들은 떠나갈 수. 아깐 영양력이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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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한테迎이 하는 그녀데 Course.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이 더이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들은 떠나가고 소멸될지요다 악한 영들은 소멸되고 떠나갈지요다 모든 고통을 주는 악한 영들은 소멸될지요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소멸될지요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며 소멸될지요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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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이 더럽고 악한 추악한 영들은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요다 머리를 짓누르고 가슴을 짓누르고 배를 짓누르고 더러운 악한 영향력들과 가난의 모든 것들 음란한 것들과 또한 가난의 상처들과 가정에 흐르는 악한 영향력들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그 몸에서 다 나오고 더 나오고 완전히 숨어있는 것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소멸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노니 떠나갈지요다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명령하繼 송brush 양희장 박용실 양희장 박용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하사 완전하게 완전하게 제교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 더럽고 악한 형들은 다 나하고 소멸되었음을 선포하느니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하고 소멸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그 몸에서 다 나하고 소멸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다 나하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하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하고 소멸될지어다 더 나와라 악한 형들은 다 나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질병을 이루고 고통을 주고 가난과 저주를 일으키는 더러운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그 몸에서 다 나하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하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하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하고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입을 통하여서 다 나하고 소멸되고 떠나가라 더 나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더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하고 떠나가라 기침과 가래와 구역질을 통하여서 하품을 통하여서 눈물을 통하여서 소리질러 남아 거품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그 몸에서 다 나하고 소멸될지어다 더 나와라 예수의 보혈이 들어갈지어다 더 나와라 예수의 보혈이 이말지어다 더 나와라 예수의 보혈이 더 이말지어다 예수의 보혈이 들어가고 주 예수의 보혈이 기도하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의 보혈이 더 뿌려지고 덮어질지어다 예수의 보혈이 들어갈지어다 예수의 보혈이 완전하게 덮어질지어다 아드 그런 robot 오따 하려각 아러비아 os babe bsp 기아 아들 아들 어 아벨 아들이 아리 아들이 아들 아들 아리agu 아들 아들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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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 더럽고 악한 형들은 다 나오고 소멸 소멸 소멸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더 나와라 손을 얹고 기도하는 곳에서 답 나와라 배에서 나오고 가슴에서 나오고 머리에서 나오고 온몸 명령혼 육에서 답 나오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소멸될지어다 더 나와라 성령의 불로 이 시간 아버지 더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더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하사 남아있는 모든 것까지도 아버지로 소멸시켜 임하여 주시하사 이 질병의 고통 이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또 가정에 흐르는 악한 이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하게 차익화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완전히 소멸되었음을 선포하느니 완전하게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몸은 더 아버지여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몸이 더 뜨겁게 하시고 손을 얹는 것에 아픈 것에 고통이 있는 것에 슬픔이 있는 것에 악한 영향력이 있는 모든 것에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몸은 더욱더 뜨거워지고 이제 배는 더 뜨거워지고 가슴은 뜨거워지고 머리는 뜨거워지고 온 몸이 뜨거워지고 온 몸이 뜨거워질지어다 성령의 불로 온 몸은 전율이 임하시고 전율이 임하고 온 몸은 전율이 임하고 온 몸의 전문 전율이 이르고 전율이 이르고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성령의 불로 뜨겁게 하시고 뜨겁게 하시고 더럽고 추악한 악한 모든 영향력들은 다 소멸되어지고 떠나갈지어다 몸은 더 뜨거워지고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로 너의 악한 영향력들은 완전하게 소멸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묶임받고 소멸될지어다 완전하게 숨어있는 것까지도 소멸될지어다 숨어있는 것까지도 소멸될지어다 더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완전하게 소멸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더 나아가고 떠나갈지어다 더 나와라 더 나와라 더 나아가고 소멸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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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축사의 능력이 임하고 분별의 능력이 임하고 방언이 임하는 능력이 임하고 또한 통변의 능력이 임하고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고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임하고 모든 것 가운데에서 가르칠 수 있는 것도 능력이 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부르신 사명을 또한 발견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마지막으로 명령하느니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주의 평강이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닌 하나님의 완전하신 평강이 이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샬롬의 역사로 평강의 역사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24시간 365일 보호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저들의 직장을 보호하시고 섬기는 모든 일터를 아버지와 삶의 모든 공간을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남편을 보호하시고 아내를 보호하시고 부모를 보호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내가 마지막으로 명령하느니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시고 완전한 정결한 나라 완전한 평강의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고 이제 이 질병으로부터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났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하나님의 평강과 자유함이 기쁨이 회복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주여다 감사합니다